ㄹ취 어때요? 좋죠 이게 또 어 발전해서 왔습니다 아아 슬피우는 유학생님 1개월고도 감사드립니다 역전서커스? 역전재판2 제3화 역전 서커스 기억 하나도 안난다 기억 안나도 상관없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고개는 기적의 콩종비행 금세기 최고의 대마술사 이름하야 맥시밀리안 갤럭티카 어? 떴어요 rich 이거 진짜 마술인데? 뭐 마법이야 이거 어? 사라졌어 붙이네 탓티미 만져달라고는 거죠 탓IP 탓ssä니 하니 12월 26일 오후 8시 12분 다치미 서커스 천막 앞 다치미 하하 얘가 누구였지? 얘가 걔 그 무녀 집안의 동생 걔 이름 뭐더라? 마요의 동생 마요의 동생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그치그치 대단한 얘가 언니가 나오면 좀 다른 모습이 변하죠? 글래머가득 몸이 변하고 누가 들어가면 또 바뀌어 대단했어요 말이 춤을 추고 호랑이가 불골링을 뛰어넘고 코끼린 큰공타고 마지막에 남자분이 하늘 날아다녔지요 아 남자분 그치그치 멋있지 맥스 갤럭티카 네? 뭐라고요? 맥스? 맥스 갤럭티카 금색이 최고의 마술사 마술사? 그래 뭔지도 모르고 봤어요 얘는? 저 나로도씨 어? 왜 함이야? 그 영매사와는 어떠한 관계인가요? 아 마술하고 그 주술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아 음 아 이거 그냥 뭐 실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하 마법처럼 뭐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떤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는거니? 마술사를? 면목 없습니다 아 소리가 너무 커? 옵션 아 제일 줄인거죠? 기계에서 줄여야겠네 3조 선수단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응? 안 줄여도 괜찮다 안큰다.. 안큰다던데? 으흑 어때? 이거 어때? 후라임마을 사건 이후 반년 어 읽어주세요 추운 연말 날씨에 하루미를 데리고 서커스를 보러 왔다 하루미를 만나는 것은 그 사건 이후 처음이지만 아 얘가 무슨 무녀집에서 구해온 애인가? 어 이게 조절이 안되네 잠깐만 할결에 세박자네 이 정도? 나는 야 뭐 학생 원생님 그래 그때 상자 안에 들어가서 총 쏘고 구멍 뚫려있고 그거잖아 맞죠 그 무녀마을 그 무녀마을에서 상자 안에 구멍 뚫려있고 벽에 총알자국이 있구만 바닥에서 30cm였나 뭐 그런거였잖아 거기서 뭐했다고요? 거기서 얘를 구해온거였나? 거기서 만났지 구해왔나? 아무튼 구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일상도 되찾아가고 있고 아 슬슬 가야겠네 그렇군요 전철이 끊겨버리겠습니다 오 하루미 기억하는구나 전철 물론입니다 아직 특급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나루오도 내년에 또 만나 사무실 대청소 깨끗하게 해야돼? 어 알았어 저 괜찮으시겠어요? 마요이님? 엉? 모처럼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의 설을 이, 얘는 어서 가자 하미야 아 그럼 나루오도씨 좋은 연말 보내세요 좋은 연말이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군 나 기억났다 이전 에피소드 무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무녀 집안이 있는데 그 이모님이 자기 딸을 세우려고 음모 같은 걸 꾸미고 그랬었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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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집안 아이를 세우려고 그의 예였죠? 자 12월 28일 오전 9시 12분 나루호도 법률사무소 일단 오늘이 올해 마지막 업무인데 대청소 하루만에 끝나려나 전화 딸깍 네 나루 나루호도 큰일이야 어 마요이구나 마침 잘됐다 실은 이쪽도 큰일이야 응? 아니 대청소 말이야 무슨 말 하는거야 뭐야 그렇게 흥분해서 됐으니까 어서 티비 켜봐 빨리 티비 라고 합니다 그럼 곧장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무슨일이 있나 네 이곳은 타치미 서커스 앞입니다 서커스 이상으로 센세이셔널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지요 어 엄청난 수의 관객들이군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타치미 서커스 라면 살인사건이 났는데 왜 즐겁냐고 물어보지 그래 요전번에 보러갔잖아 거기야 살인사건이라고 하는데 맞아 체포됐어 누가 맥스가 맥스 갤럭티카가 잡혀버렸단 말이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 남자 맥스 갤럭티 어 아무튼 저 새끼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마술사 타치미 서커스의 맥스 갤럭티카 마유이도 열성 팬이라고 했었지 알겠지 나로도 두 시간 후에 유치소와 피한? 응? 뭐가? 약속 장소 말이야 대청소는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 뭇? 딸깍 미친 마유이 미친 마유이 조사할게 뭐 있겠어? 우리 전에 다 봤던거잖아 그쵸? 그니까 가야지 뭐 토노사멘의 포스터 크으 토노사멘 감동이었죠 토노사멘 어우 그 징그러워가지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 뭐지? 일본식 삭발해가지고 상투 틀어가지고 있는 그 이렇게 부채 들고 한 창 들고 있는건가? 그 일러스트가 아직도 생각나 호텔 관둔 이것도 끔찍해 나갈까요? 가죠 겨우 같은 날 오전 11시 19분 유치소 면회실 어떻게 된겨? 어째서 맥스가 나 나한테 따지지마 아마도 마술사인만큼 마술을 사용해서 살인을 맥스는 그런짓 안한다고? 고.. 고저스 바로 그렇다 과연 하니 잘 알고 있군 맥스인가 봐 맥스인가? 고저스라는건 골져스 데엔젤러스 어서오십시오 나의 면회실에 내가 맥.. 맥스다! 나루어도 진짜 맥스야 자 하니 한 장 뽑아보지 않으련? 하..하니래 나루어도 아 이거 김준표님이어야 되는데 자서 뽑아봐 하니 이렇게요? 훗 분명 하니라면 그걸 뽑을거라 생각했어 하트에 있을래 마리안? 계속 저 지랄하는거 못봐주겠네 법정에 있어서 계속 이 지랄거 아니야 야! 맞췄어 나루어도 이것으로 하니는 감쪽같이 훔쳐간거야 이 맥스 갤럭티카에 하트를 한게 맥스 맥스 자 굵져스 하게 가보자고 하니이이이이이이이 차 차 나루어도 한번 해봐 맥스의 하트따위 훔치고싶지 않은데 뭐야 너는? 하니의 운전수? 네? 뭐 좋아 하나 뽑아보도록 얼른 아 네 자 그래서 하니? 오늘은 나 맥스를 면회하러 온건가? 아 네 저 팬이랍니다 오오 골지어스 골지어스 매우 땡큐 저 이 카드는 출기의 기념품으로 가지도록 아니 뽑아보라며 남자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자 나로 얻어 슬슬 일을 시작해볼까? 왜 그래 나로 얻어 멍하니 서서 점심은 뭐 먹을까? 서로 무시해 서로 무시해 자 하니? 그럼 고슴도 치머린내 버려두고 네 눈동자에 나만을 비춰줘 오케이 하니? 예 예스 iko resonance 개 열받는다 진짜 나 참 나가고 싶은데 나도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맥스 저기요 맥스씨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어 고저스 너도그럴 마음에 들었구나 하니? 초쿠 말고 자 이쪽으로 오굴 하니? 근데 방탄유리벽으로 막혀있는다요? 오우 지져서 찌랄 수가 아 내가 마법에 쓸 수만 있다면 이런 벽 따윈 아 후원 감사합니다 마술사가 뭔 소리라는겨 그건 그렇고 최근 갑자기 유명해지셨더군요 맥스씨 맥스님이라네 다시 부르도록 요즘엔 이런놈들만 만난 분명 큰 상을 타셨다고요 맥스님 고저스 바로 그렇다 국제마술협회 콘테스트 나는 그랑프리에 수상했지 세계에서 최고로 골저스한 매지션에게 주는 상이야 트로피와 흉상 멋진 하루였지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 대단하지 세계 최고니까 말이야 확실히 이렇게까지 성공한 마술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실력은 진짠가 보네 독점 출연 계약을 맺으셨죠? 타치미 서커스와 그렇지 과연 나의 하니? 잘 알고 있군 대마술은 TV로 보는 게 아니야 직접 눈앞에서 이렇게 골저스하게 즐기는 거라고 하니? 맞아요 맞아요 애당초 서커스란 말이지 날값 빠진 구시대 유물이야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아무도 안 보지 어? 그렇지는... 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준 거야 무슨 말이시죠? 타치미 서커스는 이제 대인기지 나 맥스 갤럭티카이 마술이 사람들을 끌려들었거든? 망해가던 서커스가 기적의 부활 이것도 나의 대마술이지 골저스하지 않아 하니? 크... 그렇네요 너무 열받아 녀석들의 곰팡내 나는 고개 따위 이제 시대가 원하지 않아 전 서커스 좋아하는데 마요이 조금 슬퍼 보이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서커스는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타치미 서커스에서 엄청난 공연을 해서 개같이 부활 개같이 부활을 한 상황이고 근데 옛날에 구시대 서커스를 또 무시해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근데 그 구시대 서커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도대체 타치미 서커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그 저녁때 말이지 단장이 살해당한 거야 단장이라면 타치미 서커스에 얻어맞은 것 같아 땅에 처박힐 정도로 한밤중이었는데 경찰이 고저싸게 나타났지 나도 이제야 겨우 취조가 막 끝난 참이야 취조? 그게 말이지 살해당한 단장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나 같거든? 그날 저녁 단장의 방에서 말이지 왜 체포당하신 거죠? 난 어디까지나 참고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뿐이야 나로도 맥스씨 자기 처한 상황을 모르나봐 그렇군 똑바로 알려줘야겠어 얘는 지금 용의자로 잡혔는데 잠깐 조사창 온 줄 알아 지금 방탄요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신나 있지? 했거든요 사건 전에 단장과 만난 거군요 그래 무슨 일로 너한테 말하기 싫어 마유이 부탁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단장님과? 그게 그리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 출연료 때문에 조금 말이지 출연료? 이 서커스는 나 하나의 힘으로 관객을 모으고 있어 좀 더 받아도 되겠다 싶었지 이해하지 아니? 음 음 어어 예 돈 더 달라 응 그렇지 대화한 내용은 그것뿐인가요? 꺼져쓰 물론이지 응? 뭐야 어 아 이거 있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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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2부터 업그레이드 된 거다 어 마음뚫키 근데 이게 마음뚫키를 해야지 솔직히 말해 응 맞아 마술사 뭔가를 숨기고 있건 왜 그래 나로도 한숨을 나시고 아 이거는 더 듣고 싶으면 뚫어야 돼 뚫어야 돼 응 지금 뚫을? 뚫어먹고 한 번? 고저스한 마술을 하려면 말이야 돈이 들거든 깜짝 놀랄 만큼 아 이거 연출이 성짓해 기분 나빠 이거는 단서를 찾아야지 뚫리죠 음 그래서 출연료 올려달라고 부탁하신 거군요 고어어어스 그래서 저녁에 당장에 방해갔다는 거지 인간은 모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거짓말하는 걸까? 그냥 아예 음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조사할 때는 뭐 없 여기는 없고 뭐 없죠 걔는 뭐 근데 뻔히 나오는 거고 응 사인 받고 싶어요 맥스가 가끔씩 시선을 봐 연예인의 슬픈 습성이래 나가자 제시한다는 제시할 게 뭐 있나? 갑자기? 돌아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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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갈등 없어 뭐 얘기할 거 있어요? 마요이하고? 아 국화빵을 제시해야지 나 변호사다? 응 고곡도 제시해 제시 고곡은 뭐야? 마술 마술 할 수 있다 아 이거 보여주면 관심 좀 끌 것 같은데 받아라 오 이걸 고곡으로 뚫어? 고곡으로 뚫어 단장과 만난일 어젯밤에 단장과 만나셨죠 출연료 교섭을 하셨다고요 맞아 반년 전에 계약할 때의 출연료로는 납득이 정말 그랬습니까? 뭐 뭐라고? 정말로 출연료 교섭을 하러 가신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나.. 나는 거짓말이 가장 싫어 아니 뭐야 내가 어제 저녁에 출연료 교섭을 하지 않았던 증거라도 있어? 증거 없잖아 우리 인물 파일? 증거품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고고? 뜬금없이? 이거 뿌려 자 지저스 어떻습니까? 하니 너는 남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군 네? 말했지 나는 거짓말이 가장 싫다고 또 할 거야? 난 상관 없지만 말이지 내가 어제 저녁에 출연료 교섭을 하지 않았단 증거라도 있냔 말이야 아직 못 모은 거 아니야?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어? 있네? 지저스 아니네 이것도 안돼 여긴 아닌가 봐 일단 후퇴해야죠 마지막으로 온 김에 인물 파일이라도 하고 갈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거 나중에 차죠? 나갔다 오면 저거 차지 흠 흠 흠 흠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 흠 저거 나중에 안 차요? 어? 그럼 이제 하드모드 됐다 X 됐다 어 흠 괜찮아 X3 괜찮아 X3 괜찮아 X3 왜냐? 세로신공 있어서 어차피 풀게이지야 일단 저장해 개같이 멜너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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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뒤져야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조사한다 해서 어디 보자 천혜가 어떻게 했지? 전화 내 책상이다 다시 가서 응 고복 말고 다른 아이템을 먹여 보세요 제시 그렇죠 변호사니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라 뭐야 그 배치 사라지게 하려고? 저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나랑 상관없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맥스씨는 OK OK 나는 기뻐하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다니 흐흑 얘는 왜 항상 팬이야? 그런데 말이야 토노사 팬도 팬이잖아 아까부터 신경쓰이는게 있어 되게 잡다한 덕질을 해 그리고 제가 좋아하면 다 파멸을 해 아 그러네 뭔데요? 왜 하은이는 그렇게 슬픈 눈으로 날 보는거지? 그.. 그야 체포도 있으니까요 살인죄로 무슨 소리 그럴 리가 없잖아 왜요? 그야 나는 맥시밀리언 갤럭티커잖아 그리고 타치미 서커스의 대스타야 그밖엔 출연료도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맥스씨 마술만 했나봐 평생 설마 농담이겠지? 이 간단한 이 구.. 이 아니 마술사면은 분위기 있는거에 상단한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거를 대마술사라서 이제는 그쪽으로는 안가나봐 상황 돌아가는걸 왜 모를까 음.. 경찰 녀석들 진짜로 나에게 체포짱을? 장난으로 체포하지는 않죠 응 맥.. 맥스씨 풀이 죽어버렸어 좋은 약이 되었건 나도 속이 시원해졌고 저..저기 네? 너.. 아니 당신은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부탁이요! 도와줘! 날 안죽였단께 사투리 써 타.. 텅께? 나 요즘 좀 뜨다보니께 거만해진건지도 몰라 하지만 말이여 살인이라니 마스카라 곡물이 그러네요 난 고런 끔찍한 짓은 맥..맥스? 정말이여? 시골에 있는 아무지 빚을 갖고 싶었을 뿐이라고 알겠습니다 일을 맡을테니까 진짜로? 진짜로? 진짜입니다 고..고마워 너희들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저..저기 맥스씨 왜? 진짜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야마다 코웨이인데? 약간.. 촌실한 이름인가봐 그런가봐 되게 흔한 이름 아냐? 막 산전 막 이런거 아냐? 일본사.. 일본이 아닌줄 알았나봐 아예 흥 아까는 망가진 모습을 보여서 미안했어 하니 이게 무슨 병이 있는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네 아까 내 카드를 한장 뽑았지? 아..아..예..예.. 하트 10을 말이야 그..마..맞혔어 이제 당신도 감쪽같이 훔쳐간거야 이 맥스갤럭티카의 하트를 10개 니놈의 하트는 대체 몇개야? 흐흐흐흐 잘 부탁해하니 하니라니.. 날 말하는건가? 좋았어! 고저스하게 가자고! 나루워둬! 고저스보단지로스! 이제? 이제? 대화를? 근데 대화를 하려면 이거 제시할게 없고 일단은 후퇴? 음..잠깐만.. 저장? 저장을 좀 해놔야될거 같아 하도 까놔가지고 일단 현장으로 가야되는거 아님? 그렇지 이제 갈수있어 같은날 모시각 터치미 서커스 정문학 터치.. 또 오고 말았네? 그래 이번에 일 때문이지만 사건이 있은지 얼마 안되서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일단 사건에 대해 아일만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러자 아! 저기 봐! 어! 막 눌렀어 아냐아냐 맥스.. 저 간판 보라고 저 간판 응 아무리 와도 맥스만을 위한 간판이군 저 볼에 있는 별이 엄청 멋져 나루호도한테도 그려줄까? 사인펜으로? 나는 됐어 표를 파는 창구야 아! 그러고 보니 요전번에 팜플릿 사는거 잊었어 그럼 사와 그럴까? 아! 오늘은 지갑 놓고 왔다 솔직하게 사줘 라고 하지 아! 미안해 나루호도 음.. 이 문은 뭘까?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적혀있군 출입금지라 적혀있다 해서 아무도 안들어가면 경찰이 필요없잖아 나루호도 음.. 아주 대단한 말을 했어 아무래도 이 문 뒤에는 단원들의 숙소가 있나봐 음.. 들어가도 된다는데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서커스의 에드벌룬이야 맥스 갤럭티카와 유쾌한 친구들 그러고보니까 에드벌룬은 그다지 보기 힘들군 요즘에는 그렇군 애들이 기어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어 에드벌룬을 활용한 사리 마위라면 할만도 안돼 왼쪽 창문들은 뭘까요? 이 안에가 있네 자자 입구는 이쪽이야 나로 얻어 오늘은 안하잖아 서커스 알고있어! 봐 입구 옆에서 코끼리 히로미군과 사진찍을 수 있어 오늘은 없어 히로미군 알고있어! 어쩔수없네 경찰아저씨랑 사진찍을까? 뭐하러온거야? 매점이다 핫도그에 고기만두찐빵 팥죽타코야끼에 시원한 팥빙수도 있어 얜 놀러왔나봐 나로도 팥빙수 먹고싶어 이 주변에 얼마든지 사여있잖아 아 이거 침착맨식인데? 마요이 눈은 충분한데? 얼음은? 고기동 가면 원없이 먹을 수 있어 와...가 아니라 팥이 안들어있잖아 있으면 먹을거였니? 있으면 먹어 개같이 오 여깄다 야 이거 먹어라 이 위에있다 아 이거 이거 이거다 이동을 들어가볼까요? 출입금지구역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왜 이렇게 근데 이게 돋보이가 이렇게 아 내가 클릭을 해야지 아 서커스 천막은 매우 크구나 그렇군 이것을 보니 서커스에 왔다는 실감이 나네 흠흠 가슴이 설레네 자아 들어가볼까요? 들어가볼까요? 숙소 앞 광장이 서커스 천막 안을 들어가보죠 천막 안? 여기 먼저? 아 광장이면 저 출금지구역 얘기한거에요? 지금이 숙소 앞 광장 아니야? 천막 안이 여기 아니야? 여긴가? 천막 안은 광장부터 고! 광장부터 고! 아 여기 같은 날 모시각 숙소 앞마당 숙소 앞마당 여기가 숙소였어 광장이 여기는 서커스 사람들이 묵고 있는 숙소 같군 맞다 그럼 그 유쾌한 삐에로 아저씨도 있을까? 오옷 당신들 아닌데? 이톤오퍼 형사였어 이톤오퍼 형사님이네 현장에 가면 항상 보는 얼굴 들입니다 당신들 난 당연히 피해로 올 줄 알았는데 나는 오옷 항상 마주치지 형사님도 일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건이 제멋대로 열심입니다 모처럼 서커스에 왔으니까 맹수나 줄타길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 가도 나오는 메뉴는 마찬가지 시체입니다 나로도 한탄하기 시작했어 위험신호군 얼른 사건 이야기를 꺼내자 내일 재판 아 내일 재판 말인데요 검사는 누구죠? 물론 카르마 검사입니다 또 채찍맞게 생겼고 아 그 여여여여여여 그 딸 딸? 카르마 2세 당신은 법정에서만 보니까 그나마 낯선다 다짜고짜 패잖아 그 검사가 온 이후로 경찰서는 채찍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기요 이토노쿠 형사님 카르마 검사는 그렇다치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죠? 그분? 미츠르기 검사님을 말하는 거죠 나루오도 나루오도 에라이벌이라 하면 그분이잖아요 제가 마을에 돌아가 있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미.. 미츠르기 검사 저 못 들으셨습니까? 나루오도가 안 가르쳐주지 뭐예요 어 제 입으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안 계신다고 박해 얘가 어렸을 때 뭐 그게 있었는데 잘해서 검사가 됐는데 그 카르마한테 누명 몰아세움 당해서 하다가 겨우겨우 해서 누명을 벗고 은퇴했나? 뭐였지? 화해했었나 그때? 약간 적이지만 인정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화해하지 않았었나 그게 원이 그렇게 하면서 딱 끝나 어디갔는데? 없다니 나루오도 어떻게 된 거야 들은대로야 이제 그 녀석은 없어 그 녀석은 두 번 다시 그 이름은 두 번 다시 꺼내지마 나 나루오도 나 나루오도 이 서커스 이 서커스의 단장님이 살해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오후 10시쯤의 일입니다 분명 추웠을 겁니다 불쌍하게도 추웠다?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시체는 거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당신이 서있는 곳 근처 말입니다 이거 안.. 안 쳐요? 뭐..뭐야? 끝났나? 치는 거? 뭐..뭐..일쳐요? 뭐 그 폴리스라인 같은 거 치잖아요 아 여기 그런 거 없어 꺄어어 하하하 가벼운 농담입니다 안 웃겨요 어! 갤럭티카 공격을 당한 게 아닌가 맥스 갤럭티카 얼음 박치기 당한 게 아닌가 하아... 단지... 단지? 엇! 역시 의문이 하나쯤은 있어야지 뭡니까? 이 사건에 이상한 점이 이거 해줘야죠 이상한 점 이상한 점이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아니 뭐 저렇게 죽었겠지? 거북이 같이 죽었네? 이것이 현장 사진입니다 뭐죠? 이 시체 밑에 있는 나무상자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감식반 녀석들이 가져와서 지금 조금 조사중입니다 근데... 근데 이... 이터노코씨 발자국의 의문점은요? 자자 침착하시고 사진에 발자국을 잘 보이십쇼 피... 피에 발자국이 있군요 그것까진 좋습니다 문제는? 범인의 발자국이 없어! 범인에... 발자국이 없어! 그래서 하늘에서 와서 죽였다고 생각하나보다 마술로 바로 그겁니다 맥스 갤럭티카로 응 무공술로 범인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사라졌나가 설마 하늘로 날아갔을리도 없으니까요 하늘을 나는 범인 하늘을 나는 범인 맞아 맞아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광경이 떠올랐다 시... 이 새끼네 서... 설마... 그럴리가 없어... 그... 그렇겠지? 뭘 그렇게 힘없이 웃습니까? 아... 아뇨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은근슬쩍 맥스의 정보를 끌어내볼까? 증거품 현장 사진을 법정 기록에 첨부했던 닫... 씨... 아 이거 받고 갈까? 이제? 갑시다 천막 안으로 가봅시다 제시할게 있나? 제시할거는... 제시할거는... 예... 18살이야 13살에 검사가 됐어 말도 안돼 지... 지... ㅅ대로야 그냥 이거 여기가 지... 어... 난 13살에 막 나가니까 좋네 6학년이었는데 21살 걔도 21살밖에 안됐어? 어? 아무래도 이 서커스에선 철저하게 미움받고 있습니다 오... 그냥 제시했을 뿐인데 정말 가는 곳마다 안좋은 소리만 유치소에서도 모두를 깔본 듯한 태도였지 하지만! 평판이 안좋다고 범인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크... 무지성실등... 평판뿐만이 아닙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증거도 네?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아무래도 특수 제작된 실크모자인 것 같습니다 멋진 장식이 달려있네요 오... 이거 받아왔어 야... 말관리 제작이 잘했어 아... 제작이 잘했어 망토 실크모자 가슴에 하얀 장미가 놈의 심볼입니다 흔에 빠진 심볼이구만 알기 쉬운 편이 좋잖아 화났어 게다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뭐... 뭐가요? 목격자입니다 네? 그... 그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목격자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죠 목격자 저 목격자란 대체... 아차! 그건 안됩니다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검찰 측에 히든카드입니다 네... 어쩔 수 없나? 아 맞다 당신들 응? 마라에 두겠습니다만 이 앞에 숙소에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어째서죠? 아... 아니! 그냥! 무뚝 떠오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목격자는 숙소에 있는가 보네? 표정 봐 가볼까? 안됩니다 가자고 내가 힌트를 줬네 힌트를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와주고 싶은거야 그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도와줘 그리고 은근히 카르마 메이한테 채찍질을 당해서 제발 좀 꺾어줬으면 맞아요 그래서 좌천당하기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있는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루호도가 촉이 좋으니까 좀 해결해줘 응 한번 물어볼까? 어떤 짓? 요즘 어떤지? 요즘 어때? 타도 나루호도라며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매일 천 번 휘두르고 있습니다 휘두르다니 맞습니다 채찍입니다 아 떠오른다 채찍 맞았을 때 떠오른다 아하하하하 채찍 그냥 다짜고침이 들지 아 이거 되게 다 찰지게 태거든 미국 미국 서부를 위약갔나보다 어 방도 있고 숙소도 있어 방 한번 가볼까? 바로 가는건 조금 그냥 막을까? 안 막아 같은 날 모시각 숙소 1층 토미에 의원 여기는? 문팻말에는 톰이라 쓰여있는데 부재중인가 보네 그건 그렇고 어질러져 있네 내 방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뭐 됐어 다음에 또 와볼까? 없을 때 조사해볼까? 당연히 조사해야죠 삐에로 의상 와 대단한 수지품이다 전세계 삐에로 의상인가 봐 아 맞다 뭐 뭔데? 나도 뭐 와볼까? 전세계의 영매사복장 사무소에 쫙 꺼는거야 왜 내 사무소에 걸어야되는건데 어 저 침착맨 침착맨 바지 내꺼네? 침착맨 바지 그거 뭐 어 내 바지 가져갔어 왜 저거 당근은 왜 걸어놨어? 어? 뭐 뭘까 이 당근 다양한 형태와 색상에 당근이 걸려있어 당근을 엄청 좋아하는건가 아님 다른 용도가 있는건가 저 천장에 뚫린 구멍이 너무 수상해 하하하하 왠지 운폭 파여있어서 여기 위로 간거 아니야 아 그니까 근데 경찰을 쳐봐 보고도 별생각 안한다는거 아니야 아 큰공은 뭐죠? 아 여기서 현장이 보여 지면이 어지럽힌 곳이 명확히 보이는건 바로 눈앞이야 10미터도 안돼 아잇 저렇게 쉽다고? 설마 사건을 목격해도 이상하지 않다는거 어 못봤다고 하나봐 볼 수 밖에 없는 장소 있는데 뭐 살해당한거를 뭐 소리가 들리거나 어 아무일도 안나서 몰랐어요 티비 봤어요 이런 알리바이가 이렇게 있나봐 어 저기 저기봐 삐에로 용품이 가득있어 큰공이랑 외발자전거 트램폴린까지 있어 전부 부서져있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삐에로는 해보며 공굴리기로 와도 발자국이 안생겨 아 트램폴린으로 가도 안생겨 어허허헣 막 방법이 너무 방법이 너무 많아 공을 가지고 응 점프해서 백어택을 한 다음에 응 공굴리기로 돌아가 진짜 서커스살인인데 이게? 어 저 침대 위에 벗어놓은 옷은 뭘까요? 잠옷 어 우와 이거 잠옷일까? 잘 때도 삐에로구나 저거 저 건봉이 수상해 저 둥기 저 수상하다 쓰레기통 옆에 아이가 안돼 아냐? 어 아니구나 요건대 고건대 우와 귀여운 신발이야 그보다도 난 저 바나나 껍질 신경쓰는데? 왜? 삐엘아저씨 간식이겠지 몇번인가 밟은 흔적이 있구나 이 껍질 어? 저 껍질도 슉 날라가 이동기 이동기 이동기로써 뭘 볼만큼 봤나요? 다 다 뒤진거 같으니 자 그럼 우측 어이구 왠지 어려워보이는 책들이 꽂혀있어 삐에로학 연구사설 입문 세련된 유머 입문 부하의 마음잡기 입문 유쾌한 유머 입문 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세련된 유머라 유머에 재능이 없나봐 이런거 재능이 없고 배워야돼 저거를 배워지켜야돼 토미? 이거 토미의 방이었어 숙소가면 토미 얘기가 있겠죠? 아니 그 이 천막 안으로 가야되지않을까요? 아니면 정문으로 가서 가야돼 음 좀 그지같이 됐어요 같은날 모씨가 다치미 서커스 천막 안 의외로 졌구나 서커스모 때는 헤에 다들 이런곳에서 고개를 하는거네 자 나로도 공중제비 공중제비 못해 에이 겉만 그럴듯하네 어디가 그럴듯하다는거야 뭐야 나로도 나 아니야 호호랑이다 나 호랭이에요 풀려있나봐 게임 오버 아닌가요? 산군 산군 산군이 나타났어 나로도 고기동 산군한테 그 세금은 내죠? 산군 없어 나로도 죽으면 안돼 나로도 스테이 호돌이 스테이 오 와 이름은 호돌이인데 명령은 스테이 죽지는 않은거 같군 나 나 나 나 로도 괜찮아 아 놀랐어? 귀엽지 호돌이라 그래 어 왜 그래? 둘다 방어리가 되서는? 왜 왜 그래가 아니야 나 로도가 죽을 뻔했잖아 뭐 그렇지 않아 이 애 사람은 안 무는걸? 우리 호랑이는 안 물어요 어 입막에 안해도 돼 게다가 무대에서는 호랑이와 노는건 보통 불가능하다고 좋았지? 뭐? 좋았잖아 응? 이게 진짜 맞는데? 응 뭘 수긍하는거야 나로돗 어 견제한다 견제한다 아 그 의상 응? 귀엽다 미리카드 입어보고 싶어 미리카드 아 이거? 의상이랄까? 그냥 옷인데 다음에 미리카드 입어볼래 응? 아 좋아 아 예스가 나오게 하는 그러네 마술을 쓰네 정말 엄청 기뻐 아 자기소개를 아직 안했네 미리카라고 해 맹수조련사야 나는 아야사토 마요미 영매사야 맹수조련사 영매사 변호사 변호사 다 사짜네요 어 나로 나로도 루이지 변호사야 우리까지 고개 사갖고 잘 부탁해? 나야말로 얘기를 좀 사건에 대해서 있지 있지 미리카 어제 일 뭔가 알고 있어? 아 혹시 그거 살인사건? 그래 맞아 그거 미리카의 아빠가 죽어버린 그거 죽어버린 그거래 얘가 관상이 범인인데 그래 맞아 뭐라고? 단장님의 응 아빠 아빠? 그랬구나 미안해 미안하다니 뭐가? 사페야? 응? 이거 아니야? 윤수 형이 고양이 아저씨인 것처럼 어 호랑이 아줌마 아니야? 호랑이 아줌마 호랑이한테만 슬퍼해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다들 여기서 연습했어 아빠도 있었어? 응 다들 있었지 그리고 10시에 해산했어 10시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미리카만 잠깐 남아있었어 왜? 호돌이랑 놀았거든 호돌이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말이야 가보니까 죽어있었어 아빠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혁덕스러운거지?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거든 아빠에 대해서 이상한데 저기 말이야 맹수조련사라고 했지 대단하다 응 그려려나? 무섭지 않아? 무서워? 왜? 응? 호돌이가 얼마나 귀여운데 윤수네 레온이 없어지고 나선 메리카의 가장 친한 친구야 레온? 응 사자? 사자로 또 있었구나 사자 레온에다 호랑이의 호돌 레온 죽은거야? 응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아빠가 오오 고양이 우월주의자 맞네 응 그렇네 고양이 우월주의자 지금 살인동기가 있는데 그러면 동기가 있어 동기가 있어 이 친구는 어째서? 왜 그랬을까? 그런 천진난만한 눈으로 쳐다보면 곤란해 주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넌 그럼 아빠를 왜 죽였니?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얘가 어떤 어떤 인물인지 어? 아 단자이구나 잠깐만 안 닮았는데 어떻게 된거지? 응 제시를 바빴구나 바빴구나 연습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방으로 돌아갔어 방? 응 저 문으로 들어가면 단장실이 있어 왠지 말이야 굉장히 서둘렀어 왜일까? 단장이 방이라 아 이걸 하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좋네 좋네 이것도 제시를 해보자 MCC 해봅시다 아 맥스 있지? 맥스는 지금 어디에 있어? 어? 아직 모르니? 응 체포됐어 단장님 사건 용의자로서 하지만 걱정마 우리가 구해줄테니까 맥스가 아닌거지 범인 물론이지 어? 뭐.. 아 뭐라고 했는데 뭐 뭔데? 아이씨 다시 봐봐 뭘 고민하고 있어? 그냥 고민만 하고 있네 어.. 무슨 고민? 몰라? 뭘 고민하고 있는거지? 물어볼거는 딱 물어봤죠? 이거 어때? 좋아해 아 채찍 갖고 있네 이 사람도? 좋아해 호감있어 역시 맹수졸연사야? 아.. 아니 글쎄 그녀가 부리는건 나나 얌전한 할아버지인데 판사한테도 막 휘둘렀지 그래 이거 보여주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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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현장 사진 이거 말인데 어때? 어.. 어땠래? 이거.. 이거 말이야 아빠.. 아빠 시체 보여줘 미리카 어려운 것은 약해서 어.. 미리카도? 통하는데? 싸페들이에요? 이상한데서 죽이 맞는 말이야 아니 지금 시체사진 보고 지금 신났어 뭘 통해? 렉스거지? 그 실크모자 맞아 예쁘지? 미리카가 생각한거야 그거 생각했다? 정말? 좋구나 미리카의 그림을 모자각에 그려가서 특별히 만든거야 그림으로 디자인해서 모자각에 만들어달라니까 만들어줄거야 세계에서 하나뿐인 굉장한 실크모자야 저게 엄청난 단서가 될 것 같다 하나뿐인거라 저 공작 깃털도 그렇고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이동할 수 있거든요 어.. 어디 가볼까요? 고민 아 고민 아까 고민 아 그렇지 자 말해봐 뭘 고민하고 있어 그럼 말리한테만 알려줄게 뭐? 그러니까 와 진짜로? 그리고 말이야 와 대단하다 울지 울지마 나로워도 됐어 나같은건 주인공 패싱 나로워도 패싱 사랑 고백을 받았대 고백? 누구한테? 그것도 맥스 갤럭티카한테 아 대체 몇개나 훔친거야 그놈의 하트는 그리고 말이지 똑같은 날에 다른 사람한테도 고백 받았다 지모야 뭐? 누구? 리로 리로 라는 사람 리로? 테너 가수라나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 인기가 많구나 저희한텐 신비한 매력이 있으니까 예하게 하는 매력 정말 그래 나도 고백이 하고싶어지는걸? 시련 나도 그래 뭐야 이네 마력있나 봐 자 조사를 좀 하고가죠 여기 몇살이야 16살? 응 다 어려 여기 애들이 아빠 몇살 차이야? 서른여덟 서른 서른여섯살 여섯살 근데 선율이 차이랑 나랑 똑같구나 자 이동 그리고 뭐 여기 조사같은거 안내가지 될까요? 조사 조사 아가리 아가리 아 저거 저기에서 나왔었지 맥스 그것은 참 멋있었어 아 스포 있잖아 이번 고견에선 미리카도 저기서 나와 와 대단한데 예 호돌이에 등에 타고 뛰쳐나오는거야 끄응 나도 해보고싶어 나루 나루오도에 등에 타고 뛰쳐나오는거야 왜 난들 왜 난들 자식들 봐라 와 조명 참 크다 미리카는 조명이 좋아 미리카에게 조명이 집중되면 다들 박수쳐주니까 그래 미리카는 귀여우니까 그렇지 않아 마요이도 귀여운걸? 응? 꼭 히로인이 될 수 있을거야 까 정말? 있지? 그런 말이야 나루오도는 어때? 음 안된대 물어봐달라고도 안했는데 자기들께 물어본 다음에 이게 그 전형적인 오랄 푸맛이라고 하죠 서로 칭찬해주는거 아 사다리다 그 접사다리야 뭐가 달라 거의 똑같은거 같은디 좀 더 본질을 보자구 나루 허덧? 저 로프가 너무 수상해 어? 저기 있는거 밧줄이지? 아 외줄타기요 이상하네 요즘 프로그램에 외줄타기 같은건 없었어 외줄타기로 가서 백허택 다시 올라가서 어? 그러니까 저 로프는 너무 수상해 수상해 로프로 가서 큰공 맞춰서 저 접사다리도 그냥 있을게 아니여 우리집에도 있다 저거 고기동 살면 있어야돼 필수품 집마다 접사다리가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걸 펼쳐서 이렇게 산군이 오면 아니 뭐 높은데서 할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거미줄같은것도 쳐야되고 저 저기도 하나 저 후레임 쪽에 관중석이 뭐 하나 켜지던데 어 객석이 꽤 멀리 있네 그래도 사람은 많이 들어오겠는걸 500명 정도는 들어왔었는데 그럼 인당 3만원씩 잡으면 꽉 차면 1500이네 그치 어 그 위를 날아다니는게 굉장히 기분 좋대 맥스가 그랬어 음 그 정도 끝 이동해볼까요 단장님 방 한번 가보실 어 어휴 상을 많이 봐주셨어 같은 날 모시각 천막 간 단장실 다 침 여기가 단장님해? 그래 피해자의 방이로군 어젯밤 맥스는 이 방에서 단장과 만났을거야 연봉 협상했다 그랬지 그러고보니 여기로 들어올려면은 이 여기를 거쳐와야잖아 천막을 응 그렇죠 헉 쁘 그렇뭅 그 Ralph couldn't 앗 Max에 포스터가 있어 오 갖고싶다 나로도 이렌이렌 야래야래 이렌 ッ 썩을 의외로 싸구려 같아 단장님의 단상 큰 사진이 있어 찍혀있는 건 단장님과 밀카 단장님은 밀카를 정말로 귀여워했구나 그럼 아 포스터가 잔뜩 있네 그렇군 이 정도면 한 잔지쯤 없어져도 모르겠어 안돼 함부로 가져가면 하지만 봐 나로도 눈치 못 채고 있잖아 이미 한 장 슬쩍 했다고? 도둑년 안되겠는데? 도둑년이 아니여 잠깐만여 그럼 뭐 도둑년이지 뭐야 세 가지의 상징이 찍혀있는데 아까 상징이 뭐라 그랬지? 하얀 리본이랑 저 실크 모자랑 하나가 뭐라 그랬지 뭐 상징이 또 있다고 찍었는데 까먹었어 저도 까먹었어 또 다 씹혀져 하얀 장미 망또 망또 맞아 망또? 장미? 망또 장미 모자 세이크 모자 망또 장미 모자? 응 우리 사무소도 만들자 포스터 손에 땀을 쥐는 스릴과 서스펜스 그리고 공포 절체절명 목숨을 건 법정 쇼 이런거 어때? 아 의뢰인 다 끊겼어 쟤는 살인사건이 재밌나봐 재밌었다라는거야 쟤는 아 이건 연회복이란거야 알고 있어 어? 왜왜왜왜 어?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조각이 나와있어 오호 안 돼! 마요이 함부로 남의 주머니를 뒤지면 으으으 남은 나쁜사람 취급해 지옥간다 저건 굉장한 단서같은데 나왔나올까요? 어? 안가져갔는데? 진짜 안가져갔어 다시 한번 더 찍어서 가져와 체크돼있는데? 아 그러네 나중에 가져오는건가? 저건 필요한데 너무 이거 거슬려 서류가 놓여있군 아 맥스에 출연료가 적혀있어 얼마 받냐? 왜왜그래 이..이렇게 많이 받는구나 마술사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어지러워하나 막 열어봐 도둑년 그..그럽네 그..그럽네 이건 출연료 인상.. 교섭설류야 단장이 사인이 있다 날짜뇌 왜그래 나로더 맥스에 출연료가 올라갔어 사건 일주일 전에 에잉? 올려줬는데 대폭 인상 됐는데 그럼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에 강하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올려주는 서류를 만들었는데 죽였어. 그 말은 다른 서커스 단원이 죽일만한 동기가 된다. 질투해서? 질투해서. 얼마 전에 그 주식 자랑했다가 죽었잖아. 그래? 직장 동료한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대니까. 아 그럴 수 있어. 연봉을 떠벌려서. 이거는? 이게 왜 계속 뜰까? 내가 안 했어. 저 트로피는요? 테이블 위에 진흙이 묻어있는데? 그런 듯하면 안 된다고? 이거 본 거야. 누가. 진흙이 묻은 채로. 저걸 밟고 누구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도? 와 귀여운 트로피가 잔뜩 있어. 대단하네. 여러 상을 탔었구나. 이 서커스. 어디 어디. 동네 퀴즈왕. 단장배 골프 대회. 많이 먹기 산수권호승. 애완동물 사랑 그랑프리. 소박한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네. 되게 유쾌한 사람인데. 뭘까? 사진이 쭉 늘어서 있네. 이 서커스의 역사 같아 보이는데. 와 좋다. 왠지 추억이 가득한 느낌이야. 그래. 우리 사무소에도 이거 하자. 야. 무저가 된 의료인인데. 사진을 쫙 장식하는 거야. 유저가 된 의료인은? 아 재수 없으니 빼버릴까? 진짜 웃기다 얘. 질생각 따윈 하지도마. 야 그래도 사무실 잘되면. 쟤부터 쳐내야 돼. 왠지 다 똑같이 생긴 액자가 걸려있어. 감사장 같은데? 단장님은 매년 기부를 했던 모양이야. 로봇 피에로라는 연구 그룹에게. 아. 삥 뜯긴 거 아니야? 기부라는 명목으로. 로봇 피에로는 뭘까요? 사기당한 거 아닐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로봇이 하는 서커스를 누가 보고 싶어해? 거울이 없다? 거울이 없어. 그러네. 아닌가? 그냥 그리.. 그냥 저렇게 그린 건가? 단장님이 여기서 화장했구나. 화장품병이 늘어서 있군. 화려한 것 뿐이야. 100% 천연 소재 마스카라라고 써 있어. 여기도 피부에 좋은 성분이래.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신 분인가 보다. 다 했고. 다 훑었죠? 다 훑었네요. 이거 왜 근데 뿌옇게 했지? 굳이? 여기 뭐 스포가 있어서 봐봐. 자세히 얘기하기 귀찮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클릭하면 이제 나중에 여기에 뭐 같이 있었던 게 나오고 이러나나? 귀찮은 사람인데, 귀찮은 사람. 안녕하세요. 뭐 보여줄까? 제시? 저.. 저 서류? 너 알고 있니? 맥스가 이만큼 받는 건 넌 알고 있음? 너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니? 이거 말인데, 어때? 어, 미리카 어려운 거야. 약해서. 어, 미리카도? 통하는데? 이상한데? 이상한데서 죽이 맞아. 글로 되어 있는 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어.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아, 저거 트럼프 카드죠? 응. 타치미 서커스 공연사무소 티켓센터 각 유명 플레이 가이드에서. 호랭이. 뭐 이렇게 있고. 응. 요거랑 망토랑 하얀 장면. 이거 아까 기안, 기안 아니에요? 아, 그러네. 빨래판 복근. 그러네. 이거 보여주자. 이거 말인데, 어때? 다 어려워 얘한테. 미리카 어려운 것을 약해서. 얘는 그냥 호랑이, 호랑이 밖에 몰라. 그냥 사람 거는 잘 몰라. 그렇구나. 갑시다. 얘네들은 더 건질 게 없네. 정문 앞으로 가서. 형사한테 보여주자. 형사한테도 보여주고. 어, 여기 뭐 열린다. 같은 날 모시각 타치미 서커스 정문아. 어라? 나로도 저기. 누군가 있어. 저 실례합니다. 뭐야 이거. 무슨. 무턱이네. 그, 그거가 생겼는데? 그, 뭐지? 컵헤드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데? 턱이 없어. 안녕하세요. 완전히 부시당했어. 실례합니다! 아, 아,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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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입니까? 예, 이 서커스 단원이십니까? 아, 아니요. 저는 그런, 저기가. 어? 아니신가요? 아, 그, 아니. 저는 그겁니다. 그, 관계없는. 거짓말. 그런 차림을 한 일반인이 어딨어. 저는 변호사 나로도입니다. 아, 저는 영매사 마요이예요. 아, 예, 아, 그, 저, 저, 저는 그 지나가던. 어차피 당신도 무슨 무슨 사시죠? 아, 그, 그, 보, 복화술사 입니다. 아, 이거, 이거. 복화술. 이렇게 관계없다고 했을까? 키내출키, 키질미, 벤입니다. 키즈미 씨군요? 아, 네, 아, 그, 다, 다른분들은, 벤이라고. 아, 네, 네. 별명 같은 거군요. 예명이겠지 저 벤씨? 그 저 저 말입니까 사건에 대해 들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니 그 저는 그게 그런 저기가 나로도 웃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맥스 갤럭티카 맥스 말입니까 나쁜 녀석 나쁜 녀석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어? 머리가 아프다 괜찮을까 이 사람? 벤씨는 복합술사시군요 아니 저는 그 저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나로도 큰소리 지르면 안 돼 왠지 화가 나서 말이야 조금만 보여주세요 복합술 말 더듬는 건 괜찮아요 자꾸 거짓말을 해 버퍼링을 걸었으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버퍼링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짓말하니까 개혈 받아 복합술하면 또 유창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 그 인형을 대면 그럴 거 같다 다른 인격 양말을 뒤집어 쓰면은 으어어어 지금은 좀 그 으어어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제시 좀 해보죠 자 갤럭티카는 이만큼 받는데 당신은 얼마 받음? 이거 저기 잠깐만 봐주실래요? 사망팔망이 다 공개하고 있어 지금 다 갤럭티카가 많이 아니야 그럼 나와서 이 사람들하고 생활할텐데 다 보여주러 다니고 있어 으으 어 와 전 저는 그 으 역시 됐어요 저기 잠깐 봐주실래요? 고금만 봐주실래요? 됐고 모자 단장님 사진에는 반응하겠지 설마 아 이걸 보여주자 그래 죽은단장님 어 아무..저기..이 사람은.. 30일 키지미벤 대화하면 매우 피곤해진다 내가 또 한거야 아까 그..저기.. 조련사는 네? 응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갤럭티카는 다..아무 반응이 없어 인형 하나 갖다줘야겠는데? 인형 갖다주면 또 이상하게 급변해가지고 또 막 하는거 보인다 유창해질 것 같아 아니 일러스트 걔 무섭게 일단 이동하죠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형사하고 얘기를 좀 해야될 것 같아 제시도 하고요 그러니까 증거와 관계된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치사에 뜨끔 그런 심플한 한마디가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면은 말을 안하네 인물은? 인물로 넘어가자 서커스 단원분들의 사정 청취했습니다만 정말 이상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요? 뭐 당신 정도는 아닙니다만 너무해 농담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긴 해 도대체 대충 다 나오고 들어가봐서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야되나? 토미의 방 왔을라나? 같은 날 모시각 숙소의 층 토미의 방 안녕하세요 빠랍 빠랍밥 당근이 여기 쓰는 거였어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바로 토미의 방에 찾아오신 백만번째 손님입니다 아 큰소리 기념으로 이 포도 포동 포동 포도 어때? 말장난이야? 방금 개그 알겠어? 난 또 알아 알아버렸네 게다가 이 포도 거봉이라고 거봉 거봉 저기 안돼요 웃어요 웃으면 솔직하게 웃어야지요 안 웃으면 우크라이나에 가버리라나 어때? 하하하하하하 마요이? 아 웃겼다 역시 삐에로 아저씨는 재미있네 나로도 분명히 웃기네 다른 의미로 아가씨 멋진데 그 전통복 가장 역시 가장이 가장 멋지단 말이야 어때? 하하하하 어 삐에로 잘하네 돌아가자 아 안 돼 나로도 단군이 단군이 읽어야 돼 이거는 단군이 맨날 좋아하잖아 난 재미없는 개그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갖고 지 혼자 웃는 녀석은 못 봐주겠다고 뭐 어때서 웃기잖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재밌는걸 하하하하 이야기가 될까? 하하하하 이 서커스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원하신다면야 얼마든지 애들입시오 이 서커스는 말이야 무려 20년이 나오고 있어 다치미나 오토단장 곁으로 고개사들이 모인거지 솔직히 이 서커스는 쉽지 않았어 영화나 TV볼링 다른 재밌는게 많았으니까 하지만 전 서커스가 좋아요 나도 그래 그래서 20년간 계속 할 수 있었어 고개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개를 웃기지 고개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웃기어 미쳤는데 펀치라인 단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손님이 없을 때에는 자기 생활비로 급료를 주었지 나도 그 무렵에는 가족이 있었거든 그래서 감사히 받았어 그랬군요 대체 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을 토미씨 외부로스 외부로스 죄송해요 토미씨 나를 얻어낸 유머감각이 없어서요 괜찮아 신경 안써도 돼 사건 말인데요 아 어젯밤 10시쯤이었을까 연습이 끝나네요 지쳐서 바로 여기로 돌아왔어 그런데 침대에 눕는 순간 봐버렸어 봐버렸다? 그래 사건 말이야 역시 이토노코 형사가 말한 목격자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단장은 대단한 사람이야 항상 새로운 것을 들여왔지 새로운 걸? 고개를 오래 하다보면 기술이 낡아지기 마련이거든 네 나도 말이야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 내 개그 센스가 생각만큼 신선하지 않다는 걸 말이야 어렴풋이 말입니까? 하지만 그 젊은 놈은 도가 지나쳐 젊은 놈? 그 마술사 말이야 메코인가 뭔가 하는 놈 넌 그럭저럭 재밌군 이러잖아 뭐야 그럭저럭이라니 농담은 집어치우천왕이라고 치우천왕 어쨌든 다들 그 녀석을 싫어하고 있어 사건이 있었던 날에도 뭡니까? 아니 됐어 잊어버려 저 저 맥스에 대해서 아직 뭔가 숨기고 있거든 목격하신 것에 대해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야 경찰 아저씨한테 주의 받았어 말하면 안됩니다 하고 그러니 용서해주시경? 부탁드릴게요 그렇군 그럼 이건 어때? 거기는 형씨가 재밌는 말을 하면 들려주지 네? 나라도 잘해? 어? 어... 자! 뭐해! 엠 서... 서투른 개그는 서두르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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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데? 내가... 내가 잘 짓는 표정인데 저거? 남한테 엄격하네 쭈... 쭈형... 쭈형 시그니처 표정 나왔네 백비트감사님 나왔습니다 뭐야 그게 그렇게해선 돈 못벌어 죽고싶다 뭐 초보자치고는 잘했어 들려주지 프로의 실력을? 죄송합니다 토미씨 아 이제 진술을... 아아... 이런걸 이제 이건 중요한거다 진짜 어그러지는건가보다 그날 밤 이불속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소리가 났어 쭈형 하고 그래서 황급히 일어나 밖을 보니 그건 맥호이였어 틀림없이 뭐 그렇단거지 역시 나쁜 녀석이예요 맥스에 대해 더 알고 있는거 같군요 아까 그 누구지? 소닉에 있는 박사 뭐지? 에그? 응 에그 뭔 에그? 응 그거같이 쓰러져 있었어 그거 한번 내 끝에를 잘 안봐서 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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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놈 두가치로 여의를 못봤어 맥호이가 뭔가... 그럭저럭 재밌네 지부치... 치우천왕이라고... 사건이 있었던 날에도 아... 아니야 사건에 있었던게... 살인사건인가... 얘가 범인이라면 이걸 봤을거 아니야 뭘 봤겠죠 단장하고 돈 올려달라는 얘기 뭔가 봤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장을 좋아하잖아 단장을 좋아해서 단장을 곤란하게 하는 저 자식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서 좋아하는 단장을 죽였다? 단장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단장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단장이 쩔쩔 맺는게 보기 싫어서 걔를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단장을 죽였다 단장을 좋아하는데 얘냐? 미친놈이니까 일단은... 연봉 까보자 연봉 응 이거 말인데요 어떻습니까? 오오오 프로의 조언을 듣고 싶은거야 그렇군 그럼 이렇게 하자 형씨가 뭔가 재밌는 말은 아니요 됐습니다 나로도 이 겁쟁이 소용없나보군요 안 볼라오네 이것도 이것도 제시하자 제시 이거 말인데요 똑같네 이러면 인물바래 이리까? 산장의 따님이야 태어날때부터 쭉 봐왔지 귀엽단 말이야 우리 토모코랑은 다르게 토모코? 아 내 딸이야 너무하네 딸천재네 토모코랑은 다르게 이쁘대 글씨모 웃겨졌어 아이쿠 엄마랑 같이 집을 나가버렸지만 말이야 아이쿠 과연 피해로 외롭고 힘든 인생이라고 그래 갑자기 그 싸해졌어 46살 46살이었어 굉장히 오랜 친구야 처음부터 초창기 영상을 제시해 자기한테 왠지 내 얼굴을 보면 개그가 안나온단 말이야 웃기지 않는 얼굴이란 뜻인가요? 어? 몰라 버튼을 눌러버렸어 얘 궁금해 오 벤군 무슨 일 있어? 복화수자죠 그래 뭐랬더라? 해꼽 대신 입이 달려있다니 놀랐지 어때? ㅋㅋㅋㅋㅋ 벤씨는 전혀 알려주지 않더군요 사건에 대해 아 그건 저기 그 리로가 없어서야 리이이이로? 리로라고 아까 있지 않았어? 복화술인형 이름이 리로인가 봐 아니 아까 그 전에 어 아까도 어 아까 리로가 뭐 무슨 친구야 그러잖아 아 리로한테 고백받았다고 어어 아아아아 복화술사가 고백한 거였어 복화술사가 고백했구나 난 자기 입으로는 못하고 그래요? 인형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쟤 마술사 마술사 제시하기 마술사 제시하기 헥! 단장이 죽는거보단 차라리 포미씨 이건 내가 좀 심했군 그래도 정말 나쁜놈이야 무슨일이 있었나요? 다 나쁜놈이래 그게 말이야 사건이 있던 아침에도 큰일이 났었거든 벤의 머리를 힘껏 때렸다고 벤씨 벤씨 식당에 가봐 어! 식당이 열렸다 재밌는 곳이 있을지 문덕 어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중독되네 아 그렇지 서커스 천막이 조금 넓으니까 말이야 이걸 가져가도록 해 서커스 무대 지도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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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커스 무대 지도로 법정 기록이 전부했다 하하 근데 의외로 중요할 수도 있어 아 중요하지 한번 볼까요? 하하 하하 뭐야 세계지도 아니네 진짜네 그러니까 바꿔줬어 처음에 세계지도 줬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줬어 아 천막 안에 식당이 있구나 보통 숙소 옆에 있을텐데 시원하네요 식당이 있고 아크로 아크로 안 가보는 데가 있지만 아크로하고 식당 식당 아 둥둥둥 둥둥둥둥 지금 여기서 알아낸게 롤이 롤이래요 리로의 존재 식당 그리고 지도 이런거죠? 얍 제시? 얜 안할거 같아 일단 가보자 안 가본데 가보자 리로 키워드 없잖아 그쵸? 들어갈게요 어우 식당이 좀 난장판인데 같은 날 모시각 천막한 식당 근데 천막에 있다는 아 직원용인가? 그런거 같아 와 두럽다 어제 저녁식사 뒤로건 이건 어젯밤 사건 때문에 치울 틈도 없었던거겠지 그러고 보니 토미씨가 뭔가 말했었지 어제 아침에 여기서 맥스가 벤씨의 머리를 때렸다던가 게다가 재미있는 것이 있을지문덕이라고 저기 나로도 뭘까? 있을지문덕이란 그런건 몰라도 아무 문제없어 여기서 벤의 머리를 때렸어 저녁에 저녁에 설마 저걸로? 소주병으로? 그러면 미친놈인데 이것은 주스병인가? 아 위험해 하지만 떨어뜨리는 정도로는 깨지지 않아 병같은거 그럼 왜 깨진걸까? 휘둘렀겠지 재미있을.. 재미있는 것이 있을지문덕이라는 것이군 어? 아무래도 다시한번 만날 필요가 있겠어 그사람을 그사람? 이건 머리낀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걸로 이제 다 보여주는거야 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여자애한테도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벤한테 보여주면 되겠네 걔 누구지? 맥스한테도 보여주고 뭔가 어긋나는게 있을까? 그 안맞는 부분 응 사건이 있던 날 그대로인 느낌이네 그건 거의 거수선하다 왠지 배가 고파졌어 밖에 있는 매점에서 타코야끼 먹을래? 사건이 해결되면 좋아! 단숨에 처리 나로듯 기압이 들어갔구나 연락용인가? 시시 뭐 좀 써놓을까? 뭐를? 가짜단서 그래 예를 들면 범행 고백 같은거 그만두자 이 터노크 형사가 진짜인줄 알아 음.. 식당 안은 청결하게라고 쓰여있어 그런거치고는 더러운걸? 청결은 빼고 적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 서커 사람들이 들으면 화내 맥스 설마 맥스는 여기서 먹는거 아니야? 저 대는 진짜 뭐지? 아니 맥스만 먹는 식.. 식탁 아니야? 자기 전용 식탁? 그런가 저거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너무 쓸데없어서 맥스라고 써였어 전용적인가? 진짜? 그렇다고 보기엔 조금 좁지 않나? 라면 정도라면 먹을 수 있겠지? 저것도 물어보면 좋은데 이 안쪽은 부엌인 모양이야 식사담당은 단건제인가? 야 이거 직원이 요리까지야? 나도 해보고싶다 마요이에 스페셜 라면 먹어보고 싶지? 계속 의자가 넘어져있어 보이는대로네 아무래도 누군가가 난동을 부린 모양이야 호돌이가 여기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닐까? 저 위에 텔레비는요? 음.. 많게 지네 지금 제가 보면은 딱 이렇습니다 지금 이 두개만 어퍼였어 그죠? 그렇죠 이쪽 테이블에서 이쪽 테이블을 먹는데 이쪽 테이블에서 뭐라고 했어 아이씨.. 여기 이 사람이 열받게 이 사람이? 뭐시오? 뭐여? 주스병을? 꽝 깼어 손제비가 여기 있잖아 그치 벤 깬거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격하고 그렇습니다 일어나면서 급하게 일어나면서 이게 넘어지고 그렇죠 이것도 맞아서 쓰러지면서 넘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구경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아니지 이게 왜 가만있냐 다 놀라서 일어나야잖아 그럼 이것도 다 넘어졌는데 왜 안 넘어졌냐 응 늘상 있어 아 대가리 깨는게 또 시작이네 하면서 그냥 먹어 그래서 다 음식 비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개만 넘어지고 깨져 있다는게 저의 추리 저 오른쪽 사람은 저 밥 다 먹고 후식까지 먹고 있어 커피까지 먹었어 야무지게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물컵이 있고 소주잔이 있는데 아 이게 음료수 잔이라고 해서 음료수 잔은 여기다 따라야 되는데 이게 있네 술인데 그냥 주스라고 번역했노 사케인거 같은데 일단 돌아가죠 네 일단은 실시를 한번 해보셔야 혹시 싸움 봤나 이거 말인데 어때 똑같네 병도 어려워 얘한테는 얘는 호돌이만 물어봅시다 정문 앞에 벤씨한테 이거 맞았는지 한번 이거 알죠 맞은 사람 누구지 저기 잠깐 봐주실래요 얘는 그게 없으면 말 못해 아 리로를 갖다줘야 리로부터 찾아야겠네 얘는 계속 리로 없으면 안할 듯 리로가 어딨나 숙소 3층에도 뭐 있다 그랬거든 숙소 3층 한번 가볼까요 숙소 3층 한번 가볼까요 숙소 3층 한번 가볼까요 제시를 그러면은 그 지도를 한번 해보죠 서커스 지도 어떻게 갔는지 그러니까 증거와 관계된 증거를 줄 수 없습니다 휘에르한테 물어보셔 휘에르 휘에르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잘 사용하면 못해 그냥 여기만 있을 뿐 휘에르 휘에르 휘에르를 뚫어야지 휘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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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치위동 가발해 이거는 맥스한테 보여줘야한다더라 아 병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시에서 사용을 못해 내리칠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바꿔졌어요? 아냐아냐아냐 뭐 참고 바꿔진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구치소로 가서 맥스 보여주죠 그래요 이 지금 급한거는 인형이 리로를 빨리 찾아야지 뭐가 해결될거같애 밴이 입국 다시 가서 오 내 하니들 어서오십시오 구치소에 적응했어 내가 제일 멀쩡해 인지했으면은 정상이 될 줄 알았는데 구치소에 적응해서 구치소에 오는 사람을 환영해 그렇죠 이런 귀여커 하니 취급을 당한 그래서 나 좀 어떨거 같다 하니 단선을 꽤 모았습니다 고오져스 고오져스 그리고 고오져스 그래서 다시한번 당신과 만날 필요가 생겼습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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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을 보여야지 말라고 그럼 고오져스하게 갑시다 맥스씨 그거부터 바로 갑시다 저 이거 말인데요 고오오져스 이몸이 그런것에 싸인할거라 생각해? 일반적으로 나오는거 이게 완전 대박 계약서는 대박이지 이렇게 많이 출연료를 받아서 무얼 하십니까 말하지 않았던가? 아버지가 빚을 졌거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빚을 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비디오를 빌렸다 연체한다던가 그것과 마찬가지야 아 빚을 졌는데 아 사채 졌구나 사채 이자가 많이 생겼나봐 알거 같기도 하고 모를거 같기도 하고 뭐 모자? 모자 보여줬었나? 아 이거 안보여다 워어어어엌 세계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보물이지 그 실크모자야말로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측표야 흐흐흐흐흐흐흫 여기서 발견된지 모르고 있었나 봐 아 그래 그걸 어디서 찾아냈지 하니? 살인 현장입니다 앗 나 모른대니깨 또 준식으로 변했네요 그럴수가 싫어 이런 한심한 맥스는 저 사진도 보여줘요 상징 언제봐도 반할 것 같군 맥스 갤럭티카 실크모자의 망토 그리고 가슴에는 하얀 장미 내 심볼이지 겨우 세 개로 줄인거야 처음엔 몇 개였는데요? 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 선글라스에 처음 수염에 덧니에 붕어 입술 각종 심볼을 죄다 모아봤는데 말이야 흉합체였구나 분장할 때 실수하면 누구지 모르게 되더라고 힘들군요 마술사도 다 보여준 것 같은데요 병을 서순이 제시하는 그럼 이걸 가지고 제시하면서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할 때 저장을 해놓고 수사실 모드로 들어가서 병을 보여주죠 뚫릴 것 같습니다 그런거 해야 될까? 아 곡옥을 사용하라고? 그거 하면 그 모드로 들어갑니까? 그냥 자물쇠로 해도 되는데 단장과 만났네 이어지네 진짜 어젯밤에 단장과 만나셨죠? 출연료 교섭을 하셨다고요 근데 잠깐만 일주일 전에 올렸는데 또 그 이상해 근데 그걸 아직 안 보여준 건가? 모르겠어 사인을 한 거 아니야? 일주일 전 올랐는데 왜 또 하냐 그죠? 조져버려 조져버려 던져버려 크크크 그것은? 단장실의 테이블에 있더군요 분명히 출연료가 대폭 올라갔습니다 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서류의 날짜입니다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군요 맥스씨 출연료 교섭은 일주일 전에 이미 끝났던 겁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좌스 깼다 하나 오케이 말하지 그날 밤 단장실로 불려간 거였어 불려갔다 어째서죠? 그건 좀 개인적인 얘기야 하니 단장에게 불려갔다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 혹시 맥스씨 으 가능하면 그 얘긴 하기 싫은데 단장에게 불려간건 이것때문 아닙니까? 병 폭행사건때문에 잠깐만 그..그거밖에 없죠 그쵸 불려간 이유는 바로 이것때문 아닙니까? 어? 어디서 그것을 그럼 벤을 때렸다는게 저걸로 때린거야 그니까 진짜네 당연히 식당이죠 내가 좀 덜렁대서 떨어뜨려 깨진거야 그거 아무래도 아직 포기하지 못한 모양이군 맥스씨 뭐..뭐야 하니 떨어뜨려 깨진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 병을 사용해서 제시 인물파일 벤 벤 벤 벤 벤 벤 벤 와 이걸로 그의 머리를 잇는 힘껏 힘껏 때린거죠 근데 이걸 왜 때렸을까? 얘가 오만하고 이런건 있지만 잘난척은 하지만 막 그렇게 막 하는거 같진 않은데 잘난척하고 그러지만 뭔가 얘가 뭐 말을 했어 독화술인형이 있네 앞에 어 저걸로 독서를 한거 같애 뭔가 어 근데 이 독서를 한 이유는 응 일주일전에 사인한 그 계약서를 보고만 거야 어 민심이 굉장히 사나워진게 아닐까 싶어 아 연봉을 서로 알게되서 그래서 그걸로 막 빈정됐다거나 굉장히 사나워질 수 있죠 그럴쓸가 있지 응 깼다 깼어 그래서 단장에게 불량한것이구요 고오져스 고오져스 그야마다 테마술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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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피 다시 차죠 아 찼다 와 만피 한칸 안찼어 괜찮아 저정도면 뭐 한칸 안찼어 처음부터 다시 물어볼 수 있어 이제 이야 해냈다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맥스씨에 대해 서커스에서 이것저것 듣고 왔어요 아 그 시대에 뒤쳐진 고개꾼들 아 줄 좀 까는 동안 형이 들래 맥스씨 평판이 안좋으시던데요 하하하하 아니 그건 젤러시라 하는거야 질투죠 내 재능에 대한 질투인거지 하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들 잘 알아준다고 알만한 사람? 예를들면 나의 스위트하니 말이야 설마 미리카를 말하는건가 그야랑 말이지 나 결혼할 생각이라고 여섯살 아니었어? 어우 징그러운 놈데 얘도 18살인가 아 스물한살 스물한설 그래요? 응 이미 정해진 일이지 오오오 사건에 대해서 사건 당일 밤에 단장과 만났었지요 그렇지 10시쯤에 연습이 끝났어 그래서 바로 단장실로 갔지 단장님의 시체는 숙소 앞마당에서 발견되었죠 그래 그거 말인데 그 사람 나랑 얘기하다 말고 방을 뛰쳐나가버렸지 뭐야 네? 그래 톰이 그 앞에서 쓰러졌어 미안하네 맥스 급한 일이 좀 있어 여기서 기다려주겠나 밖은 꽤 추운데요 금방 돌아올거야 10분도 안걸릴거이세 그래서 나왔어? 그야 나는 기다렸지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수체로 발견된 마당으로 갔던걸까요? 아마도 눈은 그쳐있었지만 꽤 추웠어 뭘 하러 갔던건지 만나서 뭔얘길했지 실은 어제 아침 먹을때 그놈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어 복화술사 벤씨 말입니까? 음 뭐 그렇지 왜 싸운거에요? 벤씨는 온순해 보이던데 스위트하니에 대한 일이었거든 아 둘 다 고백받았다고 밀어도 고백했잖아 밀카? 그런 질 나쁜 놈이 나의 하니에게 사랑을 고백하다니 어떻게 용서하겠어 질이 나쁘다? 그 벤씨가? 사랑을 고백? 그 벤씨가? 뭐 열이 팍 뻗쳐서 말이야 살짝 한방 먹인거지 그래서 단장한테 불려갔지만 원하지도 않았던 찬스였었지 찬스? 그의 방에가서 말이야 이렇게 말했거든 한의를 주십시오 라고 데에엣? 단장이 그랬지 아 좋고 말고 아 좋고 말고 아 좋고 말고 그러니까 스위트하니는 내꺼야 아무한테도 못줘 다들 미쳤어 아 예 성가시니까 그 녀석을 입 다물게 해줬지 입 다물게 했다? 저 입 다물게 했다라는 것은? 하니들을 몰랐었나? 리로는 벤이 없으면 말을 못하거든 아 리로를 치워서 리로를 찾아서 위치를 우리가 찾아서 갖다줘야겠나 아 리로? 인형이야 복화술 인형 키보드가 없으면 말을 못해 그렇지 인형은 말을 못하죠 그래서 말이야 몰래 숨겨놨어 경찰 녀석들한테 끌려오기 전에 말이야 수잘때기 없는 소리하면 곤란하니까 복화술 인형을 숨겼단 말인가요? 그래 꼴 좋다고 저 어디 숨기셨죠? 어? 하니? 설마 그 녀석 편을 들어줄 생각이야? 그야 벤씨가 좀 외로워 보였는걸요 고저스 이제 녀석도 반성했겠지 오케이 리로는 단장실을 숨겨놨어 그 녀석에게 돌려주지 않겠어 하니들 네 고마워요 맥스씨 흥 흥 곤란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못두는 성결이거든 그럼 처음부터 인형을 숨기지마 가볼까요? 단장실로 바로 고고 고고고고고 갓튼날 모호시각 다치미 서커스 정문업 오라아 사라져버렸네 벤씨 네 묻고 싶은게 있었는데 추워서 천막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 자 저 새끼 좀 약간 수상해 잠깐만 어 왜왜왜왜 같은날 모호시각 다치미 서커스 천막 안 좀 어때 나로우동 우리들 조금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무서운 소리 하지만 순조롭게 진전다고 했잖아 그야 그렇지만 모두들 단장님을 좋아했던 것 같고 현장 사진에는 범인의 발자국이 없고 의문투성이야 분명 그래 게다가 미리카도 없어졌고 그럼 관계 없잖아 단장실 같은날 모호시각 천막 안 단장실 변함없이 어수선하네 이 정도면 한 장쯤 더 포스터가 없어져도 아니 안돼 그만 둬 공담이야 맥스의 포스터는 이미 챙겼으니까 나츠 그러고 보니 맥스씨가 말했었지 이 방에 리롤 숨겼다고 리롤 아 복화수리 인형 말인가 조사가 조사 어 누른 채로 옮기면 걸려요 아 그렇군요 숨길 월드컵인데 이거 귀여운 트로피가 잔뜩 있어 대단한데 어디 어디 어 선반이야 뭔가 처박혀있어 어 이거다 이건 그거 리루 아니야? 벤씨의 인형 그런거 같아 나중에 돌려주자 오카이 케너가수를 들어갈까요? 펜이 어디 갔을까 잠깐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쓸데없는 얘기하라고 할 때 쓸데없는 얘기 하라고 어 이거 전에 말했던건데 꺼졌네 어? 그러고 또 조명 같은 얘기겠지? 첨마가 식당에 다시 한번? 응? 식당? 뭐 처박하지않을까요? 식당으로 어? 같은 날 모시각 처마간 식당 저걸 증거를 없앨려고 그니까 벤이 지금 왔어 여기 벤씨! 어이 벤씨! 어? 그 그 그 그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춥네요 으 그 그 그 그 근요 춥때내로도 이 사람 말을 들으면서 왠지 힘이 빠져 제시 바로 제시 해버리기 아 맞다 이거 벤씨 거죠? 오 오 앗 죄송합니다 제 겁니다 자 봐주세요 리로를 벤씨에게 돌려줬다 자 마요이 갈까? 아니 이제 대화를 해야지 키보드 줬는데 잡겠지 잡고 이제 개소리 하겠지 너무 금방 줬나? 이봐 기다려 누구지 방금 어딜 보는 거냐 이 삐죽머리놈 뭐야 너희들 인사도 안하냐 이 자식 벤씨? 아 저 아니요 아니요 저 저 저 저는 그런 벤씨가 아니란 말이다 어딜 보는 거냐 여기다 여기 너는 리로? 함부로 부르지 마 리로님이다 자 다시 불러 너는 리로님인가? 정말이지 눈은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그 그러면 안 돼 리로군 이 위에 지도패 떠서 마찬가지야 귓따위로 사니까 무시당하지 미안해 리로군 어떻게 된 거지? 나도? 이거 그거잖아 이봐 거기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이거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잖아 다시 할게 깨진 병 저기 잠깐 봐주실래요? 으 저 저 저 그 그걸 보자 이 얘기를 하죠 일단 이 얘기를 할까요? 사건에 대해서 사건말인데요 어딜 보고 떠드냐 저기야 이쪽 그럼 모서리로군 퍽퍽 시끄러 법정에서도 이 질환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다 퍽퍽 그 사건말이지 여기 단장이 죽은 거 그런데 행 소란 피울 일도 아니야 짠급여로 부려먹더니 그 너구리자식 그럼 모서리로군 퍽퍽 시끄러워 퍽퍽 거친 콤비네 나로도 이게 분명히 우리가 저 복화술 인형을 가꿔야지만 얘가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은 다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항상 상상이 이상을 보여줘 계열받는 연출 그렇죠 계열받는 액션 그렇죠 서로 이렇게 싸울 거라고는 못해먹겠어 정말 금녀는 싸지 피에로는 썰렁하지 파트너는 얼간이지 파트너라면 벤씨? 아가씨 이 쓰레기한테 한마디 해주라고 좀 똑바로 살아 라고 말이야 이런 쓰레기놈은 이제 지겨워 어..어..어.. 그래도 말이야 이런 쓰레기장에도 있단 말이지 나의 마돈나가 아..에.. 마돈나? 미리카 말이야 미리카 걔는 꽤 괜찮아 안그래 펜? 아..아..아.. 나는 좀.. 폭폭 이렇단 말이야 이놈은 평생 그렇게 살라고 난 결혼할 테니까 나의 만원 나랑 결혼? 이게 완전 배놈이네 배놈 단장을 죽인 것은 그 재수 없는 놈이야 어떻게 알아요? 죽인걸? 그리고요? 걔만 구경했잖아 삐에로만 이게 얘는 그저 심중이겠지 뭐 일단 용의자로 갔다고 해서 그러면? 어째서? 그럼 못써 늘어구 쓸데없는 말 앟 무슨 소리야 벤 너도 있었잖아 거기에 어? 거기? 히히 마음 내키면 가르쳐주지 그 결혼 할 거니? 밀크랑? 응 그래 저쪽도 그리 싫은 거 같진 않고 말이야 하긴 고민된다고 말했었지 놀랍게도 아..아..아니 그..그..그거..그거.. 난 결혼하면 안 되냐? 내 맘이잖아 그..그야 그렇지만 그..그러냐? 나 말이야 노래를 선물했었다고 마둔 나에게 노래? 난 테너 가수니까 좋아 아가씨한테도 들려주지 엠 오오오오오 아름다운 내 눈동자 해초하고 입맞춤 하오팝 어때? 와..멜로디가 좋다 가.. 가사는 최악이지 뭐 알겠냐? 난 해낼거야 저기..정말 죄송합니다 리로이군이 그.. 우리..리로군이라뇨? 어.. 벤씨가 말하는거 아닌가요? 야! 이 어린 자식아! 우와! 내일이 기대가 되는구만 변호사군 어.. 내가 그 재수없는 마술사를 없애버릴거라고 리..리로군? 잘 기억해둬 법정에서 만나자 야..기다려 갈벌졌어 나라도 어떻게 된걸까? 증인이란거겠지 내일 재판에 으으.. 미친놈 투성이야 미친놈 투성이네 진짜 이게 갱신이 됐지 왜? 치워주자고? 치워주자고? 더러운 식당을 용서할 수 없는걸, 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현장은 완전히 보존해야만 해. 으, 신경쓰이네. 아까 단장실에 쪽지가 들어있는 자켓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 번 가볼까요? 거기로 한 번 가보는 것도 좀... 근데 얘가 온 이유가 뭐 조사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저기요? 알겠습니다. 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벤씨와 릴로군. 그렇게 말이다, 그 의미야. 어... 어... 키! 또 등장! 이번에 뭐야? 띠이이!!! 잠시만, 국화병으로. 배지 뭐 훔쳐갔나? 울어 볼어. 아, 정신이 드러나오도? 아아, 어... 대체 저 원숭이는... 아... 내, 내 변호사 배지가 저 원숭이가 가져갔어 뭐앗? 나는 팠다 변호사 오빠의 당황한 표정 밀카 니가 저 원숭이를 에이 화내지 마 응? 하지만 내 변호사 뺄지가 밀카가 도와줄테니까 응? 수원이라고 그래 저 원숭이를 숭원이? 거꾸로 한거잖아 숭원이라니 숭원이라고 하니? 저 원숭이? 응 변호사 뱃지를 뺏겼어 돌려주지 않을래? 숭원이한텐 말이지 밀카드 두 손 들었어 응? 숭원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건 집으로 가지고 가버리거든 오 재밌네 그럼 저 원숭이 집으로 데려다줘 그건 말이야 토미 아저씨에게 물어보면 돼 그 옆에 있는 3층인거인가 보다 아 얘는 맹수만 달아 아 숭원이를 활용한 살인? 그럴 수도 있어 반짝거리는 걸 달아놓고 뭐 어떻게 했나 보다 그야 맹수가 아니잖아? 아 그럼 그러네 토미 아저씨라 그 삐에로랑 또 만나야 되는 건가? 벤과 리로 그 벤씨 말인데 벤씨? 아아 리로군이랑 항상 함께 있는 사람? 같이 라니? 분리해서 생각해 어 리로랑 벤을 미리카 고백을 받아버렸지 뭐야 리로군한테 열린 거야? 뭐야 리로군한테? 리로군은 재밌잖아 씩씩하고 노래도 잘하고 미리카도 좋아해 저, 저기 벤씨는? 벤씨는 상관없잖아 미리카가 좋아하는 건 리로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프러포즈 저기 말이야 미리카는 프러포즈를 받은 거지? 프러포즈? 어? 그건 아직이야 어 그래? 이상한걸? 나로도? 맥 맥스도 리로군도 선언했는데 말이지 결혼할 거다 라고 말이야 아 하지만 맥스는 단장님에게만 말했으니까 아 그 진부한 따님을 주십시오 하는 거? 리로군도 아직 프러포즈는 하지 않은 모양이네 와아 프러포즈도 해주는구나 스포일러가 됐네 미리카 미리 망설여지는데? 앗 얘 마요이 왜? 마요이는 누가 더 좋아? 맥스랑 리로군이랑 하지만 인형이잖아 리로군은 응? 미리카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표현이 없네 하아 제시? 제시 할게 딱히? 없어 없죠 가.. 가고 얘는 뭐 고고 얘는 뭐 얘들 뭐 뚫어야 되는 거 있어요? 그 뚫어야 되는 거 있으면은 눌러보세요 아마 안나올까 뚫어야 되는 게 있으면은 알아서 그 전에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로 가볼까요? 저기 삐에론의 방으로 단장실 한번 가서 네 인난만 보죠 알겠어 가지는 않네 조사요? 응 옷 옷 안 닿아요? 아 저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이참 돌아가서 토미한테 가야겠는데? 알겠습니다 이동을 해봅시다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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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홀로 뒀으니까 쓸쓸해져서 돌아간 거 아닐까? 경찰서로 실외기? 어 에어컨 실외기야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나 봐 뭐? 어떻게 알았어? 누가 봐도 그렇게 놀랄 것도 없지 12월이잖아 12월인데 눈은 사건 전에 그쳤지 그러니까 이게 저기 어 그럼 여기 밟고 올라간 건 아닌가 보네 대단해 나도 또 명탐정이네 어? 이 가로등은 사건 당시에도 켜져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숙소에는 단원들이 있었으니까 누군가에게 목격당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었을텐데 이건 뭐야? 신트로 덮인다 잘 조심해 날아듣 그 뒤에 범인이 숨어있을지도 몰랐 에이참 조금은 놀란척 해줘도 좋을텐데 실은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다고 흫 귀여운 커플이네요 어? 여기 설인 현장이죠 단장님의 시체는 여기서 발견됐어 나무상자를 끌어안듯이 쓰러져 있었다는데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스읍 여기서 원숭이 쇠기 반짝이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응 그 단장님 머리통에 머리를 같이 가져간 거야 뇌수를 빨아먹은 거 같은데 아닌가? 위에서 와가지고 위로 와가지고 그 토미 방 천장으로 나와서 이 가로등을 타고 뇌수를 빨아먹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타고 올라간 거 같은데 호빵 먹듯이? 어 반짝여서? 반짝여서? 그 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면 헤어지기 전에 칼을 꽂았어 네 신호가 올 거냐 나중에 올 거냐 그때 원숭이가 칼만 뽑아가 반짝거려서 응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진짜로 오오오오오오오오어 서투른 개그는 서두르게 나요 형씨 하하하하 서두르게 나는 멋졌어 형씨 참 잘 됐네 형씨 왜 그래 이번에 재밌는 개그가 떠올랐어 뭐 이 피의자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들려줘봐 피의자 의자라면 혹시 눈치챘어? 의자 의자 오 역시 아가씨 수준이 높은 개그 센스가 피의자 피의자 의자 참 이게 아저씨 밀까에 대해서 밀까 좀 특이하던데요 밀까 말이야 좋은애야 순수하고 말이지 순수에요? 그 애는 이 서커스에서 태어난 이 서커스에서 자랐어 바깥세상에 대해선 전혀 모르지 함이랑 똑같네 그 애한테 있어서 서커스라는 꿈이 현실 그 자체야 꿈의 세계 춤추는 맹수 하늘을 나는 마술사 익살맞은 피에로 그게 그 아이의 현실이지 복화술사 인형과 결혼하는 것도 현실인가? 그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묻지마라 피에로는 그런거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서 리로랑 벤을 분리해서 생각한거야 현실이어서 저기 숭원이라고 아십니까? 아 그 원숭이 제 변호사 뱃지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 그 녀석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좋아하거든 아 그래도 혼내주려고 엉덩이를 때려선 안된다고 네? 그런가요? 아 알았다 이미 맞은 것처럼 빨개서군요 하하하하 아하하하 브라보와 가져가셰 브라보와 뭐 그건 그렇다치고 그러니까 숭원이는 밀크할 패밀리가 아냐 어느 분의 패밀리인데요? 그렇군 데려다줄게 방으로 엇! 멸렸다 저 유쇠가 수번이네 가는거야? 그럴 수.. 그밖에 토미씨에게 물어볼 것이 없을까? 갈까요? 바로? 어.. 여기 악기도 있고 반짝반짝한 거 모아놨네 반짝반짝한 거 다 모아놨어 아 그러해봐 여기야! 왜 그래 형씨! 수.. 숨이.. 한심하구만! 겨우 3층까지 계단을 올라온 것 같고 으흐흐.. 어쨌든 여기야! 아크로의 방이지 아크로? 아크로바트국에 사지! 오늘은 잠시 없지만 말이야 아 저기! 여러 잡동산이가 잔뜩 있어 형씨의 잡동산이도 분명 저기 있을거야 그럼 이만! 안녕히 가세요 토미씨 증거품! 숭헌이의 자료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숭헌이의 기록 자.. 조사를 일단 잡동산이부터 와.. 포크에 거울 빛나는 게 잔뜩 있네 싸구려 같은 손목시계도 있고 이건 트로피인가? 꽤 무거운 것도 있거든 헉! 배치 여깄어! 변호사 배치를 되찾았다 고마워 다행이야 어! 왜 그래! 이것은 반쥐? 반쥐? 벤쥐 아리에메게라 리로 리로가 미리카 미리카에게 싸구려 반쥐 싸구려 반쥐 조사를 마칠까? 이길 수 있겠어? 내일 법정? 이길 수 있겠어? 내일 법정? 어떤 증언이 나올지 상상조차 안되는걸? 내일 증인은 역시 도미씨일까? 아니면 그 인형일까? 괜찮아 우리에겐 마술사가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흠 자 뭔가 이쯤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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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준먹어야겠다 데이터를 후... 저장중입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데이터를 저장중입니다 데이터를 저장중입니다 이 미친 서커스 이 미친 서커스 누가 범인이야 도대체 다 미쳤어 다 미쳐가지고 안 미친 사람이 한명도 없어 그러니까 12월 29일 오전 9시 43분 지방재판소 피고인체 5 대기시 안녕하세요 맥스씨? 우... 우유 에? 무... 무대에 오르기전에 우유를 안마시면 지... 진정이 안된다고 하니 무... 무대? 괜찮아요 오늘은 앉아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 그런가 나 로독 맥스씨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 무리도 아니지 이봐 하니들 뭐... 뭡니까? 나... 날아서 입장할까? 네? 아니 이런건 첫인상이 중요하단 말이야 등장하는 순간부터 손님들의 마음을 꽉 잡아야지 아... 아닙니다 피고가 법정을 날아서 뭘 어쩌자구요 장난하냐고 생각할겁니다 괜찮아요 나로이드에게 맡기세요 제이지... 김... 7305님 1개월 구독하자 어이 하니? 이번엔 또 뭡니까? 너... 날아보지 않을래? 흫... 그만해 변호사가 하늘에서 입장 이것만으로 손님의 마음은 하니것이라구? 그... 그러니까 맥스씨 그... 괜찮다니까요 나로도? 한 번 정도는 날아보고 싶어 정상이 없어 이게 UFFP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 2법정 어우 다녁이 띄워! 다녁이덄 아... 다 decadeed 에어어어어어어... 아아아 jakiś 초장부터 뭐야 재판장!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아뇨 피고인의 이름은 야마다 고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나 피고는 그 맥스 갤럭티카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실은 손자가 팬이라서 말이죠 여러분도 그쪽이 더 친근하실테니 땅 이제부터 맥스 갤럭티카의 재판을 개정합니다 손자가 좋아해서 맥스 갤럭티카라고 부르기로 그럼 네가 만약에 법정에 가면 침착매내 재판을 잃게 되는 거야? 왜냐? 손자가 좋아해서 그래도 되는 건가? 카르마 검사 모두 변론을 부탁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루호도 유이치 네? 영매에 의한 살인따위는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아 개 무서워 채찍은 인정하고요? 그 재판은 엉터리 그러니까 노카운트지 아..아직도 진화사건을 못 지지는 모양이고 나는 절대로 질 수 없어! 왜냐하면 카르마의 인간은 항상 완벽해야 하니까 카르마 인간 정말 끈질긴 해 나루호도 두고오바 나루호도 유이치 이번에야말로 상신을 유죄로 만들어주겠어 저를 유죄로 말입니까? 아하하하하 그것이 나의 복수야 카르마 검사의 아버지 이제 안 계시는데? 패드립 감옥 같잖아 이상 모두 변론을 종료한다 그럼 첫번째 증인을 부르도록 하지요 이토노코리 이토노코리 형사를 입장시키도록 급여도 급여도 낮은데 오늘도 수고가 많아 형사 당..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의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어서 사건의 계열을 설명하도록 오케이입니다 그럼 형사 증언을 부탁합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 사건 당일밤엔 9시 40분까지 눈이 내려 매우 추웠습니다 그날 밤은 전원이 천막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은 오후 10시에 끝나서 해산했습니다 사건은 10시 15분 숙소 앞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커다란 나무상자 위에 엎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강한 타격으로 인한 목의 골절입니다 사인은 이제 지금 알았어 둔기로 맞은 모양이군요 이것이 피해자의 부검 기록입니다 수리합니다 둔기로 후두부 뒤를 쳤구나 법적한 둔기입니까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예스 사건의 개요에 대해 신문 시작 이건 뭐 아까 읽은 거니까 네 사건 당일밤에 나옵시다 아 이게 출궁하는 것도 다 나? 어 잘못 출궁하면 다 알지 전에는 아무거나 다 뒤적거렸는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 제시하는 것만 줄어들 텐데 눈이? 뭐 사건 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쌓여 있었습니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3cm 정도일까요 눈은 그대로 얼어붙어서 다음날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라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응? 왜? 나도 저도 증거 품고 봐 증인! 그날 밤 소커스 사람들은 뭘 했죠? 그날 밤은 전원이 천막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은 오후 10시에 끝나서 해산했습니다 멈췄어 20분 동안 멈췄어 그리고 연습하고 있었고 이거 물어보자 잠깐! 끝! 저는... 전원이라면 스태프나 댄서를 제외한 주연급 단원들입니다 맹수조련사 미리카양 삐에로 토미 복합사 벤시 피고 맥스갤럭티크와 물론 단장 본인도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호랑이 호돌이도 있었습니다 간부네 간부네 그러면 그 원숭이는? 어제 조사 중에 손목식을 빼앗겼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잖아 다 죽음 해산한 뒤 후에는 다들 어디로 갔죠? 미리카양은 호돌이와 놀았고 피에로는 숙소로 갔습니다 복화술사는 정문 앞에서 생각이 빠져있던 모양입니다 단장과 맥스는 둘이 단장실에서 밀담을 했습니다 밀담 그것은 수상하군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겁니까 출연이어 교사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짓말 따님을 주십시오 했던 주제예요 사건은 10시 15분 숙소 앞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10시 15분? 묘하게 정확하군요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이쪽에서는 확실한 아! 손에 쥔 패를 보여주는 바보가 어딨어? 그건 기대하기로 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증인 피해자는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커다란 나무상자 옆에서 죽어있었다 나무상자라?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큰 나무상자를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끌어안고 좀 이상한 나무상자였습니다 어떤 점이 말이죠 보기와는 달리 무겁고 또 자물쇠가 달려있었습니다 자물쇠! 이어! 10kg의 작은 자물쇠가 걸려있어 뭐처럼이니 무언가 물어볼까? 상자에 대해 좋죠 상자? 그 상자 말인데요 10kg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자 안에 철판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철판? 그건 또 왜죠? 그와 역시 상자를 무겁게 추측 따윈 묻지 않았어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도록 지..죄송합니다 어쨌든 묵직한 상자였습니다 그걸로 됐어 계속하시지 영상 사인은 아 그런거야? 아 그럼 뭐 들었는지 물어볼걸 그랬나? 못 열었겠지 아마? 못 열었겠지? 잠깐! 구검 기록에 의하면 흉기는 넓적한 둔기였죠? 그렇습니다 다시 추구하면 또 할 수 있네 지금 전략 수색중이야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대 분명 범인이 가지고 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야 그렇겠지요 현장에 없으니까 원숭이가 가져갔겠지요! 아니면 어쩌면 마술로 없앴슬지도 모르죠 한 대 맞겠네 왜 안 맞지? 그러게 필요한 정보만 얻고 빨리 돌려보내자 이 감이네 아까 의욕이 가득함다라고 했었는데 채찍 몇 대 맞더니 그러면 상자 다 본거거든요 이게? 상자 상자 상자를 한번 상자 안에 그럽시다 요거 여기서 그래요 상자에 걸린 자물쇠는 어떤? 그건 말입니다 작지만 튼튼해 보이는 물건입니다 발견되었을 당시에 그 자물쇠는 잠겨 있었습니다 감식반 녀석들이 부숴습니다 흠 그럼 증인을 계속해 주십시오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뒤로 가서 뭐 들었는지 물어보자 흠 이러면 죽네 흠 이러면 죽네 그 상자는 무엇이 들어있었죠?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살냈습니다만 안에는 이 이 작은 병이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무겁게만 하고 요거만 했었다고? 응 병? 형사 뭡니까 그건? 보시는 바와 같이 조미료 병입니다 병안의 내용물은?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 왜 그런 것이 저런 큰 상자에 작은 병 하나보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증거품 작은 병을 법정 기록에 전부했다 큰 상자 큰 상자에 뭘 넣는데 끈에 간 걸 수도 있고 응? 근데 그렇게 덮여있지 끈에 간 걸 수도 있어 번호를 알아서 후추도 어떻게 사람이 아니면 후추가 뭘 녹이는 역할을 해서 안에 범인은 후추야 넣는데 그랬나? 조용 사건의 흐름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토놓고 형사에게 끌어낼 만한 정보 이 정도라고 해봤자 후춧가루 병뿐인데 그럼 여기서 다음 증인을 부르지 네? 저는 이제 끝난 겁니까? 그래 당신은 이제 끝이야 방금 그 끝이란 말 왠지 불길한 느낌이 조용 이토놓고 형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르마 검사 다음 증인을 복화술사 키즈미 벤을 입정시키도록 벤씨가 입정한다면 리로군도 나오는 걸까 역시? 법정이 장난이야 나는 폭폭폭 법정이 장난이야? 증인 하나의 공연이야 그냥 하나의 TRPG 하고 있어 그래 이름과 직업을 할 말이 없어 얘도 근데 채찍질 이름은 리로군 직업은 테너 가수다 자 잠깐만요 증인의 이름은 기즈미 벤 직업은 과술사인데 누굴 말하는 거야? 가수라고 했잖아 그렇군 한 곡 뽑아줄까? 이게 법정이야? 재판사 안 받은 내 맘을 흔들어 어때? 이번에 리듬이 좋네 여전히 가사는 최악이지만 말지 안 돼 리로군 아 바보 녀석 이런 건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등장하면 일단 한 곡 뽑는다 넌 그런 것도 모르니 그러니까 언제나 이류 고개꾼인 거야 고개사들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증인 지금 그건 너무 그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후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증인의 사정은 캐묻지만 그럼 즉시 증언해 주실까?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연습이 끝나고 그 삐에로와 천막을 나섰지 숙소 앞에서는 녀석과 헤어지고 그 후엔 광장 입구에 있었어 그랬는데 눈앞에 맥스가 지나 광장으로 향하는 거야 지나간 건 그 놈뿐이었어 이걸로 범인은 결정 났군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나도 사건을 알게 됐지 맥스 갤럭티카가 눈앞을 지나갔다 틀림없나? 물론 실크모자와 망토 그리고 가슴에 하얀 장미 이 재수없는 3종 세트를 달고 코앞을 지나갔다니까 잠깐 잠깐 기다리십시오 피에로와 함께 점막을 나섰다고 했죠 그렇지 그럼 그 피에로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 분명 그래 유감이지만 피에로는 범인의 수가 없어 어? 어째서죠 이것이 그 증거야 그것은 실크모자군요 살인 현장에서 발견됐어 피고인의 것이지 연습할 때 피고인은 물론 이걸 머리에 쓰고 있었어 하나밖에 없는 복제가 없어 피에로가 범인이라면 뒤쪽으로 가고FP 자 이제 추궁을 해야되는데 피에로 토미씨를 말하는거죠 그 아저씨 나이도 들어서 보기가 다 불쌍하다니까 조금 달리는 것만으로도 화장이 엉망진창 되질 않나 연습이 끝날 때쯤에 거의 죽어있더라고 할 수 없으니 벤이 발에다 준거지 그런 운 없는 뽑기는 이 세상에서 이 녀석이 세계 제일이거든 응 그리고나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서 고민까리가 있어서 생각을 좀 했지 그날은 눈이 내린 후라 매우 추웠습니다 생각이라면 숙소에 돌아가서 해도 좋은데요 이승! 어디서 생각을 사든 증인의 자유야 정말로 단지 생각을 했던 것일까 정말로 맥스 갤럭티카였습니까? 그냥 짜증나는 3종 세트? 망토 하얀 장미 저런 저런 요즘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건 맥스의 3종 세트 자 여러분 다함께 실크모자 망토 하얀 장미 얘네들이 다 아는거야 땡큐 공부 부족인데 하나도 지나간건 그놈뿐이었어 그놈 맥스뿐이었습니까? 그래! 이걸로 범인은 결정났군 딱 한 명밖에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군요 수상합니다 재판장이 납득하고 있어 트집을 잡아볼까? 맥스라는 증거는 없기 한 명밖에 못 본게 이상하죠 삐에로는 같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니지 그 앞에 나갔는데 삐에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삐에로는 같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발에다 근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맥스라는 증거라고 지금 말한거고 아 맥스라 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입을 수도 있잖아 내 말은 참 근데 연습을 맥스가 방금까지 입고 있었는데 나갈 때 맥스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맥스는 바뀐 바 쯧 증인이 본 것이 맥스인지 아닌지 증명이 된 것은 이봐 이봐 아직도 모르는 거냐? 나는 봤다니까 맥스의 3종 세트를 말이지 쉴크보좌! 망토! 장미! 공급적이군요 변호인 서툰 트집이었다 깎이나? 안 깎이나? 트집 잡자 광고 상석 형 탈명ng 쪽 상설탕 자 인물 파일에서 삐에로랑 같이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삐에로는... 그거잖아 아 아닌가? 좀 더 떠들어봐 벤 쓸데없는 질문에는 니가 답하라고 삐에로그 아 틀렸네 죄송 죄송쓰 삐에로는 아까 나갔는데 아니라고 했었어 다시 한번 생각하자 맥스에게 머리도 얻어놨고 맞은거 보이시잖아 정말 혼란스럽고 왜냐면 단장이 아 얘가 나갔다는 얘기구나 삐에로랑 나갔다는 얘기 그니까 단장이 만나려면 단장이 나가 있어야잖아 단장도 연습을 했잖아 아까 천막에 연습을 했다고 했거든요 아 그럼 단장이겠다 단장이 가서 있어야지 만나지 단장 단장 한번 더 다시 던질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단장 한명밖에 못 보면 이상해 왜냐 단장이 나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단장 만나러 간건데 음악 꺼지면 맞은거임 그렇습니다 계속 마당 입구에 있었다면 현장으로 향하는 타치미 단장을 봤을 것입니다 아하하하 타치미 단장은 증인보다 먼저 현장에 가있었다 근데 연습 연습을 같이 했으니까 그런 셈이 되는거잖아 무슨 말입니까 단장은 맥스와 단장실에서 만나고 있었을텐데요 그건 피고인 혼자만의 주장이잖아? 실제로 단장실에 있어야 할 맥스 갤럭티카는 이 증인에게 목격되었잖아 뭔 말이야 그러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얘기하는거는 맥스 혼자만 지나간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단장이 지나갔을 수 밖에 없다 서로 증거가 없어서 지금 그냥 그렇게 되는거 아니야 하나밖에 안된다는 한명밖에 안지나갔다는 말 자체가 안된다는거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맥스 갤럭티카가 저기서 맥스 갤럭티카가 저기서 바로 길에 신경쓰지 말고 시간을 계속 하도록 리록은 맥스한테 원한이라도 있는걸까 음 맞았고 그 피해로 저게 대체 추궁해 경찰이 온곳은 경찰이 온곳은 몇시쯤이었습니까 경찰이 온곳은 몇시쯤이었습니까 아 그 10시만 넘어서 아마 그 연습이 끝나 10시부터 계속 입구에 있었던겁니까 그..그렇게..되..네..요.. 그 추운데서 아무런 용건이 없을리가 없어요 요..어..시..시런.. 야! 비중머리! 뭐야 그 말투는..목적이 뭔데! 말해보라고! 예를 들면.. 반지 반지 반지! 누군가를 기다렸다던가.. 뭐랄까요!!! 나루호도료의 tii 추측만으로 떠들지만!! 이름이 스포였네요. 벤지였네요 그러나 이 증인을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루호도시 이 증인이 정문 앞에서 누구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 절밀 שא eg поб choosing 이 증인이 기다린다면 단 한사람밖에 없어요 맹수조련사 미리카씨입니다 당신은 숙소로 돌아오는 미리카씨를 기다렸어요 틀렸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저에게 물으셔도 상관없잖아 누구를 기다리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잖아 분명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증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리카시가 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그녀 이외에 누군가가 눈앞을 지나가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논리가 좀 이상하다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잖아 기다리느라 심심해서 무슨 소리야 증인은 확실히 피고인을 목격했잖아 하지만 현장에 갔을 터인 피해자를 못 보았습니다 그치 피해자가 지나간 우리가 말한 게 단장님 못 봤다고 같이 끝나고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맥스유의 인물을 놓쳐서 아아 애당초 증인이 조전사를 기다렸단 증거도 없어 아아 틀켜버렸으니 알 수 없구만 좋아 좋아 가르쳐줄게 난 미리카를 기다리고 있었어 쓸데없는 쓸데없는 소리 증인 분명히 말해주십쇼 다짜고짜 답해 당신은 숙소 입구에서 미리 가시를 기다렸습니까? 아 그래 프로포즈 하려고 말이지 뭐 뭐 프로포즈 Souls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여섯살 아냐 뭐야 내 마음이잖아 그그 그런 저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라도 되냐니깐 아하하하하하하하 니놈 덕분에 나의 완벽한 계획이 틀어졌어 일단 그 웃기지도 않는 프로포즈에 대해 들어보지 바로 넘어가 프로포즈에 대해 아 그러니까 말이야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집값이야! 프로포즈 정도 돼가지고 난 미리카에게 줄 것이 있었다고 요즘 계속 주머니에 넣고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물론 그날 밤도 갖고 있었지 선물 말이야 결국 주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도 갖고 있지만 숭이가 가져갔나? 가져갔어 훔쳐갔나? 그런거였어 프로포즈... 당신이... 끈질기네 인형이라고 약보지 말라고 하아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것일까요 아니 이건 당연히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나이를 먹은 탓인가 아 아직 못따라가는구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되게 열려있어 그러네 너무 열렸어 아직도 열려있어 너무 열려있어 나이 먹은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뜻이다 재판장이 작게 보이는가 그럼 변호인 신문을... 하아... 한숨까지 쉬고 있어 프로포즈에 대해 신문 시작!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도전 프로포즈란 미리카 씨와 결혼은? 당연하잖아 만담의 콤비를 결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 집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맞다잖아 어쨌든 줄 것? 대체 뭐였습니까? 뻔하잖아 미리카에게 딱 어울리는 아주 이쁜 것이지 그러니까 대체 그게 뭐였냐고 쟤도 궁금해 몰입하고 있어 저처럼 카르마도 틀고 놀라지마 약혼반지야 약혼? 약혼? 약혼반지... 두 사람 다 혼이 빠질 정도로 놀랐군 얘 놀라게 하는 거 쉽지 않겠거든? 그러니까 장난은 그만 얘도 미친놈이라서 얘가 놀라면은 한술 더 뜨는 거야 그쵸 이제 됐어 애들 장난은 이제 그만! 앗! 가르마검사의 채찍이 불길하게 휘동치네 뼈아픈 한방을 각오하고서 여기는 주궁해야 될까? 이건 이제 라이프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응 뭘 주궁할 수 있을까요? 아, 주궁합니까? 응 해보죠 왜냐면 이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응 꺼리라는 거지 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형이 아아아아 괜히 얘기했네 아아 괜히 얘기했어 쓸떤씨려 아아 조용 오오오오오 아니 저도 변호인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증인 증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그 약혼반지에 대한 부분을 하아 깐깐한 남자들이건 정말 아 반지로 바꿨어 응 약혼반지 그래 본격적인 유리로 된 다이아몬드지 진짜보다 반짝거린다고 미리카드 분명 유리로 된 다이아몬드라는 게 뭔 얘기야 가짜란 얘기죠? 아 아 네 반지라 왜그러나 하러워도 뭔가 마음에 걸려 여기다 제시를 해볼까? 추궁 한 번 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으니까 주머니라니 누구예요? 그러니까 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건 장식이 아니라고 깔보지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없어 납부처 쪽에 팍팍 팍 아 아 아 그 그런가? 물론 그날 밤도 갖고 있었지 선물 말이야 여기서 추궁? 잠깐만 아직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추궁이다 일단 다 추궁은 해볼게요 제시는 저 마지막 좀 해볼게요 그걸 죽이기에 숙소 입구에서? 그래 연습 중에 몇 번이나 기회를 노렸는데 그 짜증나는 쓰레기가 방해해서 말이야 이 맥스 갤럭티컬 짜증난 쓰레기라고 나중에 몸통을 잘 다 대주마 물론 마술이 아닌 진짜로 뭐 뭐 흔히 있는 사랑의 쟁탈전이네요 에 그래서 그 선물은 아직도 마리 미리카시에게 주려고 당연하잖아 여기서 제시할 수 있어 3개월치 월급이야 유리반지가 3개월치 월급이면 제시하려면 나가서야 돼 대체 얼마나 받고 있을까? 난 똑같은 생각했어 유리반지가 비싸단 생각을 하지 않고 급여가 적게 했구나 5천원 정도 아닐까? 못된 알아도? 슬슬 사장 착화되며 사장 착화되며 그러게 슬슬 명확하게 모순을 지적해야겠구나 그래 분명히 재판장님도 기뻐할 거야 혼란스러운 말이야 재판장 자 한번 끝으로 가서 잠깐만 아직도 갖고 있지만 해서 추궁 제시하면 되겠네 우리가 갖고 있잖아 지금 반지를 내민다 잠깐만요 증인 뭐..뭐..뭡입니까? 뭐야? 에휴 집중하네 이것을 보신 기억은? 앗 그..그건 내꺼잖아 내놔 도둑놈아 아까 당신은 이렇게 증언했죠 주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 그..그것이 왜 내 손에 있는 겁니까? 그..그것은.. 어? 뽀개졌어?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현출 미쳤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그것은.. 어이 벤! 니 차례야! 아! 팩! 팩! 아..고..고..곤란의 리로군 쟤는 이것을 숭원이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숭원씨.. 숭원씨가 누구야? 헥! 지저분한 원숭이야 증인! 조금 말이 심하군요 아 사람한테 하는 말인줄 알아봐 흐헤헤 흐헤헤 모욕하는건줄 알고 있어 숭원이네 그.. 진짜 원숭입니다 아아! 그렇습니까 하하 숭원이는 빛나는 것을 모으는 버릇이 있습니다 비..빛나..는..것 ㄱㄲ 당황.. 당황스러워하고 있어 빛나는 것 모으면 되니까 이 반지는 언제 도둑맞은 겁니까? 그..그..그거는 그때 사..사건이 있었던 날 밤..이에요 마..뭐라고? 좀 더 자세히 맥스씨가 마당에 들어간 직후입니다 마당에 들어간 직후? 얘가 살인에 개입을 했어 원숭이가 확실히 피고가 당신의 눈앞을 지나갔을 때입니까? 그 직후에 반지를 그..저기 보고 있었는데 우깃 으아아아악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런거 사건하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인 나는 증인이 아니야 리로꾼이야 반지를 빼앗긴 리로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당연하지 그 원숭이를 쫓아갔지 하지만 따라잡지 못했죠 이 펜놈 말이야 너무 굶은 거야 펑펑 눈 위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려서 놓치고 말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서 마당에서 이 사람이 원숭이 따라갔는데 그 사건 살인 현장에 자기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냥 잃어버린 걸 생략한 거야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 현장에 갔다는 걸 말하기 싫어서 흠흠흠 저런 저런 큰일이었겠군요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증... 증명된 것? 그게 뭐지? 증인이 운동 부족입니다 그러면은... 증언의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됩니다 이 증인의 증언에는 거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모... 모순? 아까 증인은 이렇게 증언했죠 경찰이 올 때까지 광장 입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미친 하지만 증인은 원숭이를 쫓아갔어요 그 사이에 입구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아무도?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음... 뭐라고? 그러면 그때 누군가 갔을 것이다 증인이 공백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나로 호돌리 이 증인은 계속 입구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비고인 이외의 인물이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누가 간겨 아 초용 초용 아 뭐야 그럼 말해봐 나로우드 류이치 아 나 말도 안 했는데 이 복화술사가 누군가를 보지 못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네 아니 실제로 피해자인 다치미 단장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확실히 피고인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변함없어? 이 증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에게 악의를 품고 있고요 아 초용해 아 변호인의 의견도 옳습니다 분명히 증인은 맥스씨에게 저기를 품고 있으니 말이죠 뭐 뭐야 그게 나는 그렇게 소심한 남자가 아니야 봤다니까 짜증나는 쓰레기 자식을 확인을 위해 목격한 인물에 대해 증언을 들어보지요 하잇 몇 번을 해도 똑같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형의 한계지 하나의 거짓은 반드시 다른 거짓을 나아 말 그대로야 단숨에 뭐라 붙여주자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응이야 구경이 나지 맥스를 목격한 것 미리카를 기다렸다는 건 인정해주지 하지만 놈은 틀림없이 광장으로 들어갔어 거기에 가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렸을 때였지 굿 이브닝이라고 인사했는데 그놈은 무시하더군 어쨌든 그놈은 저 맥스가 분명했어 틀림없다니까 짜증나는 3종 세트를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후에 원숭이 숭원이가 나타났다는 거로군 그래 그 녀석을 보고 나서 1분도 안 돼서였어 그리고 반지를 빼앗기고 그 뒤를 추적했다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글쎄 얼마나 걸렸어 이 자식아 아마 5분 정도였다 고 생각합니다마는 운동 부족이야 피해자는 그 5분 사이에 현장에 간 거야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맥스를 목격한 거 자 미리카 씨만 생각하느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못 보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보셔 내 눈이 몇 개라고 생각하는 거냐 4개야 4개 팬이랑 합쳐서 못 봤을 리가 없잖아 음 그건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인정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너무 열려있어 하지만 놈은 내게 맞습니다 그 인물은 확실히 천막 안에서 나왔습니까 헤헤 당연하잖아 우리는 계속 천막 입구를 보고 오셨다고 그건 그래 미리카를 기다렸다 봤어 인정 인정 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건 시간으로 말하자면 몇 시쯤 이었습니까 너 바보냐 그런 계산도 못해 하찮은 연습이 끝난 게 10시 정각 초란 숙소 입구에서 간 것이 5분 뒤 그로부터 5분 지나 우리가 놈을 봤어 자 몇 시냐 몇 시임 잠깐 산수야 몇 시일까 아 야이씨 10분경이군 어 그렇군요 어쨌든 그때 그놈이 왔다는 거야 굿이브닝이라고 인사했는데 무시하더군 굿이브닝이란 인사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아침은 굿모닝 점심은 굿애프터는 그리고 저녁은 굿나잇이잖아 어이 거기서 태클을 걸어야지 이 자식아 이 운동부족 새끼 팍팍 아 틀렸어 리로군 저녁은 굿이브닝이야 라고 말이야 아 미 미안해 리로군 짜식아 이 자식아 운동부족 운동해 이 새끼야 증인 이런데서 만담 연습하지 마세요 만담가는 인생 전체가 만담이라고 초보자 주제에 만담간인 줄 알아? 자 아까 뭐라고 했지? 연기 아니라 이 증언 뭐라고 했지 리로가 굿이브닝이라고 했는데 씹고 갔다 이 말이야 아 리로의 인사 벤의 태클? 아니 굿이브닝이라고 했는데 왜 굿이브닝이라고 태클을 걸어? 좀 이상한데요? 응 뭐가? 애당초 리로군이 맥스에게 인사를 하다니 아 이상하다고 생각되네 아 안좋아하는데? 뭐 무슨 뜻이야 동료에게 인사를 한게 뭐가 잘못이지? 아니 그야 주절주절 말하기 전에 증거를 보여주시지 이 사회는 증거가 전부 학교에서 안 배웠어? 리로군이 맥스에게 인사할 리가 없다 그런 것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사회는 허세가 전부 학교에서 배웠잖아 해볼 수밖에 없겠군 증인 계속 증언하십시오 이 대가리 깬 거를 보여줘야되나가냐? 아무튼 이걸로 할게요 네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 병 보여주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아까부터 말했잖아 확실하다고 왜 그렇게 확신을 하지? 3종 세트 그것도 한번 제시할 수 있겠다 그 3종 세트 사진 3종 세트 사진 있잖아 우리한테 그것도 한번 제시해봐요 왜요? 그냥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 정도? 일단 죽어 너 그거 몇 번쯤 웃는 거야? 자 여러분 다함께 시크 보자 망토 하얀 장미 땡큐 승관에 이상한 우석 있어 그렇지 하지만 증거가 말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면 해볼 수밖에 없어 던지고 보자고 증거 그래 내 말이 저말이야 일단은 이거 던져보자고 거기서 여기서 인사했을 때 말이 안 됩니다 병 어 대가리 깼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죠? 맞았어 당신은 사건 당일 맥스와 싸움을 했었죠 싸움? 미리카실을 둘러싸고요 근데 인사할 수도 있잖아 싸워도 너희동대성 그래? 싸워봐 인사할 수도 있잖아 아니 100%는 아니잖아 사실은 뭐 그렇긴 한데 굿이브닝 밤길 조심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 밤길 조심해 어떻게 인사해요 굿이브닝 그렇게 간단한건 아니야 약간의 말다툼정도 말다툼으로는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이걸로 맥스에게 힘껏 얻어맞았죠 뭐 뭐라구요 그것은 명백한 상해죁니다 아아아아 그 이전에 피고인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하찮은 상해죄 따위 하하하하 사건 당일 피고와 증인은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화해할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증인의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굿이브닝 같은 인사를 할 리가 없습니다 굿이브닝 같은 인사를 할 리가 없습니다 크아악 하하하하 그럼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였 죄를 뒤집어서 씌우기 위해 피고를 봤다는 증언을 나는 거짓말 따윈 안했어 왜냐하면 조용 조용 거기까지 나루호도 근 네 그럼 묻겠습니다 이 증인의 피고를 봤다는 증언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두 칸 걸고 한다 아 도박이야 다른 누군가를 봤다 3종 세트를 하긴 했는데 누가 옷을 훔쳐 입은 거 같애 분명히 증인은 누군가를 봤겠죠 그래서 굿이브닝 하고 인사를 한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단 증인은 그 인물을 맥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3종 세트를 입은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냥 굿이브닝을 한 거야 뭐라고? 맥스를 만났다면 인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증인이 본 것은 맥스가 아니었다 3종 세트를 본 것도 맞고 인사한 것도 맞은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사를 했다 굿이브닝이라고 말이죠 에에에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대체 그건 증인이 인사를 한 인물 그건 대체 누구였습니까 인물 파일에서 이게 좀 어려운데 봐봐 얘를 만났으면 인사를 안 했죠 단장 삐에로 삐에로 아니면 단장인데 삐에로 밖에 없잖아 단장이 입고 갔을 수도 있어 단장이? 단장이? 갤럭티카 모자 망토 장미 단장이? 왜냐하면 단장이 자기를 단장해야 돼 하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야 조졌네 노력 안 펌쳐 흠 미리카시군요 아 아니요 다릅니다 그렇다면 반지를 선물했을 테니까 그것도 그렇군요 타치민 아우터 타치민 아우터 피해자란걸? 물론 그렇습니다 당신이 본 인물은 피해자인 단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단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을 인사했어요 그렇죠? 그 에에에에에에에에 어떻습니까 리로곤 으아악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아 조용 조용해 정숙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자 잠깐 기다려 분명히 처음엔 아저씨라 생각했어 하지만 말이야 잘보니까 역시 맥스였다고 어떻게 된게 뭔 소리야 여기서 일단 문제를 정리해봅시다 증인은 현장인 마당 입구에서 한 인물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대체 누구였는가 맥스 갤럭티카였는가 단장 다치민 아우터였는가 검찰 측은 피고인이었다고 주장하겠어 실제로 증인은 피고의 심보를 3개 목격했다 심보를 3개 아직도 못해온가냐 다같이? 할 수 없구만 여러분 다함께 우아악 none 실크 모자 망토 그리고 가슴에 하얀 장미 실크 모자와 망토 그건 나라도 다일 수 있어요 막 뭐라 흐으으으으으으으으읍 히읔 조용 카르마 검사 증인이 본 인물이 피곤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그건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판결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좋아 간신히 빠져나갔어 그거 참 유감이군 돌아갈 준비는 아직 일러 나루호도 류이치 여기서 검사의 존재는 유죄든 무죄든 무조건 넣는 걸 목적으로 해 밝혀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집어넣는 게 목적이야 사람을 집어넣는 거 이 증인에게 듣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 사건 당일 밤 한 인물이 마당으로 향하는 걸 봤다 그 답은 나왔어 그렇다면 다음 증인을 부를 뿐이지 증인이 있어 킹오파야 그냥 한 명 파해되면은 그냥 다음 캐릭터 나올 뿐이야 재판장! 검찰 측의 입증은 다음부터가 진짜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겠어 맥스 갤럭티카 웬 이 범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조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10분간의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검찰 측은 증인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럼 휴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yem 계란 야 재판이 기네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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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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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햴어어어 Tips 어떻게 된겨? 이걸 입고 와서 이 채로 나가서 죽었겠지 그래 여기서 기다려주게 하고는 말이야 그럼 저걸 왜 입고 나간겨? 단장님은 그때 현장에 갔던 걸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단장님은 맥스의 의상을 입고 있었잖아 맞아 하니! 기억났다 나는 무대의상을 입은 채 단장실에 갔었어 어? 그럼 어떻게 단장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의상을 벗었다고 그렇다면? 둘이 무슨 사이죠? 단장은 그걸 이용해서 맥스로 변장할 수 있었다 고저스 충분히 가능했겠지 그걸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왜 그걸 입고 나갔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나가야지 볼 수 있잖아 죽어 있을 땐 자기 옷이었죠 응 뭐란 거지 그 벤이 보려면 다시 돌아와서 저쪽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봐야잖아 다시 아예 들어와서 나가야잖아 근데 5분만에 10 10분에 본건데 그러니까요 흠 흠 하지만 하니 왜 단장이 내 의상을 입은거지 아 게다가 현장에선 실크모자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망토란 하얀 장미? 망토는 어디로 간거지 와 맥스씨 머리도 좋으시네요 어렸을 때는 마술사를 할까? 대통령을 할까? 무지 고민했었거든? 멋지다 고저스 의문은 깊어질 뿐이건 같은 날 오후 12시 6분 지방재판소 제2법정 어디고든가 어디고든가 조용 그럼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카르마 검사 부탁합니다 그러면 증인을 소환하지 사건을 전부 목격한 불쌍한 삐에로 터미를 입장시키도록 어째서 불쌍한 삐에로인데 일단 삐에로는 불쌍해 근데 진짜 불쌍하게 생겼어 증인, 직업과 이름을? 이름과 직업 왜 그러십니까? 증인, 어젯 변찮으신데라도 아니요, 그게 이런 곳은 처음인지라 어떤 개그를 해야 될지 싶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곳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유머같은 건 당치도 않아요 직업은 뭐 보면 대강 알겠으니까 이름을... 아, 그래! 이런 건 어때요? 엄마 이상해요 이상하면 치과 가야지 어때? 이 김주인은? 김주임이 이 김주임같은 거? 어때? 어때? 이름 토미타 마치요 피에롱니다 그날 오후 10시 15분 증인은 사건을 목격했다 들림없지? 네 그럼 증인 당신이 본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그 김주임! 하하하하 뇌절 뇌절 유머는 빼고요 예 토미씨 왠지 불쌍해 증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알고 있습니다! 내 개그 센스가 형편없다는 것은 20년간 손님을 제대로 웃겼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온 것은 예의상 억지 웃음뿐 아무도 웃지 않으니까 혼자 웃는 것이 버릇이 돼버렸죠 하지만 이런 나라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웃음을 못 넣는 피에로라니 난 필요 없는 인간인가? 오늘만 해도 그래 초특급 개그를 준비해야 한 것만 아니 심언을 안 하니까 못 얘기하는 거야 이 분위기에 휩쓸여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니까 스탠딩 코미디 무대라고 생각해 그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으아... 저 이런 것을 신문으로 해야 합니까? 증인 예 당신 이야기는 법정이 끝나고 천천히 들어줄테니까 그러니 지금은 사건 이야기를 부탁해 정말입니까? 들어주시는 겁니까? 더함으로는 웃는 역할로 부하 형사도 불러주지. 알겠습니다. 나 하겠습니다. 가짜 웃음 넣어준다고 하니까. 불쌍한 이터넛고 연상. 에에에에에 그럼 다시 증언해 주십시오. 좋아. 말하겠어.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그날 밤에는 연습이 끝난 후 숙소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지쳐있었거든요. 잘까 했는데 문득 무심코 창밖을 봤더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조금 멀었지만. 단장과 망토를 입은 맥스였습니다. 보고 있자니 갑자기 맥스가 단장을 때렸어요. 그 목격이 틀림이 없다면 갑작스레 결정적이군요. 물론 틀렸을 리가 없지. 다만 그 증인은 좀 그... 왠지 못 믿어온 듯한 분위기가 있으니 말이죠. 이건 접대용 웃음이에요. 편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예. 나라도 어떻게 해서든 모순을 발견해야 돼. 알고 있어. 아하 편호인. 네. 이 증인이 그냥 두면 법정을 파멸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한 추궁은 삼가해 주십시오. 아. 예. 예. 쓸데없는 추궁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어요. 아. 이거 추궁을 하면 안 돼. 응. 필요한 것만 안 돼. 페널티라면 토미씨에게 주면 될 것을... 파멸시킬 우려가 있어서... 아. 여기 추궁에도 점수가 매겨진다. 응. 이건 추궁하지 말죠. 숙소의 방으로 돌아왔고... 지쳐있었다. 이것도 뭐 추궁할 건 없죠. 무심코 창밖을 봤더니... 왜 창밖을 못 가? 그냥? 무심코 볼 수 있지. 그냥 돌 수 있지. 그림자가 보였어. 여기서 추궁을... 무심코 창밖을 봤더니... 무심코 창밖을 봤더니... 단장과 망토를... 무심코 창밖을 봤더니... 단장이 망토를 입고 나갔을 텐데... 우리가 단장이 입고 있었다는 걸 대충 알잖아요. 앞에서. 근데 망토를... 이 망토를... 맥스한테 줬다고 생각하시네. 무심코 창밖을 봤더니... 무심코 창밖을 봤더니... 그림자가 어떻게 보여? 그림자가 땅에 있잖아. 10미터 떨어져 있다 그랬어. 그림자가... 실루엣을 말하는 건가? 그림자가 보이기엔... 너무 멀지 않을까요? 아, 실루엣? 그러니까... 아, 실루엣일 수도 있어요. 그림자를 실루엣이라는 표현을 한 건가? 그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그렇죠. 여기서 하면 추궁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실루엣이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여. 멀었는데... 어떻게 그게 맥스라는 표현이냐. 두 사람이 그치. 그렇죠. 다음에서... 멀었다. 멀었다. 거리가 어느 정도였죠? 그렇군. 그러니까 여기가 내 방이고요. 두 사람이 요쯤에 있었으니까 10미터 정도였죠? 10미터. 그리 먼 거린 아니야. 그날 밤은 눈이 그쳐서 안개가 조금 끼였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그 그림자에 대한 증언을... 어? 해놀텀인데? 제대로... 여기서 추궁 해보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보는 건가. 응. 녹독이 보았으니까 조금 멀었다고 했는데요. 그렇군. 그 후로 여러 번 생각해봤고 거기 있는 카르마 검사님과도 상의하면서 기억났어요. 난 분명히 맥스와 단장을 봤을 겁니다. 있지? 그 짜증나는 심벌 말이에요. 짜증나는 심벌? 요즘 그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자, 그럼 여러분 토미와 함께. 이것도 안 따라 해줘 얘는. 항상 이렇다니까... 손님이 따라 해준 적이 없어. 역시 난 삐에로서... 아아아! 됐어. 정말 질기군. 증인! 본 것만 말해요... 본것만... 걔가... 리로가... 그... 진행력이 뛰어나. 현장을 압도해 그러니까 장악력이 있어 장악력이 있어 얘는 안돼 보고 있자니 갑자기 맥스가 단장을 때렸어요 추구 아무 캐노도 압박이는데 때리는 순간을 본 겁니까? 그냥 그렇게 했죠 크라이맥스였으니까요 왠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피해자를 때린 흉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흉기? 그런건 몰라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강하게 타격받았다는 현장 사진을 제출하면 주먹으로 들 수가 없죠 그래도 목격하셨잖아요 범죄하는거야 이 친구는 어라 그런가? 그렇네? 모르겠어 흉기 보지는 못해서 도미씨 정말로 보신겁니까 범행 순간을 쓸데없는 죽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텐데 이 증인을 공격한다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지? 만약 없다면 페널티는 이 정도가 좋겠군 다섯칸 미친놈치가 좋네 조금 지나친거 아니야? 자 어떤 증인이 범행 순간을 못봤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나? 저 쟤는 펠라 펠라고 검사하나봐 잘못생겼네 소드맨으로 생각하고 있는거 같아 검사를 쟤는 근거는 있습니다 말해보시지 지금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 증언이 어쩐지 이상한건 알겠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럼 조금 더 정보를 모아보자 뭔가 근거가 발견되면 도전해보자고 알았어 그럼 증언을 돌아오기 전에 약속대로 패널티비 이거 뭐야 정해진거야? 추궁을 여기서부터 계속해 와야겠다 그럼 추궁을 처음부터 추궁을 해도 되겠는데요? 일단 저장해 추궁을 깐다고 그랬어 연습이 끝나는건 분명 10시였죠? 그게 문제란 말이지 10시를 이용한 개그가 도저히 안 떠올라서 말이야 이게 8시였다면 정말 웃겼을텐데 들어볼래? 응? 뭐처럼인데 8시인걸로 치고 말이야 들어보자 너무 궁금한데? 자 역시 듣고 싶지? 그럼 잠시 쉴래 아버지가 박 그건 나중에 우리 부하에게 실컷 들려줘 8시랑 무슨건지 당신도 듣고 싶은 표정 짓지마 그니까 얘가 하잖아 아 편호인 약속대로 패널티비 개그를 하게 하면 안돼 아 쓸때문 추궁하면은 진짜 하드모드다 이제 진짜 하드모드야 미쳤다 한칸 남았어 추궁해 추궁해 왜 지쳤어 지쳐있었다 그래 정말 지쳐쓰러 질거 같았어 아니면 지저스가 아니래 지쳐쓰 지저스 시저스 지쳐쓰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쳐쓰 지쳐쓰 지저스 방금건 쿨한 개그였지 이거 까인다 100% 까인다 베노인 안웃깁니다 거기까지 안웃겨서 게임오버야? 할아버지도 아니야 그냥 안웃겨서 사형이야? 어 그리고 할아버지 목소리도 안 내 그 개정색에서 본 법정은 더이상 시민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덧붙여 덧붙여 피고에게 판결을 내릴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지극히 명백합니다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피고인 야마다 코우에게 이 자리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 노 젠 피고인은 지금부터 신병을 사직에 맡기도록 하고 1개월 이내 고등재판소에서 통상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된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폐정 어떻게 된다 왜요? 게임오버 게임오버 이렇게 된다 아이씨 못웃겼다고 잘하는건 좀 넘어간거 아뇨? 난 개그를 시키면 안돼 자 이거 안들으면 됐어요 여기서 근데 궁금해가지고 여덟시에 관한 개그 듣고 싶어요 아 아 진짜 있었거든요 창밖을 봤어 그래서 난 여기서 이걸 제시해야 된다고 뜬거야 난 어딨지? 때렸어요 이거 여기서 모자는 어디 있었어? 모자? 현장에 모자는 현장에 있었고 모자는 안 쓰고 있었나? 여기 봐봐 이렇게 되어있잖아 이렇게 되어있잖아 알지 여기 어디지 이거? 대가리 심하게 깨졌다는 거 있지 않았나? 서류? 아 그 저기 구검 서류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둔기로 쳤잖아 그래서 난 이걸 말하고 싶은거지 응 다시 까이네 지금 발언은 이 증거품의 데이터가 모순됩니다 응? 어디가 말입니까 좋댔다 좋댔다 하드모드 또 하드모드 또 하드모드 어제랑 조금 다르다 그점을 중점적으로 추구해볼까? 어제 뭐라 그랬지? 어제도 개그만 생각나가지고 어제 그냥 밖에 봤는데 봤다 아냐 소리가 들렸 쿵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 않았어? 본 게 아니고? 추구 아니 그 전에 멀었다 말고 봤다 해서 봤다 해서? 응 피해자 버리 피범범벅 이거? 아니 아니 그 전에 여기 아니 아니 어 여기서 저 그 다음 이거? 그 다음에서 아까 추궁했었어요? 응 그럼 그거 같은데 이것만 추궁하는거 문득 창밖을 보았다 물론 이득도 소득도 아닌 문득 말이야 지금 게임 5가? 이것도 안 되나 어떻게 할까? 조금 더 파고 들어볼까? 왜 창밖을 본 겁니까? 뭐? 뭐야? 피에로는 이유 없이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창밖을? 피에 의식... 피에 의식 봐 그게 아니라요 단지 어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 그래 쿵 소리가 났다 그랬어 이불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 쿵! 하고 그래 그래 그랬었어 근데 이 개그에 다 덮혀버리네 이 현혹되면 안 돼 개그에 다 덮혀버린 개그에 현혹되면 안 돼 하하하 알았다 그거 말이군 그거? 재판장님 이 증인은 큰소리가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문득 본 것이 아니에요 맞아 쿵! 하면서 말 안했나 내가? 아! 전혀 말 안했어 뭐 어쨌든 그렇게 된거니 증인 증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흐으으으으으으으음 알겠습니다 증인 증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이걸로 상황이 될 거다 그러지 장바크에서 저장해 저장 저장 하드모드 자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 보죠 추궁 큰소리가 났어 잠깐! 어떤 소리였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라 해야 좋을까? 정의엔 유머는 필요 없습니다. 유머 장전된 걸 느꼈어. 그니까 엄청나게 시한폭탄을 해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터져. 그래서 제가 개그를 할까봐 피해다니면서 죽음을 해야 해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에라 들켰나요? 그때 소리는 말이죠. 그래 뭔가 단단한 걸로 힘껏 사람을 때린 듯한 그런 소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먹이 나오면 어긋나는구나. 사람을 때린 듯한.. 그래서 창밖을 봤더니 그지? 여기서? 그지? 아 주먹으로 때렸다는 게 아니구나. 보고 있자니 갑자기 맥찬다. 왜 때려? 때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요. 여기서 추궁해야죠. 때리는 순간을 본 겁니까? 이건 아까와 같은 대단인데? 그럼 이게 대놓고 거짓말해서 범행이야 가담한 느낌인데? 이게 뭔 소리지? 그야 그렇겠죠. 클라이맥스였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 때리는 게 아니면은 왠지 잘 모르는 것처럼 말하나. 피해자를 때린 흉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흉기? 그런 건 몰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목격하셨잖아요. 어? 어라? 그런가? 어? 어? 흉기는 보지 못했어요. 더민씨? 정말로 보신 겁니까? 범행 순간을? 아까는 똑같은데? 질 때 없는 치고 인정 안 한다고 했을 텐데. 근거가 있나? 여기서 여기서 이거 제시를 안 하면은 이유가 없어. 이거 안 뜰 이유가. 무조건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개이득이야. 원래 다섯 칸 까야 되는데. 어차피 죽어. 증인의 증언입니다. 쿵하고 사라. 아 이거 이제 진행이 되네. 아까 그걸 열어놔서. 아까 그랬기 때문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두 대를 때렸다면? 질풍? 어. 두 대 이상을 때렸을 수도 있잖아. 거기에 뭐 없나? 한 대만 맞았다고 했나? 맞은 소리를 듣고 나서 창밖을 보았다면. 범행 순간을 목격했을 리가 없어요. 탈곡 탈곡 탈곡.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삐에로가. 삐에로의 공격. 일반 공격이. 전체 공격의 두 번 공격인. 그러니까 착한 생각 중. 유마는 필요 없습니다. 유마 생각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씩 전하려도. 저런 타입의 증인은 기억을 수정해버리고 마라. 눈에 띄고 싶어서 말이지. 악인은 없겠지만. 클라이맥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어낸 거야. 재밌게 하려고. 스탠드업 코미디 중독이야. 100% MSG를 친 거지. 증언에 MSG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무조건 범행에 가담했겠구나 했는데. 관심종자라서 그랬다면 또 얘도 아닐 수 있지. 생각났습니까? 네. 역시 처음에 생각한 대로 합니다. 처음에? 내가 창밖을 봤을 때는 단장이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나도 모르게 기억을. 이미 쓰러져 있었다. 검사. 또 증언 조작을. 아휴 쟤 왜 저러냐 카르마 쟤 왜 저래. 그럼 증인은 피고가 때린 순간을 보지 못한 것이군요. 아 네. 내가 창밖을 봤을 때는 이미 애프터 카니발이어서. 애프터 카니발. 잔치 끝이라는 말. 아하하하하하. 증인. 살인이 잔치입니까? 당신은 범행 순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범인은 보신거. 그. 그렇습니다. 쓰러지는 단장 옆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럼 그 그림자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단. 유머는 금지입니다. 아. 또 유머러스한 것을 말하려면. 법정 모독죄로 다수여야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개그하나봐. 내가 봤을 때. 이 할아버지도 개그하나봐. 특별한 벌이겠죠? 자 새로운 증언입니다. 목격한 그림자에 대해. 조금 거리는 있었지만 그건 분명히 맥스였어요. 왜냐하면 그 짜증나는 심벌이 확실하게 보였으니까요. 실크 모자에 까만 망토. 심벌이 전부 보였잖아요. 얼굴 실루엣도요. 틀림없이 그 남자였어요. 망토가 펄럭이고 있어서 뭘 들었는지는 안보였어요. 음. 분명히 현장에 있던 것은 비고인 같군요. 조금 어수선했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거 아닐까? 음. 확실히 결정적이군요. 이걸로. 맥스. 현장에 갔던걸까? 본인은 안갔다고 했어. 그걸 믿을 수 밖에.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개그를 하면 안돼. 개그하지마. 절대 개그하지마. 목격한 그림자에 대해. 일단 저장해.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 하드 모드네요. 하드코어 모드. 일단 여기서 찔러볼 만한 것은 심벌을 두개밖에 얘기 안했어. 그 부분 한번 찔러보죠. 여기서. 여기서 찔르죠. 제시. 등이. 아이고. 등이 보여서. 그게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거든. 새는 밤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게다가 그 뿐만이 아니야. 어? 개그 안 했다. 여기서 제시. 얼굴 실루엣이 뭔데? 아니아니. 그.. 그.. 실크모자 까마.. 여기서 제시. 탭. 제시. 여기서 제시라고? 네. 여기서. 아 전부 보였으니까? 저거. 우와. 세 가지 상징 아니에요? 노래가 멈췄어. 맥스의 짜증나는 심볼을 전부 보았다. 그렇다니까 실크모자 망토. 도미씨. 맥스 갤럭티칼 심볼은 세 개인데요. 세 개. 근데 장미꽃이 빠지면 뭐가 달라져? 사실. 자 여러분 다. 다 함께. 실크모자 망토. 하얀 장미. 아. 뭔가 했더니 그건가? 물론 증인은 봤어. 단지 말하는 것을 깜빡했을 뿐. 그.. 그렇지 증인? 아. 거짓말을 못해. 아 3.145장. 물어보면 일단 네 해야지. 뭐 씨. 가물치 안에 넣어놓은 것 같아. 가물치가 다 씹고 다녀. 거기까지 증인의 눈은 명백히 당황하고 있어요. 믿어붙여. 믿어붙여. 도미씨. 장미는 못 보신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녀석 가슴에 장미는 안 달려있었는지 말이지. 가슴에 장미를 달고 이거는 벗어놓잖아요. 남이 입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된 거야. 본인이 아니면은 빼놓지 않으니까. 딴 거는 벗어놓는데. 아무나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장은 어두웠어. 그저 놓친 것에 불과해. 하지만 증인은 그림자의 윤곽까지 봤어요. 게다가 장미는 하얗죠.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가슴에 장미 따위 피해자와 싸우는 도중에 떨어진 거야. 그렇다면 현장 부근에서 하얀 장미가 발견됐을 것입니다. 에? 제노님. 가슴에 하얀 장미가 그렇게 중요해. 상치도 하나. 단순한 발버둥이야. 중요하다고 해야 돼. 확실히 사소한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진실은 사소한 먼지 속에서 얼굴을 대는 것이다. 항상 그랬습니다. 재판장님. 리로군의 증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짜증나는 심벌 3종 세트를 내가 틀림없이 봤다니까? 최소한 3종 세트를 달고서는 코앞을 지나갔다니까? 짜증나는 3종 세트를 잘 못 볼 리가 없어. 리로군은 목격했어요. 맥스의 세 번째 심벌을. 하지만 이 증인은 장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모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조용.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확실히 아무래도 좋은 사소한 일로 보입니다. 대판장 하얀 장미는 있고 다른 증언을 떠올려봐. 증인이 본 것은 명백하게 맥스 갤럭티카야. 더 이상의 신문은 무슬모. 끝을 내도록 해. 재판장님. 나로드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의문을 남겨선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증인 자체의 의문을 느낍니다. 현타 왔어. 현타 왔어 할아버지. 나이에 맞지 않게 위험이 없어요. 나이 많은. 제 생각은 정해졌습니다. 이 증인이 목격한 것은 99% 피고입니다. 하지만 1%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에게 다시 한 번만 증언을 요청하겠습니다. 뭐라고? 그 증언에 모순이 없다면 반결을 내리지요. 반결을. 나로드. 마지막 기회야. 목격한 그림자에 대해. 틀림없어. 역시 하얀 장미는 안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심벌에 관해서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크모자의 장식은 많이 보던 거였어요. 현장을 떠날 때까지 계속 쓰고 있었고요. 계속 쓰고 있었어? 떨어졌는데? 한 번만의 기회가 있어요. 세이브 한 번 하고 갑시다. 변호인. 당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딱 한 번입니까? 증인을 추궁하는 것은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증인이 본 것에 모순이 있는가? 단 하나의 증거품으로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기회는 한 번. 추궁하는 것은 불가능.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격한 그림자에 대해. 일단 저장. 맞죠? 그거 맞죠? 모자 내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단지 발견되면. 됐다. 먹혔어. 그 실크모자란 건 이것입니까? 그래 그거야. 녀석이 쓰고 있던 건. 틀림없습니까? 그걸 잘 못 보는 녀석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가르마검사. 이 실크모자는 어디서 발견된 거였죠? 물어볼 것도 없어. 살인 현장이지. 현장이라고? 실크모자는 살인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증인. 당신이 분명히 증언했어요. 범인은 떠날 때도 실크모자를 쓰고 있었다. 가. 가지. 마.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청숙. 키. 청숙. 키. 청숙. 키. 이봐요 증인. 개그하러 왔어요. 아까부터 뭡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는 되는대로 떠들고. 아니요. 이상한 것은 당신의 눈, 기억력,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이래. 왜. 왜 그러는데. 왜 다들 나만 괴롭히는 거야. 내 개그가 조금 재미없을지는 몰라도 말이지. 하지만 내 기억력과 눈은 매보다도 대단하단 말이야. 넌 뭔데. 높은 고사에 앉아서 사람을. 내가 너보다 훨씬 젊다고. 이 하라방탱이야. 사실 동갑 아니야? 노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 주염 없으면. 주름이 없어. 이보세요 증인. 무슨 소리. 그래도 난 봤단 말이야. 그건 맥스였다고. 가슴에 장미는 없었지만 실크모자도 쓰고 있었어. 진짜란 말이야. 어린애가 때 쓰는 것처럼 돼버렸어. 심히 보기 안 좋은 광장이다. 실크모자를 쓴 채로 현장을 떠났단 말이야. 현장을 떠났다? 왜 그래. 너로도. 발자국이 없잖아. 어. 왠지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 증인? 에블라! 아까도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하셨는데요. 범인은 어떻게 떠났습니까? 뭐? 아니 그거야 그. 어떻게라고 물어봐도 말이지 그게 그. 지금은 증인이 본 인물에 대해 의논하고 있어. 하지만 증언은 모순 투성이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참에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괜찮겠니? 삐에로야. 이제는 완전 하대하고. 사람으로 이제는 안 쳐주네요. 그 무슨 댕댕이. 댕댕이한테 말하듯이. 어린애 지금 하지마. 47살이라고 했는데. 괜찮겠니 피에로야. 떠나는데 어떻게고 뭐고 어딨어. 물론 그. 평범하게 걸어서 돌아갔다고. 과연 그랬을까요? 엥? 아무래도 이해가 안됩니다만. 베노이는 아까부터 묘한 부분에 집착하는군요. 범인이 현장을 안 떠났다라는 증거라도 있는 겁니까? 살인 현장 사진? 저 세 번째 증거면 될까요? 발자국이 없는? 어? 이 사진을 봐주십쇼. 문제는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사진에는 확실하게 피해자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발자국이 없죠? 우와.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자 토미씨. 범인은 어떻게 떠났습니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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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이 증인의 증언은 이제 완전히 신빙성이 없어졌어요. 이 증인과 함께 모두 증언을 기록해서 지워야 합니다. 이 증인도 지워 버려야 하는데. 분명 이 비에로는 아까부터 떠들기만 하고. 아까부터 되게 싫어했어. 비에로는. 싫어해. 자. 잠깐 기다려. 응? 이놈도 저놈도 날 무시하기만 하고. 그래 좋아. 말해주지 진실을. 기다려. 쓸데없는 발언은 내가 용서 못해. 아! 아프지 않아? 이제 당신 말 따위는 안 들을 거다 뭐. 나 이제 막 나갈 거야. 진실을 말할 거라고. 어쩐지 점점 일이 커지고 있어. 아. 토미 씨. 아. 당신은 지금까지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까? 왜? 왜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죠? 개그한 거야. 범인이 떠났다는 것은 조금 달라. 거기 있는 채찍 검사가 증언하지 마. 라길래. 뭐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정숙이. 조용히 하세요. 가, 가르마 검사. 당신은. 재판장? 만약 이 증인이 말하는 진실을 듣는다면. 분명 당신도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질 터. 뭐. 뭐. 뭐라고요? 안 웃겨. 진실이 개그야. 진실이 개그였어. 진실의 유머였어. 이제 됐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죠. 자. 당신이 본 진실을 증언하십시오. 헤헤. 듣고 놀라지 말라고. 듣고 웃지나 말도록. 이번 거 좀 웃긴가 봐. 진실. 자. 토미는 봤다의 코너입니다. 코너야? 지금까지의 증언은 죄다 진실이었다? 내가 봤을 때 단장은 쓰러져 있었고 맥스가 서 있었어. 하얀 장미는 안 달고 있었고 실크모자를 쓰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보고 있었더니 그. 그. 그놈은. 미친. 미친. 맥스 갤럭티카. 이게 진상이야. 그놈은 날아갔어. 하늘을 향해 홀홀하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단 말이지. 팔자국 따위가 남을 리가 없지. 왜냐면 날아갔으니까. 헤헤헤. 이상. 아. 그. 뭐라고 해야되죠. 맥스 갤럭티카는 세계적인 대마술사. 하지만 현장에선 날아갔다? 그런건 불가능해. 그. 그렇네요. 왜 그런데 다른 증언은 믿어줬으면서. 왜 가장 재밌는 부분은 안 믿어주는 거냐고. 저도 역시 이런건 처음입니다. 이 증인의 목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인. 저장. 진실. 이건. 뭐. 근데 왜. 왜 진실이야? 반박 증거가 없어. 아닐 거라는 게 없어. 건덕지가. 저거 잘못 본거 다 두개고. 이게 하나잖아. 이런 황당한 말이 농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그렇죠. 나를 어떻게. 그래서. 맥스가 마술을 쓴게 되버리잖아. 아차. 그렇구나. 아. 아. 바보가 본. 바보같은 꿈에. 바보같은 꿈을 꾸는 바보. 펀치라인이다. 그거 번졌어. 어? 얘까지 번졌어. 진짜. 얘한테. 증인. 올해 너무 붙어져가지고. 올랐어 지금. 마술은 현실이 아니야. 속임수라고. 아. 끝났네. 엔딩이냐. 범인이 하늘로 사라졌다. 분명 믿기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도 안 돼. 어. 안 끝났나? 이 증언을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검사의 태도는 훌륭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군요. 휴. 오늘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에 범인의 발자국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일까지. 이 수수께끼에 답을 좀. 촉박해. 네. 네. 그럼.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패져어 organizing군. 폐정~~~ 내가 하늘을 어떻게 날아? 안보이는 시를 써서 매달렸을 뿐이라고? 충격 고백인걸까? 마술 따위 마술 따위 나는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복잡해져서 저도 모르게 날 얻어 내일까지 찾을 수 밖에 없네 하늘을 사라진 범인 그래 잘 풀리면 좋겠다 계속 12월 29일 오후 3시 3분 나로호도 법률사무소 있잖아 나로호도 응? 사실 있잖아 나 좀 어려워해 마술 말이야 마술? 응 그 마술이라는거 항상 트릭이 있잖아 하지만 나는 보고 단 한번도 알아챈적이 없어 그게 마술사들은 푸르니까 트릭이 들통나지 않게 하는게 맞잖아 그치만 얼마전에 하미가 보여준것도 대단했어 하미가? 헐? 어떤건데? 그게 말이지 엄지손가락이 흫 세상에나 떼어지지 뭐야 이거 이거 했나보다 이거 봐봐 엄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와 어? 먼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잡아 그리고 에잇하고 당기는거지 이런식으로? 에잇 흫 어떻게하는거야? 대단해 나로호도도 마술사구나 하여튼 그래서 하늘을 나는 살인범이 있으면 마술 도저히 알 수 없을거 같애 마술이라는건 트릭을 생각하며 보는게 아니야 하지만 큰일이거든 내일까지 범인이 하늘을 난 트릭을 풀어야 하다니 나 생각해봤는데 범인이 정말로 하늘을 날았던걸까? 토미씨 뿐이잖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그런데 그때 토미씨는 굉장히 진지했었는데 맥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거 아니야? 그랬다면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는걸로 충분했어 날았습니다라니 믿어줄리가 없잖아 그치만 범인이 혹시 정말로 날았다면 그게 가능했던건 맥스밖에 없잖아? 그..그렇게구나? 벤씨도 리로군을 토미씨도 맥스를 싫어하나봐 그 마술사 잘난척하는 성격이니까 내가 있기에 손님이 오는거다 라고 큰소리치고 벤씨는 병으로 머리를 맞았고 하지만 그런일로 살인죄를 덮어 씌울 수는 없어 그렇지만 둘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 벤씨가 본건 맥스 의상을 입은 단장이었고 하지만 토미씨는 분명히 봤잖아 맥스를 잠깐만 두명 아니라고 하면 미.. 미리..미리..미리 뭐였지? 개밖에 없는데? 용의자가? 여자애? 속옷법으로 하면요? 그냥 흐름으로 보면? 그렇죠 추리가 아니고 뭐냐 그리고 아빠를..아빠가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죠? 음.. 그치.. 혹시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아빠가 사자를 죽여서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아빠가 딸을 구하려고 그 사자를 구한게 아닐까? 그래서 그 진실을 알게되고 나중에 펑펑 울게 되는거 아닐까? 아.. 아니면 말고 수부 따위님 25개월 받았건데 숭이랑 호랑이 남아있대 아니면 아빠가 스스로 죽었어 왜냐 이.. 망토랑 이거를 굳이 자기가 자청해서 입을 이유가 없어 대신? 대신 죽기? 아무튼 봅시다 봅시다 자..이돌 같은 날 모 시각 타치미 서커스 정문화 띠용용용용용용용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 타..치미 좋아 가자고 준비는 됐어? 으으.. 아..그..그..잠.. 확실히 말하라고 어쨌든 할 수 밖에 없다고 자 시작 개구리의 노래 개구리의 노래 개구리의 노래 개구리의 노래 뭐하는 거야? 들려 온다구요 잖아 아! 그..그건 알고 있지만 역시 무리언니리로 파모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개성이 인정 받은 시대라고 팍팍팍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쩌자는 거야 팍팍팍 저기 안녕하세요 벤 시 이리로 이봐 비밀특훈 중이라고 말 시키지 말라고 미, 미안해요 특훈이라니 설마 에, 에, 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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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니 꼭 하고 싶다고 해서 그, 그, 돌, 돌림 노래를 돌림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마? 한 명이? 보라고, 벤! 이 녀석들 놀라고 있잖아 그, 그야, 나도 놀, 놀랐다 아, 아, 아 소재 선정은 확실한 거군 이제 남은 건 연습뿐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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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맞다 이거 돌려줄게 어, 그거 좋아, 이제 또다시 미디카에게 얘기할 수 있어 저기, 오늘 법정에서 증언한 거 말인데요 아, 우리들이 보았다는 거 응 분명히 말이야, 처음엔 단장님인 줄 알았지 걸음걸이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그치, 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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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분명 근데 단장님이라면 인사를 무시할 일도 없고 게다가 재수없는 3종 세트도 걸치고 있었으니 그럼 혹시 그게 없었다면? 그렇군, 어떻게 생각해, 벤? 아, 아, 아 으, 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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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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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님이, 아, 아, 아 벤씨가 본 건 역시 단장님이었어 저기, 미디카에 대한 건데 난 진심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에? 그렇군요 하지만 미디카를 만날 거면 천막 안에 찾는 게 에휴, 아무것도 모르시는군, 너는 에?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고 어, 어... 알겠냐고? 상대방의 사랑을 기다리며 몸을 불태우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지 에,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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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그렇군요 마요이 진심으로 듣고 있잖아 저기 있잖아요, 새로운 고개인가요? 지금 그거요 너희들 잘 들어! 절대 비밀이라고 복화술기를 떠들썩하게 할 성명을 일으키는 거지 와, 기대돼요 아, 이것만은 말해두지 이, 그 녀석에게 자극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 녀석? 맥스 갤략티카 연예인은 세계를 목표로 해야 돼! 라니, 잘난 척이 나고 오, 리로군 제법이군요 잘 보라고, 세, 세계를 쟁취하는 건 맥스 뿐, 뿐이 아니라고 그래, 그래 이 리로님도 반드시 탈 거야, 그랑프리를 탈 거라고? 개구리 노래로 말이야 저기, 좀 더 월드와이드한 노래를 고르시는 게 뭐, 이건 위대한 야망을 위한 첫걸음이니까 잘나라고 하는 건 밴더니까 말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원파지, 투파지, 사와버지 이 새끼야 잘해, 이 새끼야 파파파 원, 투, 쓰리, 파파파 이 새끼가 그냥 따뜻날, 모시각, 숙소 앞, 마당 오, 당신들입니까? 왠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군요 에, 지금 잠시 휴식 중입니다 이상한 삐에로 아저씨의 개그를 듣고 있었습니다 카르마 검사의 짓이었습니다 아, 개그 들어주라고 개그 들어주라고 했잖아 맞다 크, 진짜 아, 그랬군요 태환씨예요? 태환, 이터널 거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게다가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는 양 쳐다봅니다 그러면 토미가 나야? 흐흐흐흐흐흐 너 채찍맨, 채찍맨이 너야 게다가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는 양 쳐다봅니다 아마 그 탐이 웃어야 할 탐인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주느라 볼 근육까지 아픈다 그치만 너무하는군 카르마 검사 토미씨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들으면 될 텐데 쉿! 부,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죠? 카, 카르마 검사는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시할 시간 얘가 감시할 시간에 카르마가 개그를 들으면 이토노코 형사가 수사를 할 수 있잖아 왜 이토노코 형사한테 개그들을 하고 자기는 이토노코 형사를 감시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제일 보이지 않고 싶은 상황에서 항상 나타나고 납니다 오, 무섭군 무서워 꽤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야 이건 게다가 카르마 검사는 지금 우리들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어? 어? 무슨 뜻이죠? 그 피에로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바로 여기서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숙소의 창문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누가 살고 있죠? 숙소 위층에 아무래도 3층에 아크로바트 고개사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제3의 인물이 있어 아크로바트 고개사의 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카르마 검사가 취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아크로바트 방은 가면 안 됩니다 가라앉은 뜻이죠 가라앉은 뜻이 무조건 가야죠 하... 카르마 검사 지조가 끝났을 즈음 가봐야겠군 뭐요 조사할 게 또 있을까요? 토니방 개그 듣고 싶으면 가고 없었으면 좋겠다 같은 날 모시각 숙소 1층 토미의 방 없었으면 좋겠네 토미씨 여기에 없군 아마 있었다면 문 밖에서도 알 수 있었을 거야 우효우효! 하는 웃음소리가 들릴테니 혼자서 뭐가 그리 즐거운 걸까? 피씨 새로운 개그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직업에 충실하군 저 뚝뚝 새로운 개물이 나왔나요? 우효우웅 이미 있었던 거 천장 구멍도 저 구멍 너무 수상하죠? 여기로 3층까지 왔다갔다 여기 1층이야 근데? 2층에 뭐가 있지? 형 피에로가 아크로바트 거기서 하네? 아 근데 모를 리가 없지 직원들이 모를 리가 없어 수수께끼로 풀 단서는 주변에 있을 거야 여기엔 없다는 거죠? 나가자 일단 어디 보자 천막? 같은 날 모 시각 다치미 서커스 천막 안 아니 미리카는? 글쎄 또 또 오랑이라도 나타나면 골치 아프잖아 어서 딴 데라도 가자 와 나도 겁쟁이네 쫄? 아니 아니 상대는 호랑이라고 그것도 진짜 호랑이 바뀐게 없죠 바뀌게 없... 쥐요? 저 쪽지를 좀 봐야되는데 이 같은 날 모 시각 단장실 단장님과 맥스 여기서 이야기한거 맞지? 그리고 단장은? 맥스의 의상을 입고 현장으로 갔지 왜 그랬을까? 추워서 그랬을까? 다시 한번 그럼 봅시다 아! 이거 연회복 아우 똑같은데 샀네? 저 꺼내보면 바로 풀릴거 같은데 이 약물관 꺼내 이거 가져가는건 가만히있고 여기다 없으니까 나갈까? 딱히 뭐 없죠? 진흙이 묻어있어 저거 신발을 신고 위.. 저기에 신발이 있다니까 엄청 수상해 저것도 뭔가 밟고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쵸 여기도 없어서 나가죠 식당은 뭐가 있으려나? 식당 한번 가보죠 식당 아직도 안치웠어 이틀짼데 아 아 오오 형씨 어서오세요 우리 식당에 우와 변함없이 활기 넘치시는군 자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형을 무척 좋아하는 동생 자 과연 잠깐만 나 맞춰볼게 뭐라고 부를까요? 형을 무척 좋아하는 동생? 형을 무척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자 시간은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형을 무척 좋아하는 동생 아 모르겠다 자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어.. 뭐라고 부를까요? 형을 좋아하는 아이? 땡 건성으로 대답하면 안되죠 자 아가씨는? 음.. 아.. 알았다 어? 자 정답은? 형광펜 하하하하 팅덩이네 형의 광펜 그래서 형광펜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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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오우 뭐지? 이 분할 기분은? 잘하네 오늘은 정말 난리였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말이지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 무거워? 관객 말이야 이 업계에서는 반응이 없는 관객을 그렇게 말해 오늘 손님은 좀 무겁군 이라고 헐 깜짝 개그를 선보였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말이지 이상하면 치과 그거 말이에요? 바로 그거야! 정말 센스 없는 거하고는 오늘.. 오늘 증언 말인데요 역시 틀림없습니까? 난 봤다고! 그 녀석이 헐헐헐하고 하늘을 날았다고요? 날았다기보다는 뭐 떠있었다고 해야겠지 얼굴 그림자도 확실히 맥스였고 사이코록도 보이지 않고 거짓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뭐.. 얼굴 그림자라는 게 뭐야 대체 이목구비? 이목구비를 말하는 건가요? 응 아니 옆에 이게 이 라인을 보는 건데 결국 그죠 밤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제시? 뭘 제시할 수 있죠? 후추? 한번 물어볼까? 그.. 형사는 저런 건 답 안해주죠? 응 승원이 이 새끼가 승원이 집으로 이어지니까 그.. 3층 한번 가볼까요? 거기 아까 그게 없었어요 그.. 취조 끝났지 않았을까요? 이제? 가볼까? 이랑 얘기했으니까 후추나 정문학 이랑들 한번 제시해볼까? 그러니까 후추나 뭐.. 후추 어? 구취소도 안 갔다 우리 구취소 갔다 올까요? 구취소 한번 만나보죠 같은 날 모오지각 유치소 면회실 어? 하니들이 왔군? 자 우선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 네 지금 애쓰는 중입니다 아까 방송사에서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모처럼 좋은 게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더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맥스 갤럭티카 형무소에서 기적의 대탈줄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걸 하면 반대로 나가지 못하기도 했는데 불필요한 죄를 덤으로 만드는 격이지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는 모양이더군 그냥 무죄로 석방되면 재미가 없다나 뭐라나 헐.. 뭐라 할 말이 없군요 그게 바로 쇼 비즈니스의 세계란 거옇! 저기 사건이 일어난 그 밤에 정말로 비행하지 않은 거죠? 하늘 하니라니깐 하니? 난 그 시간에 단장 방에 있었다고 게다가 하늘을 나는 건 꽤 귀찮은 일이야 관객도 없는 삐에로와는 격이 다르다고? 저 마술트리 가르쳐주면 안데유? 으흐.. 그건 좀 봐주라 하니? 난 요새 흔한 마술사랑은 달라서 입이 무겁거든?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지 간단히 할 수 있는 마술은 아니야 오늘 법정에서 느낀 거지만 뭐지 하니? 좀 더 사이좋게 지내세요 서커스 동료들이랑 고저스 어째서 내가 그런 일을 고객군들과 친하게 지내야 해? 그치만 난 말이지 세계무대에서 그랑프리를 획득했다고 그랑프리 말인가요? 연예인은 말이지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해 특히 서커스 녀석들은 꿈이 없다고 난 그게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병으로 대가리 깨 용서가 안 된다고 꿈을 가져! 꿈인가? 맥스가 말한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아쿠쿠 그랑프리 얘기 하니들도 듣고 싶은 거야? 벌써 100번도 넘게 얘기해서 질렸지만 말이야 헐 미안하네요 이런 이런 정말이지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질렸지만 어쩔 수 없군 하니의 부탁이고 하니 하니 자! 보라고 이걸! 우연히도 지금 그때 사진을 가지고 있지 잘 보라고 이 골져스한 무대 여기서 말이지 처음으로 날아오른 거야 관객 위로 슝 하고 다들 난리가 났지 이 스킬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뭐 본 사람이 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꼈지 그 순간 정말로 그 감동과 흥분 난 평생 못 잊을 거야 나 잊을 수가 없지 했다 흉상하고 트로피 받았다고 했는데 두 개 다 그림에 있어 그랑프리에서 하하 어쨌든 연예인이 된 이상 우린 그 감동을 맛봐야 한다고 흉상하고 그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흉상하고 트로피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트로피는 3층에 있지 않을까요? 뭔가 반짝반짝한 거 아 반짝반짝이니까 흠 이 싸꽃은 녀석 쓰기에 난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흉상으로 내려찼나 보다 둥기로 크게 위에서 그냥? 떨어뜨려서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어 진짜 밧줄로 꽝 떨어뜨리고 위에서 슥슥슥 당긴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반짝인 걸 승헌이가 모아놔서 흠 나도 갖고 싶어요 트로피 사줘 하니들 그 사진은 줄게 서커스 녀석들에게 잘 보여주라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로 말이야 렛츠 증거품 그랑프리 사진을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한 번 봐봐요 걱정 기록 한 번 보죠 저 흉상을 던진 거야 3층에서 그래서 아닌가?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일단 뭐 힌트가 나오겠죠? 나 이 사람 보고 싶어 똑같네 이거 한 번 똑같은 걸 제시해볼까? 말했지만 이거 한 번 똑같은 걸 제시해볼까? 말했지만 이거 한 번 똑같은 걸 제시해볼까? 말했지만 그냥 있어도 골져스한 내가 세계에서 가장 빛난 순간이지 골져스한 트로피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뭐 흉상의 옷을 입혔다 그래서 옆태가 똑같다 그래서 날아올랐다 끝났네 끝났네 아 맞네 흉상을 들어 올려서 날아가고 여 옆에 태가 흉상만 아 맞네 끝났다 근데 흉상은 빛이 안 나는데? 한번 직접 가져왔으면 되니까 이거는 그치 맞네 맞네 맞는 거 같아 그치 흉상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쵸? 모자 실루엣도 있고 모자가 떨어져도 모자가 날아가잖아 그렇죠 이거 망토가 기니까 몸이 안 보여도 그니까 밑에는 그 그 그 듀에 나온 그 아저씨처럼 하코넨처럼 어 맞네 끝났네 식당에 가보래 식당에 가봐 뭐야 너무 빨리 끝났는데 흉상 보러가자 보러가자 흉상 보러가자 식당가자 흉상 같은 게 있었나? 없었는데? 그 뭐 라면 먹는 거 아니야? 혼자 하는 작은 단상이 있었잖아 거기에 원래 흉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모르네 전시해놨는데 없는 걸 몰라 지금 얘는 일단 이거 물어보자 이것도 한번 가보자 끝났네 근데 그게 누가 던졌냐는 거지 근데 그게 모르겠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거의 끝이야 이제 그것만 추리는데 숙다 한번 가보자 거긴데 음? 대사 자체는 안 바뀌었네요 딱 올려놓은 거 맞아 응 우리한테 물어보자 제시 오! 반응한다 어? 그 사진 형씨들도 본 거야? 어? 그럼 토미씨도? 정말이지 그때 이야기를 할 때 녀석은 진짜 허영덩어리 최고봉 마술 따봉이지 재밌군? 아 기다가 사진 뿐만이 아니라고 보여준 게 말이지 무슨 말이죠? 흉상이라고 흉상 등신대의 커다란 흉상 끝났어 끝났어 사진에도 찍혀있지? 끝났어 매일 그걸 자랑한단 말이지 나참 등신대의 흉상이라 좀 더 찍고 싶군 이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이걸 제시해서 말한 건데 어 그래요? 그럼 혹시 이야기에 뭐가 생기지 않았나? 아 맞아 그러시겠다 아니 왜 그러시지 궁성 미쳤네 미쳤어 그 녀석 동상이라면 저기 작은 테이블에 전시되어 있었지 아무도 없는데 아 그러고 보니 언제였더라 5일도 더 된 거 같은데 갑자기 없어져버렸어 없어졌다구요? 사진이라면 저기 게시판에 붙어있어 똑같네 맥스 녀석 여기저기에 사진을 뿌리고 다녔으니 하 이거 멋지군 저기 있잖아 나도 동상 안 사줘 으흐 증거품 맥스의 흉상 사진을 법정 기록에 천도했다 그 밖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이상한 점? 기억하려는 걸까 아니면 개그를 고민하는 걸까 안되겠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개그였어 역시 아무것도 없나요 이상한 점? 아니 있었어 말해주세요 아니 사건 당일 아침 거기 게시판에 말이지 이런게 붙어있었어 메모 말입니까? 찢어져서 본문을 읽을 수는 없지만 제목이 헉? 살인자에게 고한다라니? 살인자? 누가 붙였는지 그걸 누가 찢었는지 난 전혀 모르겠지만 저기 이걸 발견한 것은 사건 당일 아침이었어 사건 당일? 예고 살인이야 그래 단장은 이 종이가 붙었던 밤 돌아가셨어 대체 누가 붙인 걸까? 저거 무슨 잡지 같은 데서 글자 하나씩 쪼개서 아 맞네 꼴라주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해서 옛날에 이런게 있었어 잡지 오려가지고 필자고 못찾게 이건 자세히 조사하는게 좋겠어 근데 얘가 일단 날아오는 것도 봤죠 네 그니까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죠 얘는 무조건 아니야 아닐 수 밖에 없어 그걸 위인이면 어때? 얘는 개그에 진심인 녀석이야 미쳐봅니다 저 개그하고 있잖아 계속 당근 치우는 거 개그야 저거 미친놈이야 응 그러면은 이동한다 정무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형한테? 제시해봐 그 상 이거 아까 보여주.. 안 보여줬죠? 수상시사진은 안 보여줬어 멜박게 해봐 꿈을 가지라고 해봐 아 안나오네 정무 봤나요? 일단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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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요 음 그러면 저거 저 쪽지를 구치소 가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음 그러자 분실됐다고 일단 말아요 어 분실되는 것도 못 읽고 있는 거 같더라고 네 이게 아니네 어 어? 저기 이 종이 알고 있나요? 차건 당일 아침 식당에 붙어있었는데 아 물론 알고 있지 아무리 나라고 해도 놀랐지 놀랐다고요? 아침에 차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단장이랭이 들어오더라고 히피일링 34개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이랭? 단장간다니 스윗하니 말이야 단장이 이 종이를 본 순간 얼굴이 빨개져서 갑자기 찢어버리더니 의상 주머니에 쑤셔넣었지 에잇? 대체 뭐라고 적혀있었나요? 글쎄 으후 미안하지만 하니들 직접 알아보라고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스윗하니한테도 물어보는게 좋을지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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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반 가자 너무 쉬운데? 근데 없어졌어 딱 하니까 어 그럼 그럼 복잡해지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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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보니 이 연회복 주머니에 종이조각이 들어있어 그.. 그건 설마 토미씨에게 받은 종이의 나머지 조각일지도 몰라 자자 나로도 어서 꺼내봐 역시나 찢어진 부분이 딱 맞아떨어져 진짜 마법같이 붙었어 아니 저거는 거의 뭐 거의 보관해주는 데서도 못해 도르마무야 도르마무야 도르마무 어 근데 근데 이어서 읽으면 살인자에게 고한다 결정적인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 오늘 밤 10시 숙소 앞 마당으로 와라 오 오늘 밤 10시 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야 단장님 누군가가 불러낸거야 어머 살인자에게 부활하라고 하면은 이미 살인을 한 단장이 누군가가 죽였다는건가? 전에 누굴 죽였겠지 무슨 어떻게 된대요? 그 죽인거를 얘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오랜 동료니까 삐에로는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보면은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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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잖아 어 근육맨이요? 이사람이 아크로바트 그거 일수도 있지 아 지금 모르겠네 그건 저거를 또 완성된거를 보여줘야겠네 저기 얘한테 얘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삐에로? 짜식 짜식 쟤는 뭐 아는게 없네 쟤는 뭐 아는게 없네 쟤는 그러면은 삐에로? 연..노래 연습하느라 정신이 없어 삐에로는 뭔가 호들갑하면 떨거 같은데 식당에 있었죠 어? 없어 어디갔어 이자식 같은날 모시각 천막하는 식당 어라? 안보이네? 토미씨 게시판에 메시지가 적혀있어 배가 고파서 라면 사올게요 토미 라면? 그러고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나로도 이런 이런 야레 야레 게시판이다 연락용인가? 시시의 가짜단서 그레이 전했던거 전했던거 나가죠 감옥가서 완성된 쪽지 한번 보여주고 갈까요? 얘기 텅 대리oby 폴설틱 시도 같은 날 모시각 숙소 앞마당 아 이터누코씨 변함없이 수고하시는군요 드디어 아크로바트의 취조가 끝났습니다 정말이지 카르마 검사님은 어? 뭐지? 전화인가? 뭐지? 나로도 이 소리? 아마도 카르마 검사님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웬일인지 몰라도 카르마 검사님이 나타납니다 그럴리가 나 여기서 실례하겠습니다 그럼 가버렸어 카르마 검사는 정체 대체가 뭐지? 그건 그렇고 역시 밖은 너무 추워 마치 몸을 베는 것 아 진짜 배였어 몸을 베는 듯한 채찍이 다짜고짜 왜 때리냐고 미친놈이야 카르마 검사 정말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승부는 난 것 같군 나루호도 류이치 가.. 갑자기 뭐야? 내일이야말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거 일본 전체에 내 폐소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 일본? 변함없이 스케일이 작은 남자로군 전 세계야 전 세계 전 세계가 당신의 꼬리사나운 모습을 보게 될거야 스케일 감히 이상한건 그쪽인거 같은데 우리.. 근데 우리 패를 저한테 깔 필요는 없지 그치.. 검사인데 카르마 검사 아무래도 무언가를 알아낸 모양이군 하.. 당신도 그정도는 아는가고군 벌써 이긴 듯한 그 표정을 보면 누구라도 알거야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인 그 밖에 뭐가 필요할까 결정적인 증인 혹시 아크로바틴? 지금 증인으로서 소환할 준비를 하는 중이지 당신에 관해 못을 박아놓을 이 대학은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모아야해 어째서 그렇게 나로우더를 원수처럼 대하는거죠? 우리 의뢰인의 유죄를 만들어봤자 당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구요 채찍 한 대 맞더니 독해졌네 우리 아빠 카르마 고우 얘기를 하는건가? 그래요 내 얘기가 맞잖아요 이런이런 채찍을 한 대 더 맞고 싶은 모양이군 내가 언제 아빠 얘기를 했다는거지? 뭐라고? 그르..그럼 대체 당신은 알고 있을거야 나르호도 류이치 아..그러면.. 걔 때문에? 걔 누구야? 어.. 레이.. 미츄르기 미츄르기 레이지를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야만 해 그..그 남자? 그래 물론 미츄르기 레이지를 응? 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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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우리 아빠야 그럼 당신과 미츄르기 검사는? 사메? 사제? 그렇군 레이지네 제자같은 것이지 사형이네 사형 제자같은게 아닌데 제자같은게 아닌데 쟤 모르고 있는거 같아 그 관계를 그니까 같은 나인데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는거 같아 같은 나인데 나르호도랑 사메인데 사형 사메 관계네 사메 근데 이제 그 여자의 그 아빠 장문인거지 장문 그치 처음에 나올 때 얘도 또라이 같았는데 얘는 진짜 정상인이었어 얘는 진짜 제일 정상인이었어 이 세계관에서는 제일 얌전한 편이었어 응 내가 이 법조계에 몸을 담기게 한 개길을 만든 남자 진짜 순한 맛 라면을 치며 진수 수많은 사건을 놓고 그 녀석과 싸운거 같다 그리고 그 사건이 해결된 녀석은 죽었어 우리가 죄 2명 벗겨줬지 당신이 죽인거야 뭐? 그렇지? 나르호도 류이치 내가 나르호도 무슨 소리야? 그 사건이 있으니 녀석은 이상해졌어 법정에 서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어느 날 녀석은 사라져버렸지 검사국에 간단한 메모를 남겨라 검사 미츠르기는 죽음을 택한다 알았다 아크로바트 미츠르기가 하고 있었어 아 검사하다가 서커스 한다고요?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난거야 어우 너무 너무 다른데 분야가?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어 니가 고향으로 돌아간 직후였지 미츠르기 검사 죽은거야? 난 믿지 않아 그는 살아있어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말야 미츠르기 레이지 검사가 죽었다? 그야 그렇지 왜냐면 나르호도 류이치 당신 따위에게 쳐 버렸으니까 너도 졌잖아 저번에 죽어 너도 카르마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니까 나는 다시 한번 그를 만나서 별판을 내주고 말거야 이 손으로 말이지 검사 대 검사로? 나르호도 미츠르기 검사는 마요이 전에 한번 말했지 녀석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고 나.. 나르호도? 카르마 검사 뭐지? 천재 검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난 인정할 수 없어 당신도 그 녀석도 왜.. 왜 그러는거야? 흥 패배자가 무슨 소리를 해봤자 허무할까 여하튼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 내일 이 나라에서는 마지막 승부가 될거야 나르호도? 가자 3층에 있는 단언이야기를 들어 왜 화를 낸거지? 나도 몰라 진심 모드가 됐어 어? 아까 그 사람 맞네 같은 날 모시각숙소 3층 아크로회방 당신이 나르호도씨군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키노시타 다이사쿠라 합니다 여기서는 아크로라 불리고 있습니다만 아크로씨 저기 어떻게 내 이름을 형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곧 찾아올거라 하더군요 아크로씨도 이 서커스단에? 그렇습니다 외줄타기나 공중 그늘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아 휠체어구나 어어 어쩌다가 아크로씨는 어떻게 서커스단에 어렸을 적 양측이 사업에 실패해서요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지 않아? 야반도주는 보통?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 많아 단 한명뿐인 친척이 단장님인 타치미씨였습니다 단장님에게는 정말 큰 신세 졌습니다 다 신세 졌다는 사람이 많아 단장한테 좋은 사람이었군요 단장님 진짜 어떻게 멘탈 잡고 살았네 예 저는 결심했었죠 일평생을 걸고 그 사람에게 보답하겠다고 새들이 와서 미루해주나 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랬군요 그 사람은 정말 착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들 단원에게도 자신의 따님에게도 따님이라면 미디카라고 미디카 너무 귀엽죠 순수하고 천사 같아요 순수하다고요? 그게 좋다는 건가요? 어? 어째서지? 미디카에 대해 아기 같은 것이 느껴져요 미디카야 휠체어를 하고 있는 이유 알 것 같아요 어째서 휠체어를? 호돌이가 물었어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어 순수하다고 하면서 싫어하잖아 다리 중추신경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엉망이 돼버렸죠 걸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여기 3층이니까 혼자서 숙소를 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방 좀 바꿔주신 톰이랑 그렇습니까 역시 아크로바트가 원인으로요? 네 고개불이다가 다쳤다고? 툭툭툭툭툭툭툭툭..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멀쩡해 아픈 척하는 거야 지금 그 죽은 사자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얘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단장이 그걸 죽인 거 아닐까? 사자를 전에 죽인 게 그래서 살인자라고 했던 게 그 사자를 죽인 거 같고 사람이 아니고 사자를 죽여서 다리를 다친 원인 아크로바트가 아닌 모양이고 왜 그러십니까? 나로우더씨 아, 아닙니다 그 부상은 언제쯤? 벌써 반년이나 되었군요 연습 중에 이렇게 됐죠 반년 전 무슨 일이 있었건 있었거스다네 반년동안 층 안 바꿔준거야? 아, 지독하네 그 띠에로 미친놈이네 여기서 산 거 아니야? 못 내려가고 어 그러고 보니 아크로씨 어제는 방이 없었죠? 어제는 하루종일 병원에 갔었습니다 아, 재활 말이군요 그럼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진술한 뒤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저는 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걸 보았을 때 그거를 보다니? 이상하게 불길한 내 감이 들어 뭘 본거지? 아크로슨 대체 뭘 본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창문 밑에서 큰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군 현장이라면 이 창문 미치군요 그래서 창문 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랬더니 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얘기구나 그, 그라고? 맥스 갤럭티카말입니다 그럼 옥상이네 3층보다 더 위네 아, 그럴 수도 있어 뭐어어어엇? 역시 예감이 적중했군 틀림없이 맥스 C였나요? 네 틀림없어요 날와둬 날와둬 그거 한번 제시 좀 해볼까 원숭이 한번 물어보자 아 숭원이라면 내 친구에요 네 저기있는 산더미같은 보물 숭원이의 컬렉션이죠 그래요 숭원이 녀석은 정말 뭐든지 가져오거든요 돌려줘 대충 여기 어 섞었을 것도 있잖아 대충 보면 귀엽군요 이런 지경이라 여자에게는 인기 없지만요 왠지 모르게 동물들은 저를 좋아해요 바쁜 사람은 아니란 뜻인데 아 못 봤겠지 어? 당황하네 아니 우리들이 묻고 싶은거에요 사건 당일 아침 식당에 붙어있던거에요 어? 새가 날라왔어 살기 살기 어 뭐야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그거라면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그 아이? 네 미리카에게 흉상도 한번 물어볼까요 모르겠지만 유리카가 이제 등장하겠죠 이제 가면 그렇죠 서커스 안에 있겠지 뭐 미안하지만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보여 아 지금 우리가 안풀린게 네 단장이 누구를 아니 옛날에 누굴 죽였어 살인자년석이 있다고 했어 그죠? 그.. 여기에 나 알았다 제가 윤수 상태잖아 사자를 죽였는데 살인이라고 쓴 것 같아 사람처럼 레오 살인자에게 고한다 그거 죽인 사람이 단장이였죠 네 단장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안나왔고 흉상으로 죽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박스에 왜 후추만 들어있는지 그게 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그건 안풀렸어요 왜 후추인지는 순순히 나온 것 자체가 뭔가 숨기고 싶은... 어떻게 이거냐 조사한거야 잡동선이 천국 어? 튜바에? 얼굴 사진이야 얼굴 사진을 보고 반짝반짝해서 갖고 왔어 과연 그것 때문이야? 저... 가벨이랑 덤벨이라고 하던가 티비홈쇼핑에서 자주보는 라이너 나로도 왜그래 못들겠어 이 역기 무리하지마 허리뼈 저 한 40킬로인데 보이는데 뭐...뭐봐 복무게 복무게만 저게 한 10아니구나 오라모타이다 어? 원숭이 달력이다 정말 원숭이를 좋아하나봐 그러시 저 창문은요? 창문... 이게 정상이야 나로도 난 죽어도 못하는건가? 창문 밖으로 섞어서 천막이 보인다 천막이에 눈이 안 쌓여있다 어? 천막이에 눈이 안 쌓여있다? 지나갔다는거지 천막이로 천막이 안 따뜻하니까 아... 그렇구나 의심병이 생겨 난 이 게임하면 사람이 못나지네 응 수원일거야 응? 망가졌더냐 어디가 응? 그야 찢어져있잖아 바구니... 아 농구 농구 바스켓이 농구 뭔지 모르니? 그건 농기구 줄일 말이잖아 자...오케이 오케이 참 이런 친구들하고 걱정해서 다투네요 네 네 힘들다 진짜 옆에서 훈수까지에요 못참죠 얘 뭐 알겄어? 얘 없었죠 얘는 뭐... 말은 안 해 여자애를 만나야 돼 응 여기 있겠네 같은 날 모시각 타치미 서커스 천막 안 우리 집사 reasonable 해완 불길합니까 롱 나로돗 이번에 진짜로 잡아먹힐거야 스테이 또 나왔다 저거 오돌이 스테이 기대해 뭐야 마효이잖아 미안 잘못한 것 같아 저, 잘못 알아? 응, 조금. 컵을 주려고 한 것 뿐인데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원숭이를 잘못 본 거라 해야 맞겠네. 원숭이? 단장님 유감이야. 아빠?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은 멋진 사람이었지. 맞아, 미리카는 아빠가 젤로 좋아. 그렇다고 하기는 뭐랄까 그다지 슬퍼 보이지 않는군. 그래서 조금 슬퍼. 잠시 만나지 못할 테니, 아빠를. 잠시? 아, 아빠가 지금 죽은 걸 모르고 있나? 아닌데? 알고 있었는데? 응. 레온이 죽었을 때 아빠가 말해줬어. 죽으면 모두 별림이 된다라고. 레온이 죽은 게 확실히 뭐가 있나봐. 별림? 그래서 미리카를 하늘에서 지켜봐준다고. 그래서 미리카는 밤이 좋아. 이거 무파사가 한 말인데? 죽으면 별림이 된다니. 진짜 사자들 사이에서는 저게 있나봐. 진짜 사자는 별이 되나봐. 그러니까. 마요이라도 믿지 않을 거야. 어, 생각 못... 마요이라도라니? 미리카도 언젠가 별림이 되는 거지? 응? 그렇지.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거였어. 얘가 인형도 분리해서 보잖아. 애초부터 서커스에서 자라느라 뭔가 좀 비... 평범한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다 이상한 일만 보고. 그래서 안 슬퍼할 수도 있어. 범인이 아니고 그냥 실제로 잠시 후면 만난다고 생각해서 안 슬퍼할 수도 있어. 아빠, 레온은 틀림없이 잘 있을 거야. 이래도 되는 건가? 아까 그 이야긴데 숭언이를 겁춘다고 했지? 너무해, 숭언이. 미리카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버렸어. 튜바? 뭐지? 있잖아. 무대의 상 말이야. 스판콜이 들어가서 엄청 예쁘거든. 아, 옷을 가져갔나 보구나. 스판콜이라니?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 변호사 오빠. 변호사 오빠도 숭언이를 보게 되면 꼭 가져다줘야 돼. 미리카의 소중한 것. 알겠지? 다 똑같은 말이잖아. 맡겨두라군! 정말 거절할 수 없군. 아, 거절할 수 없어서 세계 같은 거야. 신난다, 꼬끼야! 뭐, 제시 좀 해볼까요? 혹시, 너 혹시... 메모? 있잖아, 미리카. 이거 본 적 있어? 아! 아, 응, 알아. 저, 정말? 왜 그런지 미리카 주머니 안에 어느 틈에 들어있었어. 응? 뭔 소리야? 뭐라고? 이 메모가 주머니에? 응, 눈치챈 건 아침밥을 가져갔을 때야. 아침밥? 응, 아크로야, 아침밥. 항상 내가 가지고 가거든. 가는 김에 방에 있는 쓰레기도 버려줘, 미리카가. 그래서 식당에서 돌아와서 미리카도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메모에 대해 알게 된 거야? 응, 그치만 미리카는 살인자가 아니니까 아마 다른 사람 주머니와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 그래서? 그걸 떨어뜨린 사람이 곤란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붙여놨어. 다시 붙여. 그러니까 누가 미리카한테 넣어놨는데 밥을 주면서 그때 넣어놓은 거야. 아크로가. 그럼 얘가 누굴 어떻게 된 거야? 아크로가 얘한테 경고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럼 얘가 얘가 안 나가고 단장이 알게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보자마자 얘가 어렸을 때 죽인 걸 알았어. 그렇죠. 어렸을 때 누굴 죽인 거야. 이상하다. 보통 이런 게임에서 어린 애들이 누굴 죽이지는 않는데? 레온으로 고개를 하잖아요. 네네. 실수해서 레온으로 죽인 거야. 다른 사람을. 근데 죽인 게 아크로를 무은 거야. 아... 그래서 아크로가 사람이 죽었다는데 자기가 이제 아크로를 못 하니까 죽은 거라고 표현한 거지. 표현해? 그래서 너한테 꼭 써라. 모르겠다. 아니야. 모르겠다. 일단 그 봅시다. 식당 게시판에? 그래. 붙여주었어. 잘하네? 그러니까 섬짓해야 되는데 내 거 아니니까 단 사람이겠지? 찾아가서 이거 붙여놓은 거야. 이런 게 붙었어요. 이게 아니고. 그게 언제지? 그러니까 사건이 있던 날 아침일 거야. 역시. 누가 쓴 걸까? 이런 거. 증거품 종이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수정했다. 뭐야? 같은 거야? 지금 두 개가? 뭐가? 아 이게 정보가 바뀌었구나. 미리카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로. 정보만 바뀌었구나. 원래 미리카의 주머니에 들어있었고. 갱신됐네요. 벽에 붙어있는 거를 단장이 화를 내면서 가져갔고. 10시에 단장이 만나러 갔고. 이거를 저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카 주머니 왜 넣었냐고? 아크로한테? 아. 그거를 미리카 하면서 본 적 없냐고 물어보자고? 응. 잠깐만요. 짠 것도 한 번 하고 갈까? 보여줄 게 있을까요? 보여주지 마. 별로 대답은 안 나올 것 같던데. 응. 수추도 뭐 없겠죠? 수춘은 전에 보여줬던 것 같아. 미리카에 관련됐으니까 말하지 않을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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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로어. 왜 넣었어. 그건? 아, 아니요. 우리들이 묻고 싶은 거예요. 사건 당일 아침 식당에 붙어있던 거예요. 새 또 날라갔어. 식당에? 뭐야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뭐야 똑같은거잖아? 응 아 얘랑 똑같네 아니 이게 왜 왜 넣냐고 물어보고 싶은건데? 이상하네 같은날 모시각 숙소 1층 토미의 방 라면사로 갔었잖아 없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 그만둬 나로워도 무서워 어? 승헌이다 승헌이야 나로워도 어? 저기 그곳인가보다 스판콜 이게 킹덤 만화책 보면 승헌이라고 보병대장 있거든요 어 자꾸 생각나네 그건 그냥 진짜 승헌인거지? 미리카의 소중한거네 승헌이 자 변호사로서 원숭이야 승부야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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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통화하고있어 그럴까? 마지막이 물음표였다고 스테이 뾻기 아오오오 미리카의 흉내를 내본 건데 어, 나라도 그건? 아 어떻게 하다보니 되찾게 됐어 꽤 하는데 봐봐 어서 보여줘 어? 뭐하게 입어보고 싶어 나 참 어? 어라? 왜 그래 전혀 사이즈가 안 맞아 그렇군 그보다 애초에 사람이 입을게 못되는데 음.. 되찾았구요.. 무대유상을 승원에게서 뭐.. 다 갖다줄까요? 가죠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미리카 자 이거 우와 고마워 정말로 가져다 주었구나 아니 아니 편.. 편허사 오빠 정말 멋져 아니 그게 이런 직설적인 표현에 모든 남자가 약했던건가? 아 있잖아 미리카 그 이상 미리카꺼야? 난 그거 못입겠더라구 이거? 후후 아니야 레오네이상이야 사자옷이야? 어렸을때 아 있잖아 사자? 아니 분명 누군가에게 죽었다고 했는데 사람 이름 아니야 혹시? 페이크일수도 있어 우리가 계속 사자분자만 해서 사자라고 생각하는거에요? 아 모르겠다 일단은 그러면은 다른사람한테 이거 옷을 물어보죠 응? 다른사람들 이 옷을 이 사람들 다 대답했잖아 응 아 레온이네 아 사실 맞네 레온은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거지? 아.. 맞아 아빠한테 정말 왜? 저기 서커스 연습때 실수해버렸어 연습? 레온이 앉아서 입을 벌려 아 하고 응응 그리고 미리카가 그 안에 머리를 넣고 응 응? 사자 입에? 맞아 그러면 손님이 비명까지 지르며 좋아해주거든 좋아해주는거 맞아? 설마 실수라는건 맞아 레온 깨물어 버렸어 밀크가 무사해서 다행이군 무사하지 않았어 아빠는 무척 화가 났어 그래서 레온은 응 별륨이 됐지 세상에 맹스주의 사자 고개연습에 실패 반년전 단장의 사자 아 얘는 어떻게 살았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사는거야 다치기만 했나? 이걸 가지고 딴 사람하고 얘기해보자 쟤 쟤 쟤 쟤 쟤 아크로한테 가보자 응 왠지 아크로가 그 다리 문거 같은데 근데 그게 순식간에 닿는거라 사람이 튀어나와서 지킬수도 없잖아 응응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 사자를 알고있나? 아 뭐하네 쿵짝짝 쿵짝짝 예 휠체어를 아 이 사이클락 풀 수 있겠다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도 풀자 휠체어에 들어가서 자식 사이클락 깨주겠어 대체 어떤 사고였나요? 마음의 벽 어우 너무 심지어 얘기할 정도도 못됩니다 아 크로시가 숨기고 있는 사고원인 단장사건과 관계가 있는걸까? 아 이걸 고곡을 해야되는구나 고곡 던전 참 무서워 연출이 휠체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겠어요 어째서 그런 부상을 당했는지 얘기해 주잖아요 이건 연습중의 사고라고요 연습중의 사고 말입니까? 네 아크로바트는 위험이 있다라니까요 아니야 그렇다면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 나루도씨 아 아크로씨 당신의 부상사실은 이게 원인이 아닌가요? 하고 깨진 병 열심히 꿈을 갖지 않아서 다리를 맞은게 아닌가요? 넥스가 다 패고 다녀 병으로 저 그리고 저 병은 애용하던 병이야 자기가 주무기야 정신병이야 정신병 정신병 레온 한 년 전 당신은 사자에게 당했죠 그 부상은 그때 입은 겁니다 깼다 어쩌면 내 추리는 들리지 않은 모양이야 내가 사자에게 당했다구요?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루호도씨 난 아크로바트의 고개사입니다 맹수를 다루는 자가 아니에요 당하기 전에 도망을 치겠죠 당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겠군요 당신은 싸운 겁니다 사자와 농담을 좋아하시는군요 어째서 내가 사자와? 당신은 싸워야만 했죠 이 인물 때문에 여자야 밀까 얘도 얘 좋아했나보네 자 어떻습니까 그 전에 제가 먼저 물어봐도 됩니까? 뭐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왜 싸워야만 하는거죠 아 틀렸다 승헌이다 승헌이 승헌이다 승헌이 승헌이 공격했나보다 얘는 그거야 원숭이 윤수야 어 안 끝났어 태 KEY 더 돌아온 거 아냐? 승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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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생각해보니까 아벨 탐험대 같은 거 어 그러네 마력 엄청 올라가는 건데 싸운 겁니다 사장은 왜 싸워야 하죠? 나는 단장 때문에 싸운 거 아닌가 싶어 단장의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고 그러네 인물이면 단장인데 단장 아니면 지금 승헌이 갔거든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원숭이가 단장으로.. 단장 해볼까요? 예 자 어떻습니까 아크로시 아 드셨다 숭이라고? 숭이가 그때 왜 있어? 왜 그 미리카가 안에 있었냐 숭이가 대신 들어가 있었나? 숭이가 대신 들어가 있었나?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아 우리는 안 죽기 때문에 계속 물어볼 수 있거든 너만 피곤해져 사장 사장 거기까지 맞는, 맞단 말이죠? 어 근데 이상하다 난 당연히 여자애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머리통에 깨물어가지고 구하려고 싸우다가 다리까지 다 친절었거든 싸운겁니다. 사장은. 싸운겁니다. 싸워야만 했죠. 맞아? 이게? 아닌데. 아닌데? 뭐야? 단서가 부족한가? 단서? 그럼 일단 구치소로 가야될거같아. 어 갑시다. 지금 우리가 저 싸이콜 락을 풀 그게 없음. 열쇠가 좀 모자른거같습니다. 항상 하드모드야. 쓱쓱쓱쓱쓱쓱쓱쓱. 같은날모시각 유치소면회실. 맥스 아직 취조중인가? 지금으로서는 그에게 물어볼것도 없지. 그렇군. 그럼 갈까? 어? 너 같이 봤어? 둥둥둥둥. 그럼 서커스인데? 여기서 정리. 얘도. 얘한테 제시해봐. 글쎄 얘도. 빡대알이잖아. 그래 이렇다니까. 야 가끔씩 막 이런거 던져줄 때가 있는데. 아 그래? 대단한 녀석은 아니래. 방금까지 얘기하고 가서. 야 무서운 사람이네. 서커스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해가 나타나는데 라면 먹다가. 식당 가봐야되겠다. 야 식당 가봅시다. 라면 언제 사와. 라면 언제 사와. 라면 언제 사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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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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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 도로 넘어가는 이 순간.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지. 정말 그래요. 둘이 완전히 동화될 것. 대단해 라면 파워. 싱둥둥둥둥. 단장님이 죽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거죠? 응. 나도 계속 생각했지. 모두 단장을 좋아했는데. 아 그러 얘기 들었어? 어렸을 적 여기서 거두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든 진정되었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대단했어. 뒤따라 자살할 기세였으니까. 그랬군요. 단장이 죽어서. 상심이 컸대요. 어쨌든 생각해봤어. 나도 인기 없는 피해로 때려치고. 단장이 될까 해서 말이야. 미친. 정말로요? 이게 제일 웃긴 말인데. 지금이라면 그 녀석 맥스도 있어. 맥스? 입버릇은 나쁘지만. 역시 그 녀석이 말하는 건 맞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토미씨. 이제 남은 건 다들 극복할 수 있느냐지. 그 일을. 뭐지? 그 일이라는 게? 그 일이란 뭐죠? 아냐아냐아냐. 신경쓰지 말라고. 저 화보. 아마 단장님의 죽음을 극복한다는 말이겠지? 오! 아가씨. 바로 그거야. 빙보. 빙보. 빙보겠지. 토미씨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으아악. 무슨 말이야. 그 일을 극복한다는 표현은. 더 먼 옛날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으헤헤헤헤헤헤헤헤. 에토미씨 그건가요? 어? 다 걸려. 아니, 두 개야. 역시 이렇게 나오는 건. 파, 반 년 전. 작은 사고가 있었지.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지롱. 잉타 알지롱. 반년 전? 뚫어보자 그냥. 세이브하고. 고고기나 드셔앗! 라면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고고기나 드셔앗. 그 일이란. 터미씨. 알려주시죠. 반년 전 이 서커스단에서 대체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이봐.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말고. 저, 저 먹을래? 된장라면? 미안하지만 저는. 사골스프라면 파입니다. 에에에에에에. 실은 조금. 지피는 부분이 있어서요. 에? 터미씨. 사고라고 말했죠? 그 사고의 원인. 혹시 이게 아닌가요? 레온. 미르카에게 들었습니다. 레온이 묘기에 실패했다고. 미, 미르카. 파칭. 난 옛날부터 말해왔어. 그런 위험한 묘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레온의 입안에 머리를 넣는 묘기죠. 에에에. 미르카는 레온을 믿고 있었어. 단장도 미르카를 당해, 당하지 못했지. 그 사람 딸이 하는 얘기라면. 대체, 레온에게 물린 건 누구였나요? 에에. 사자한테 머리를 물리고 무사할 리가 없으며. 그러니까 말이야. 그건 좀 침묵을 지키라 해서 말이야. 대신 누가 들어간 거야. 그런 것 같아. 침묵? 그 녀석도 당사자 같은 존재니까. 그 녀석도 당사자 같은 존재니까. 덩서절어. 설마 그건? 도미씨. 당신에게 침묵을 부탁한 것은? 이 사람 아닌가요? 단장. 왜냐면. 억이. 이거.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 얘한테 은혜를 입어서. 딸이 들어가는 걸 이겨낼 수가 없어서. 딴 사람만 대신 넣어. 뭐 할 수도 있어. 왜 그러시죠? 된장 덩어리가 넘어왔거든. 저기. 침묵이야. 대완 여기는. 아. 틀렸네. 마음이 부서지고 말아. 누구야? 개겠지. 동물맨. 동물맨일 것 같은데. 에 끓어? 응. 동물맨이 일단 다쳤잖아. 사고의 원인은 레온은 맞는데. 뒤에 대사를 좀 잘 봐야겠어. 자 여기. 위험한 뷰기는 그만둬야 돼. 응. 미륵한 레온을 믿고 있었고. 당해내지 못하고. 레온은 누구야? 물린 건 누구야? 아 물린 거? 물린 거는 아크로지. 당사잖아. 침묵을 부탁한 거. 왜냐면 아크로도 거짓말하자. 아크로에서 됐다고. 얘가 숨겨달라고 한 것 같아. 에크로야. 물론 아크로씨 아닌가요? 에에에 어떻게 그걸. 알았나요? 토미씨. 이 사고는 단장이 사건을 해결할 열쇠일지도 몰라요. 거짓말! 단장 살인의 진성을 알기 위해섭니다. 말해주세요. 미, 미안. 미안하군. 아크로. 깨버려쓰! 다 말해. 해제 성공. 이만큼밖에 안 차. 아크로하고 다 채워야겠네. 많이 찼다. 형씨가 말한대로야. 그 사고로. 누가 죽었나요? 아니. 하지만 어떤 의미로 그게 차라리 나왔을지도. 무슨 뜻이죠? 살아있어. 지금도. 은유적인 표현인가? 그냥 죽었다는 거는? 고개사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뜻인가? 그저 물렸을 때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지 않을 뿐. 의식이 말이야. 어? 아? 누군가 또 있나? 그 작은 옷을 입었던 개인인가? 누가 또 있나? 아, 또 있네. 병원 침대에서 계속 자고 있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아, 식물인간이 됐구나. 그럴 수가. 아크로씨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 동생이야. 응? 형은 저기 다리 다치고? 물린 사람은 아크로의 친동생이라고. 친동생? 형제를 거둔 거야? 그 단장님이? 그런 건. 아, 아크로는 같이 하는구나. 아, 그치 그치. 엄청난 콤비였다고? 그게 한순간 날아갔지. 저기 동생이라는 건. 키노시타 이페이. 마트라고 불렀어. 그 녀석은 미리카를 좋아했었어. 그래서 관심을 끌려고 필사적이었지. 또 미리카를 긴 거. 반년 전이야. 연습 중이었지. 갑자기 바트가 말을 꺼냈어. 레, 레온 묘기를 시켜줘라고 말이야. 왜 그런. 글쎄 모르겠어. 어쨌든 사고는 일어났어. 미리카한테 호감 살려고? 그래서 얘가 죽고. 형이 열받아서 덤벼서 부상 당하고. 죽은 건 아니고 이제 식물인간 되고. 그러니까 얘는 어. 이제 다치고. 크게 다치고. 형도 덤벼서. 다리 부상을 했고.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레온 녀석 이상한 표정을 지어야 됐거든. 그 녀석은 웃었어. 녀석이라면 레온 말입니까? 그래. 울던 그 순간 그 사자는 웃었지. 웃어? 빵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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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미리카가. 눌라고 시켰나? 거짓말. 어떡해. 사자는 방긋 웃지 않나? 살인범은 하늘을 날지 않나? 이 사람은 왜 항상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지? 나라도 사자가 원래 웃어? 글쎄. 경찰에게는 알릴 수가 없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을 테니. 다음날 단장은 네온을 총으로 쏴버렸지. 그런 일이 있었다니.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이 푹 가라앉으면 어떡하냐고. 자 나도 라면 먹을 테니 같이 들자고. 이렇게 후추도 넣고 팍팍. 어, 후추? 후추요? 많이 뿌리면 어떡해. 에? 오, 좋아. 그 재채기. 아! 또 생각났어? 어. 뭐. 웃은 게 아니야. 사자가 재치한 거야. 재채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재채기 하다가 깨문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맞아. 그럼 누가 후추를 뿌려놓은 건가? 깨물라고? 어? 아, 봅시다. 맞네. 맞네. 후추 맞네. 후추 때문에 재채기. 바나네 때문에 자빠지는 건 이건 기본이지. 아가씨 소질이 있을지 문덕.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로토 난 피에로가 너무 좋아. 이렇게 훌륭한 재채기는 미리카말고는 처음 보는군. 밀카도 후추로 재치기를? 아! 곧잘 곧잘을 장난치곤 했어 바트 녀석이 말이야 바트씨? 내가 봐도 잘 어울렸는데 그 둘은 말이야 그랬군요. 그냥 단순한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후추가 있어서 후추 한번 제시해 볼래? 조음이 됐군요 조음이 됐군요 딱히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봐 걔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크로 아저씨 사이클을 풀 수 있겠다 동생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있으니까 아크로 부스러 가자 아크로도 잘 웃었지만 그만큼 고생도 한다는 거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 말이야 아크로 조지러 가자 이걸 한번 제시해 봐 얘한테 어? 바트에 대한 정보 이사란말인데 미안 얘는 아무것도 몰라 얘 이상해 좀 사람 같지가 않아 사람 같지 사람 별로 없어 얘 그렇게 친했다고 하는데 몰라 얘는 뭐 아무랑도 안 친한 것 같아 가죠 아크로 조지러 가죠 또 왔습니다 아크로씨는 다리가 불편해진 원인을 숨기고 있어 상처는 반년 전에 사고 지금이라면 알 것 같기도 해 아무래도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군요 고고기나 던져 여기서 한번 제시해 보고 아이고 사진 한번 보고 저 마음을 닫아놨어 동생도 모른다고 하고 있어 다 부셔버리겠어 이게 원인 아닌가요 이게 원인 아닌가요 이게 원인 아닌가요 반년 전 당신은 사자에게 당했죠 그때 그 부상을 입은 겁니다 맞으신가요 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동생인데 우리 여기서 숭원이 이 지랄하고 있었어 왜냐 동물 좋아해서 그니까 다 7칸짜리였어 반년 전 사고 동생 이름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그를 구하려 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 부상을 됐다 하나 남았다 토미가 말했나요 바트에 대해서는 토미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조금 말실수를 한 것 뿐이죠 말실수를? 대단한 콤비였지 그게 한순간에 날아갔어 한순간에 날아갔다 즉 두 분은 동시에 사고를 당한게 됩니다 과연 하지만 사고는 사고일 뿐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죠 아크루시의 럭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어 더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건가 누구의 탓도 아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증거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아크루시가 이 인물에 대해 느끼는 아기 같은 걸 저 여자애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 네 미리카 언제나 냉정한 당신이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이상할 만큼 감정적이 되죠 잔혹할 정도로 순수하다던가 역시 변호사님이군요 날카로워요 사실은 나도 당한 겁니다 호랑이에게 당신이 호돌이에게? 그것도 두 번이나 하하 사실일이 없잖아요 철만 철만 미리카에게 미리카가 동생에게 레온을 공격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레온은 사람의 해치는 명령 같은 건 배우지 않았어요 미리카에게 그런 건 불가능해요 더구나 그녀가 동생을 죽이려 들 이유가 없죠 그 당시 미리카와 동생은 무척 사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미리카를 증오하고 있어요 그래요 증거도 있습니다 뭐.. 뭐라고요? 지금은 아직 허풍이 지나지 않아 하지만 아마 이것은 아크로씨가 당신이 미리카시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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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그거지 주머니에 넣지 않았나요? 그.. 그.. 그것은 식당에 붙어있던 식당 게시판에 붙인 것은 미리카입니다 원래는 그녀의 주머니에 들어있었죠 깼다 깼어 그때일까? 눈치챈 건 아침밥을 가지러 갔을 때야 아크로의 아침밥 항상 내가 가지고 가거든 이 메모 당신이 써서 그녀의 주머니에 넣었죠 아닙니까? 역시 대단하군 뜨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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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피's 예ấy 예쓰 휠체어 휠체어 열렸어 후춧 때문이라면 메리카가 만약 일부러 쉽게 했다면 완전 사이코패스라 재미 혹은 뭐 그런 여러가지 이유를 이해해서 사자를 독차지하려고 혹은 뭐 아무튼 뭐 글쎄 왜 그랬을까 내 다리는 레온에게 당한거에요 반년 전 동생은 바테는 미리카에게 내기를 제안했어요 내기 이기려고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내기? 순수하다고 하잖아 바보같은 내기였죠 내가 미리카 대신 레온 묘기를 하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 그런 위험한 우리들도 바보였죠 하지만 그 사자는 이미 노쇄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이미 몇년동안 그 묘기를 해왔죠 그저 방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단지 영화 때문에 동생은 가엾게도 바트씨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레온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길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그래서 입꼬리 되었습니다 저기 바트씨는 지금도 잠자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간 곳은 그 녀석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랬군요 녀석이 눈을 뜨거예요 녀석이 눈을 뜨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제가 사는 이유예요 그럼 얘가 쪽지를 넣었잖아요 실제로 10시에 오라고 한게 뭐 때문일까 죽이려고? 바트씨와 미리카 씨는 꽤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맞다 이걸 보세요 이거? 동생이 레온에게 당했을 때 두르고 있던 스카프입니다 후추 쪽 후춧가루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너무해요 피가 그 스카프 사고가 있던 날 미리카가 동생에게 선물한 겁니다 후추가 미칫 미리카가 범위 아니 잠깐 이거는 아무튼 얘 이 동생을 바트를 부상을 입힌 건 미리카가 맞다고 쳐 단장을 죽인 건? 얘가 불러냈는데 사자를 죽였잖아 사자를 죽였기 때문에 아빠가 미리카가 아빠를 죽인 거 아니야? 아니 그 쪽지가 얘가 쪽지를 넣었잖아 10시에 오라고 미리카 보고 나오라고 한 거잖아 미리카 나와 미리카가 붙였어 어 붙였어 근데 그 붙인 걸 보고 단장이 그 사건을 아니까 이 아크로가 했다는 걸 뻔히 알고 씩씩대면서 뜯은 다음에 10시에 기다리고 있었어 아크로를 만나려고 응 근데 아크로가 흉상이든 뭐든 해서 아크로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 흉상을 해서 죽였어 얘네 아 나 알았다 이 여자애가 나올 줄 알고 흉상을 던진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인기척만 보고 근데 그냥 단장이면 재수없게 맞은 거 아니야? 미리카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너무 큰데? 그 실루엣 차이가? 안 보고 그냥 던진 거가? 안 보고 한 거 같은데? 보고 해야지 일단 있는지는 보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위치 같은 것도 보고 던져야 돼 그리고 그 상자에 이렇게 죽은 게 응 후추를 넣은 게 자 봐라 난 알고 있다 이 후추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그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고 근데 그 큰 박스라는 거는 그 안에 흉상이 있었나? 아니 그냥 그냥 후추만 진짜 하나 넣어놓은 거 같은데 근데 되게 큰 박스인데? 흉상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인데? 그렇긴 한데 그 크기는 흉상은 그냥 위에서 던진 거 같아 밀카인 줄 알고 던진 거 같아 얘가 그럼 얘가 얘가 범인이다? 밀카인 줄 알고 던졌는데 이제 단장이 맞은 거지 비극이지 내 생각이 그렇구나 수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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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트 머리를 무는 순간 그놈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어요 나로도 아 토미씨도 그렇게 얘기했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스카프 이쪽으로 넘기시지 누군지 알아요? 어 채찍녀 응 카르반 카르모검사 이야기는 잘 들었어 그거에 넘겨 하지만 이런 스카프 사건 증거로는 그건 내가 판단하지 그럼 아크로씨 준비를 부탁할까? 준비 아크로씨는 내일 법정에서 증언대에 서게 될 거야 검사국에서 이야기를 미리 듣기로 하지 아크로씨가 증인 자 아크로씨 검사국까지 가자고 알겠습니다 어쩌지? 걱정하지마 어떻게든 할게 옷! 그 자신만만한 얼굴 분명 어떤 단서를 잡은 모양이네? 그런거 없어 변호사는 궁지에 몰릴수록 대담하게 웃어야 하니까 그게 인류 변호사야 궁지에 몰릴때 웃는게 인류 그 갤락티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이유는 그냥 공중부양 마술을 하기 때문에 덤탱이 씌우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그 시그니처 복장도 3개 있으니까 제수도 없고 마침 제수도 없고 마침 제수도 없고 겸사겸사 큰 원한이 있어서는 아니고 뒤집어 씌우려는게 시끄럽기도 하고 그쵸 시그니처 12월 30일 오전 9시 41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 5 대기실 안녕하세요 맥스 요 하니들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저희의 mesan 보뽑 미는 한우국유 4 오 5 우유 채찍 택배나 엄청 큰게 왔는데 그래? 이거 하고 택배나 까고 가자 까야될 기한 좀 많아요 지금 그래요 오늘 이거 하고 택배나 까죠 Gorgeous my sweet honey 오늘은 내 무대를 보러왔나? 응 토미 아저씨가 봐두는게 좋을거라 했거든 토미씨가? 있잖아 오늘은 어떤 무대야? 역시 마지막에는 나는거야? 응? 아니 그게 이봐 하니드 네? 나의 sweet honey는 설마? 모르는거 같군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쟤도 몰랐잖아 아 슬슬 무대에 오를 시간이다 그럼 또 보자 미리카 오늘은 관객이야 고고 져쓰 맘껏 즐기라구 힘내 맥스 미리카 역시 특이하네요 굿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 이게 법정이야? 아 토미씨 좋은 아침 벤치 좋은 아침 벤치 오니씨 좋은 아침 벤치 그래 그거야 아침엔 항상 밝게 일찍 일어나는건 세가지 이득이라네 겨우 세가지 뿐이냐고 이번엔 헥스 우유 1리터 으흑 땡큐 어떤가 오늘은 형씨? 네? 아마 짐 번거 대적하게 될 것 같아요 아크로 말인가? 어? 그런거야? 초심해 녀석은 항상 얇은 로프 위를 목숨을 걸고 걸어왔지 인류급의 배짱이야 걸어왔던 로프의 얇은 두께라면 저도 지지 않을걸요 아마 그를 동요시키기는 쉽지 않을거에요 으흑 어떻게 하라고? 오늘은 언제나 하던 심리전을 벌일거야 증거품 그를 몰아붙일 수 있는건 증거의 힘밖에 없어 으흑 힘들겠네 어쨌든 부탁하네 미리카에게 보여주라고 살인사건의 현실이란걸 듬뿍 말이야 밀카에게? 그러기 위해 오늘은 그 아이를 데려온거야 무..무슨 말이지? 사람은 죽어도 별림이 되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삐에로라도 그런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같은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저희 에어어어 맥스 갤럭티카의 재판을 개정합니다 검찰 측 준비 완료 변호측 준비 완료 되었습니다 그럼 카르마 검사 모두 변론을 부탁합니다 검찰 측의 의견은 여전히 맥스가 범인 무,무,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증인이 나타난거지 그 역시 목격했어 맥스 갤럭티카가 날아서 사라지는 모습을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사람이 어떻게 조용히 하시오 어째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가 날아서 사라진 방법을 설명한 준비가 되어있어 필요해지면 나중에 제출하지 우리 형사한테 천리아로 모형을 만들어두라 했으니 불쌍한 이토노코 경사 에잇 그럼 어서 증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드디어 시작된다 외줄터기 재판이 무슨 통 새하나 더 누른거지 항아리 아저씨 같은데 증인 이름과 직업을 신호시타 다이사쿠 모두들 아크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통아저씨 갔네 다치미서커스에서 아크로바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밤에 어디에 있었지? 네 제 방에 있었습니다 평면도로 알 수 있듯 증인의 방은 사거 현장 부근에 있어 제 방은 3층에 있습니다 현장은 창문 아래쪽입니다 사건 당시 증인은 놀라운 것을 목격했지 그걸 증언하도록 알겠습니다 목격한 것 목격한 것 오후 10시가 좀 지난 시간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밑에서 쿵 하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창문 밖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맥스 갤럭티카 뒷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꿈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 측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남은 건 범인이 하늘로 사라진 방법을 설명하는 것뿐 그 전에 신문을 하겠습니다 바보기 때문에 밥을 행하는 바보의 슬픔 남자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하는 법 나루허도 류이치 당신의 친구인 미쯔르기 레이지처럼 변호인 지금 증언에 무슨 문제라도 어제 검찰 측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죠 사람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문을 부탁하죠 신문 시작 자 일단 찾아오라고 오후 10시가 좀 친한 시각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쉬고 있었다는 것은 방에 전기는 끄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숙소 근처에는 전등이 있어서 너무 밝아 잘 수 없을 정도였지요 저기 커튼을 치면 될 일 아닌가요 아니 새가 법정하네 그리고 이런가요 그렇네 이러는 거 아니야 커튼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군요 커튼을 사도록 하죠 그렇네 오호 나도 때로는 도움이 되는군요 아아아 지영이 지영안을 계속 하도록 왜 때려 그때 창문 아래서 쿵 아이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의 방은 3층에 있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증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소리가 들렸나요 들렸습니다 아크로씨에게는 동의를 줘봤자 통하지 않겠지 지금 발언은 어떨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딱 틀림없는 거 같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응 나중에 좀 더 해보고 나아야 될 거 같아 응 결정적인 모순이 없는 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겠어 저기에 맞 아 지금 채찍이 꿈틀거졌어 조금 있으니 창문 벗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지? 차고 있었다 누워있었는데 그죠? 정말로 사람이었습니까? 마네킹이나 비닐인형이었을 가능성은 이건 어깐데 그렇군요 마네킹은 그렇다치고 비닐인형은 이 변호인에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진실을 증언하도록 증인이 느낀 그대로 그건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흠 제게 오히려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줘버렸어 지금 발언은 어떻지? 딱히 문제없지 왜 그럽니까 변호인 일단 다 봐 일단 다 봐 맥스 갤럭티카 뒷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황의 풀은 꺼져 있었다는 거죠? 예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는 겁니까? 바깥을 전등 불빛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본 것은 윤곽뿐입니다 뒷모습이었기에 흰 장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심볼은 어땠습니까? 실크 모자 장식도 망토를 두른 모습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맥스의 그림자였습니다 흠흠흠흠흠 동요시키면 동요시킬수록 역으로 내가 몰리는 기분이야 문제없지 않아? 정도? 일단 다 보자 그때는 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나요? 그런 건 중요하지 어떤 검사가 기억에 조작을 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유 있음 이의를 인정합니다 좀 인정하지 말라고 아크로시 역시 거짓말하는 걸까? 공부렁이지 하지만 승부는 그 거짓말을 간파한 이유가 치면 안돼 어? 그러면은 심볼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모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했지 그것도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모자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몰라요? 모자는 아래에 있고 위에 떴으니까 흉상이니까 그게 보였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그러면 그림자가 3층까지 안 들어오니까 떴을 때 모자는 이미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냐 아니면 모자가 위에 있을 때 떨어졌을 수도 있어 보고 그 심볼 얘기를 할 때 모자를 제시해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뭐가 있나 지금? 없잖아요 그 외에는 아 지금 다 본거야? 응 아 다 봤구나 어... 꼬미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시를... 여기였나? 여기였었나요? 근데 제시를 하기에는 아직 그게 뭔가 안 쌓인 느낌이 있긴 해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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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상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흉상은 아니고 그니까 모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자 그 심볼이 다 보였다고 그랬거든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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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는 여기서 바로 제시가 아니고 딴지거는 거 있죠 딴지거는 거에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모순 된다고? 응 맞다맞다맞아 여기 여기 창문 밖을 사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지? 흉상 잠깐만 처음부터 볼게요 창문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어 자고 있을 때 침대에서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쿵하는 소리가 들렸어 창문 밖을 내가 봤다는 건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워있는 채로 그 그림자가 보였다는 거야 조금씩 창문 밖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지나갔다는 그 얘기에요 이게? 어 이거를 한번 물어볼까요? 어 3층인데 지금 3층인데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림자가 안 보이거든? 그니까 아까 누워있었잖아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에 갈아탄 다음에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여기서 그걸 제시해야 되나? 그 지도? 평면도? 3층이라고 돼있는 거? 일단 모순 된다 하면은 모순 된다 하면은 제시할 거를 친절하게 알려줄 거 같긴 해 지금 바로 내는 커다란 모순점이었습니다 저 지도요 이거 아닐까요? 3층이라고 써있는 이 지도요 아 그로 3층 저거 아닌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응 없긴 해 없긴 해 응 아닌 느낌이다 아 아 뭐 뭐라고? 아 아 아 나루오더는 너무 멀어가지고 아 근데 멀어도 때리던데 아 아 아 안 깎였어 안 깎였어 다행히 쉬고 있었습니다 창문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의 사람이 지나오고 여기 여기까지 인정 맥스 갤략티카 뒷모습이라치면 그렇게 여기서 모자를 한번 던져보자 여기서 모자를 한번 던져보자 다른 신분은 어땠습니까? 실크모자 두른 모습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림자였어요 무슨 대지 왜냐면 모자가 현장에서 발견되는데 어떻게 모자의 실루엣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치 모자에 아예 이거 있어 응? 보고서 있잖아 응 아 이거 아냐아냐아냐 모자에 모자 아 그냥 모자에 써있지 여기서 발견됐다고 응 응 그래 그렇지 근데 나는 이거야 떴죠 보였죠 응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될까 싶은거지 만약에 이렇게 진짜 사람이 쓰고 있었던거라면 무슨 말입니까 실크모자 말입니다 그게 어쨌다는거죠? 당신은 창문에서 아래로 내려봐야 하니까요 저는 지금은 몸이 이래서 말이죠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꽤 힘듭니다 이건 현장에 떨어져있던 실크모자입니다 그것은 단장님 것이 아닙니까 단장님꺼라고 알고있어? 단장님꺼라고 알고있어? 아무리 봐도 맥스의 실크모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맥스의 실크모자입니다 이..이건 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맥스씨의 실크모자가 두개 실크모자는 특수 주문한 곳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아크로씨 당신은 어디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두둑거 두두둑거 조용 정숙하시오 항상 그렇듯이 생각없이 말하는 남자로군 괜찮아 나라도 이야기를 꺼낸 이상 공세를 늦출 수는 없어 변호인 한번 물어보지요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쿠르가 진범 응 재판장님 지금 이 순간 변호 측은 아쿠르 씨를 고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이라고 대체 무슨 물론 다치미 씨 살해의 진범으로서 고발합니다 미쳤다 미쳤어 어떻게 된겨 진심이 진심입니까 나루오도씨 나루오도씨 네 서커스단에 출입하는 동안 관객의 마음에 사로잡는 비결을 배웠나보군 재판장 놀랄 것도 없어 재판장이라 다치지 방청객의 주의를 끌려하는 무의미한 억지일 뿐 그..그렇습니까 그 층으로 증인을 보시지 허무할 정도로 침착하지 않나 음.. 눈썹 하나 깠다가 나는군 증인 변호인의 고발에 대해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무..무슨 소리죠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혼자서는 숙소를 나가기는 커녕 설 수도 없습니다 흉상 쪼개기를 우리가 유력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어떻게 죽였을까 그게 안돼 그 노사님의 맥스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범인으로 몰다니 바로 그거야 비상식에도 정도가 있는 법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봤어? 너무하다 장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알겠나 나로도 류이치 방청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이렇게 해야지 장난은 여기까지 징인이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가 써준 증명서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할 셈인가 아크로씨에게는 공범자가 있었더라고 아크로씨에게는 공범자가 있었더라고 어떻습니까 변호인 이 범행은 범행에는 공범자가 없지 공범? 원숭이? 원숭이가 여기서 뭐 한게 있나? 냅다 던져버리면 되는데 없다 난 없다 근데 뭔가 지금 이 이지선대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단독 범행? 일단 없다고 공범자의 이름을 말해보시지 소용없어 가르마검사 뭐..뭐라고? 그 방법에는 다시 걸려들지 않아 무슨 뜻인지요 나루오도씨 공범자 따위는 없어요 이건 아크로씨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행에 옮긴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조용히 정숙하시오 이건 대체 그 뭐랄까 나루오도 나루오도 지금부터는 단숨에 입증하지 않으면 안돼 아크로씨가 어떻게 다치미단장을 사례했는가 증명할 수 있는거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공격을 멈추면 지고 말거야 조 한번 해보자고 나루호도 류이치 이 증인이 범인이라면 조금 전 목격증언은 거짓말이란거지 흠 그럼 변호인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했어 봤어요? 아크로씨는 어디에 있었니? 아크로씨는 여기 있었지 거기지 던졌지 물론 여깁니다 그곳은 아크로의 방 간단한 겁니다 아크로씨는 혼자서는 숙소에 나갈 수 없죠 그렇다면 다분한 언 아크로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다치미단장을 사례한 겁니다 미쳤다 말도 안되는 증인 어떻습니까 평온해 재미있군요 저기 그것뿐입니까 왜냐면 그런 얘기 자체가 무리니까요 가로치고 무리가 아니었다?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흠 나루호도씨 네 증인이 말한대로 당신 주장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휠처의 단체로 현장도 가지않고 범행을 완수했다 네 그렇습니다 잊지마이도록 나루호도리위치 현장에서는 피고의 모습이 확실히 목격되었어 그, 그래 토미씨도 말했잖아 맥스가 안 터져요 하지만 마요이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어 한가지 물어봐도 좋습니까 뭔가요? 내가 단장님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범행을 처지르죠 방에서도 나올 수 없고 물론 맥스 이상도 입을 수 없죠 새 천마리가 안에서 들었어 새 천마리가 새 조종에서 새 조종 아까 그 물총새 같은 애가 있더라고 걔가 혀를 찔러서 아니 흉상을 들어야 되니까 천마리가 들었다고? 그래서 얘네가 간부들인거지 음 백인장 왱아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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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장인거지 해군범 부르시면 그래, 어떻게? 그게 다음 포인트야 괜찮아? 여기서 틀리면 조지는거야 맞아, 잘 생각해야 해 아크로씨는 저기 방에 있으면서도 다치미단장을 살해했다 그건 틀림없어 그럼 아크로씨의 범행방법을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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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상 제출해! 알겠습니다 그럼 증거품을 보여드리죠 여기서 깨진 병 대깨깨 대깨깨 흉상이 없는데?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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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지? 응 그건 뭡니까? 사진입니까? 물론 문제는 이 사진에 찍혀있는 물건입니다 흉상입니까? 사람 크기의 흉상이죠 상당한 중량이 있습니다 중량? 틀림없이 죽을겁니다 3층 창문에서 이런게 떨어진다면 말이죠 아앗 새 날라갔어 새 날라갔어 이걸 한 번에 맞췄네 그래요 아크로씨는 이것으로 단장을 사례한겁니다 맥스의 흉상과 그리고 중력으로 어떻게 된교 어떻게 된교 조용히 정식하시오 흉상을 떨어뜨렸다 고 심플한 범행입니다 이거라면 단지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그렇게 큰 걸 들고 휠체어를 조작할 수는 없어 아크로시는 아크로바트의 달인입니다 이 정도 상을 옮기는 것은 간단하겠지 어쩐지 엮기가 있더라 상체를 조진거야 완전히 흉상을 맘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달려드렸어 반년 동안 일을 갈았어 증인 아크로씨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크로씨가 말문이 막혔어 그야 그렇겠지 핵심을 찔렀으니까 자 아크로씨 이제 더이상 그렇게는 안되지 나로드 류이치 뭐라고 재판장 증인의 신체능력은 중요한 포인트지 본인의 입으로 정확히 증언할 것을 요구하겠어 흠 증언 말입니까 카르마 검사 녀석 증언이라는 형태로 시간을 끌셉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측이 범행방법을 제시했어 검찰측에서는 반증할 권리가 있다 네 변호측은 변호측의 이의를 기각합니다 들렸군 증인 면목 없습니다만 신체 상황을 증언해 주십시오 3대를 뭐 얘기하라는 건가 3대 몇인지 역기 가꾸라고 자 첫번째 도전 역기 아니 이거를 어떻게 증언으로 하지? 의문이 있을 경우엔 의사의 출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조급할 필요는 없어 느긋하게 증언해 고맙습니다 제길 이길 수 있는 찬스였는데 아크로의 신체 능력 분명 흉상 정도라면 들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상반신이 단련되어 있고 이 부위엔 부상도 없으니까요 다만 흉상을 들고 창에서 몸을 내미는 것은 무리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박스에 들어있어서 흉상이 흉상이 박스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줄로 들어서 넣었다? 미리 박스를 옮겨놓은 거지 앞에다 그래서 줄로 땡긴 거지 이걸 가지고 휠체어 상태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아래에다가 놓고 줄로 땡겨서 올려놓고 단장 불러서 박스 위에다가 뭐지? 땅 들어와서 깔린 거지 그래야지 박스가 비어있지 후추만 있지 박스 잠겨있다 그랬잖아 감식반이 가서 부셔가지고 열었다고 그랬는데 아 크네? 아 크네? 그러면 안돼 지금 제압한신은 지금은 힘조차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단장님 머리 위치를 알 수도 없단 얘기입니다 반짝이는 단장님 머리를 원숭이가 에임을 잡아줬나?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밤에? 달빛에 반사한 거야? 아 조명 세다고 했잖아 그때 거기 아래 눈에 뜰 수도 없죠 아냐 아냐 모자 쓰고 있어서 일단 아 단장이 옷을 입고 나갔잖아 생각보다 응응 왜 그거 입고 나간 거지? 망뚜는 망뚜는 맞아요 이렇게끔 어 그러니까 왜 그 추워서 그냥? 단순히? 제게 흉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언에 이상한 부분은 없군요 무거운 흉상을 든 채로 창의에서 몸을 내미는 건 불가능 게다가 피해자 머리를 노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실패하면 자기 자신이 자멸할 테니 그 말 그대로군요 어떻습니까 나로 오듯이 우선 신문을 시간 끌기록은 한심한 남자 같으니 제게 먼저 말하는 편이 이기는 법이군 아크로의 신체 능력 분명 흉상 정도라면 들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흉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승헌이에게 칠 수는 없으니까요 승헌이는 들어 그걸?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승헌이가 가지고 왔네 승헌이가 공범이야 내가 봤을 때 흉상에 반짝이는 걸 달아놔서 가지고 오게끔 할 수 있잖아 그 조끼 같은 거 입혀서 어... 조끼가 반짝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승헌이가 들 수 있다면 그치 왜냐면은 얘는 3층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 그럼 승헌이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올리는 거는 그치? 흠... 직인의 부상은 하반신에 국한된다고 생각해도 되겠군요 저는 상반신이 단련되어 있고 2부에 부상도 없으니까요 최근에 고개연수군? 그건 좀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공중군이나 로프이에 설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실례지만 당신에게는 지지 않아요 나를 허더리우이치 나도 당신에게는 지지 않아 나를 허더리우이치 나도 지지 않아 다들 지지 않는 사람들 모임 왠지 모두 나만 괴롭히고 있는 느낌이 어쨌든 저는 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그저 흉상을 들고 창에서 몸을 내미는 것은 우리입니다 어째서죠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면 나부터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직 하반신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흠...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나요 제 하반신은 지금 힘조차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잠깐! 나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글쎄요 무엇보다 신경을 다친 거라서요 지금 빡빡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멀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한 가지 다시 말해서 증인이 창 아래를 내다볼 수는 없었다 단장님 머리 위치를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어째서 불가능한 거죠? 알겠나요? 흉상을 들고 창 아래를 내다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단장님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뭐 그렇군요 근데 나로도? 그럼 발상을 역전시켜 보는 건 어때? 이 게임의 제목처럼 말이야! 자기가 던질 위치에 피해자가 오게 해야 되지 피해자 머리에 위치만 안 되면 떨어뜨릴 수 있다 이미 그 상자로 에임을 잡아 놓은 거잖아 그치 한쪽으로 오게 해서 떨어뜨릴 장소는 정해놓고 그 사람을 오게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 단장님 머리 위치를 창 밖을 보지 않고 알 수 있다 근데 그 상자를 누가 세팅했냐는 거지 얘는 1층에 못 가는데 1층에는 갈 수 있지 병원도 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 아 그래? 그런가? 어 가긴 가지 갈 때가 되면 그쵸 근데 숭헌이가 세팅했냐 숭헌이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이거 떨어뜨리는 것 뿐이라면 당신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가능 그냥 숭상을 떨어뜨린 힘은 있었다 문제는 단장님의 머리를 노릴 수가 없었다는 거네 머리를 노리기 위해 그거야 제시해 주자고 아니 그런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라고 그치만 없었다면 범행이 불가능했던 거잖아 분명히 무언가 있던 거다 다단 제시란 뭐가 있지 우리한테? 알 수 있는 걸 제시해 잠시만요 상자 10킬로우 10킬로우 잠시만요 이거 제시해볼까요? 아 그렇지 당신은 장에서 몸을 내밀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 한지는 모르겠어 그냥 찍은건데 상자가 거기 있었고 당신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장이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얼버무리려 해도 소용없어 나루호도 류이치 시간 끌지 말고 어서 증거를 보이시지 시간 끌 필요 따윈 없다고 그렇습니다 어서 설명을 편호인 이것을 봐주십시오 포인트는 나무상자입니다 나무상자라면 나무상자라면 피해자가 엎어져있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 나무상자는 도대체 누가 놓은 것일까요 누가? 벤씨가 단장을 보았을 때 나무상자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자는 현장에 미리 놓아져 있다는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군요 당연히 그렇겠군요 흉성이 넣고하는 순간 던정은 이 나무상자를 들어 올리려 했던 겁니다 왜 왜 들어 아 도르래 같이 돼서 나무상자를 떨어뜨리면 흉상으로 회수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날아갔다고 표현한건가 이거 흉상으로 죽인게 아니고 흉상이 아래있고 나무상자를 떨어뜨려서 아래에 있구나 아니지 그러면 이미 결론은 명백합니다 서..사이마 나무상자가 놓여진 포인트에 흉상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틀림없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조용히 정숙하시오 설마 그럴 수가 좋아 간신히 추리가 연결됐어 실시간으로 추리하네 여기서 이대로 돌파하는거야 어쨌든 앞으로 그럼 나무상자를 현장에 놓은 것은 물론 앞으로 씁니다 로프 끝에 연결하여 창밖으로 내리면 끝이죠 어..어어어어어어 가만있자 이 바보같은 나루호더위치 상자를 들어 올릴 때 머리 위치가 어디에 향할지 불분명하잖아 그래서 나무상자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장치? 그렇습니다 물론 그건 후추지 뭐 내용물? 후추지 뭐 후추? 후추를 어떻게 해? 엣치? 근데 그거밖에 없잖아 뭐 잠가서 자물쇠를 뭐 이렇게 만져보게 한다거나 내용물밖에 없어요 나무상자의 내용물입니다 분명 후춧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병이 들어있을 뿐이었죠 그게 어떻다는거지? 어? 띠요요요요요요요 과도하게 생각했네 무게지 뭐 무거워서 낑낑대게 만든거지 뭐 가져가게 할라고? 그럼 이제 고개를 숙이니까 그렇지 그게 그래서 망치와 모루가 됐다 그렇지 기록에 따르면 10키로군요 이 정도의 상자를 들어오리려면 아 과연 앉아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자의 사이즈도 큽니다 그러고 보니 상자 양측에는 손잡이가 있었군요 손잡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잡게 되지 본능적으로 옆으로 가거나 그럴 일이 없지 이걸로 아시겠습니까 나무상자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웅크릴 필요가 있었죠 그렇다면 머리 위치는 누군간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놓을겁니다 근데 아래를 안보고 놨어 음 그래서 여자애를 죽일라고 했어 그니까 처음에는 설마 여자애를 주면 여자애가 그걸 붙여놓고 단장이 알게되서 오리라는 예상까지는 안 바보같은 어떻게 된겨 이 사람 내 얘기 듣고는 있는가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에는 정말 놀랐어요 당신이 둔 것입니까 이 나무상자를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런건 불가능하다고요 뭐라구요 나로도씨 이 흉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식당 테이블이었죠 응응응응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서는 숙소에서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아 그..그건 알겠습니까 분명 흉상을 떨어뜨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흉상을 식당에서 방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게 숙원이네 이게 숙원이네 어떻게 된겨 그렇잖아 그..그 말대로야 나루호도 류이치 공범자는 없다 그렇게 말한건 당신이잖아 보병장 숙원이 맞네 이 증인이 무슨 수로 흉상을 옮겼다는거지 이 증인이 무슨 수로 흉상을 옮겼다는거지 역시 그 점이 문제가 되는군 하지만 이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 들이대자고 명예를 걸고 에..그럼 묻지요 흉상은 어떻게 식당에서 증인의 방으로 이동된 것이지요 숭이 미친.. 원숭이 말입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좋아하는 원숭이 숭원입니다 힘 개쎄네 폭화술사의 반지를 훔치기도 했죠 설마 증인이 원숭이에게 흉상을 훔치겠다고 할 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숭원이 혼자 흉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 집으로요 자기 집? 숭원의 집은 아크로시에 방에 있습니다 아크로시에 흉상의 재질은 청동이야 빛날리가 가끔 재찍을 내려놓고 법정 기록을 살펴 하겠군요 카드가 빛나고 있어 아름다운 트럼프군요 백금 재질이겠.. 백금 재질이겠죠 거기다가 매우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흑 아크로시 분명 숭원이는 힘이 좋다고 하셨죠 이 동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었나요 그 정도도 못 가져온다면 내 방에서 쫓아 냈을 겁니다 약한 원숭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슬슬 자기도 도망치지 않아 그냥 걸리면.. 정숙! 걸리면 걸리는 거야 문재인의 흉상은 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 현재 조사 중이야 조금 이상하지만 혹시 그 원숭이가 흉상을 훔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분명 다른 것이 흉기가 되었겠지요 바벨 같은 건 떨어졌었겠지 뭐 아 바벨 아 흉상을 한 이유가 덤탱이 씌우기 하려고 그렇지 덤탱이지 바벨로 하면 덤탱이가 안되잖아 아 그러네 우연이 아니지 아 말도요 승헌이가 마침 훔쳐온 것을 보고 쓸 수 있겠으라 생각한것이요 생각을 했겠구나 실루엣이 어쨌든 흉 inac元 바보 같은 어떡해 된겨 에? 정용 변호인의 주장은 말도 안되요 하지만 설득력은 충분하군요 반증할 부분이 없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속으면 안되지 억지 변호사가 바라는 바라고 억지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어 나루 허더리우이치 무..무슨 소리지 당연하지 않나 현장에서 당신은 사기꾼 마술사가 목격된거지 당신의 사기꾼 마술사가 어어 그 사기꾼 삐에로해지고 내가 의문의 여지는 없었지 분명 그랬어 어떻습니까 나루 허더씨 나루 허더? 여기서 지면 안돼 그래 지금이야말로 역전의 찬스를 잡자 살인당시 현장에는 두명의 인물이 있었지 그래 피해자인 타치미 그리고 범인이지 지금 당장 대답해보시지 나루 허더리우이치 삐에로가 본 범인의 모습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흉상 흉상 됐다 됐다 끝났다 아아아 묻고 있는건 피해자외 다른 인물이 누구였느냐 증거품 따윈 상관없어 그것이야말로 최후의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도미씨 도미씨가 본 맥스의 그림자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조용 무슨 소리시죠 간단한 겁니다 도미씨가 목격한 것은 흉상이었던 것입니다 뭐 뭐 뭐 뭐 무슨 바보 같은 목격된 사람어서만 망토를 누르고 있었어 망토 그런건 흉상이라도 입힐 수 없지 넓게 펴진 트럼프에 망토는 간단히 걸칠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대체 누가 걸쳤단거지 그런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변호인 흉상에 누가 망토를 입혔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망무가 망무가 다시 변호인에게 묻기로 하죠 흉상에 망토를 입힌 인물은 대체 누굽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 그 사람이 입고 나갔잖아 이 사람 같은데 잠깐만 흉상에 망토를 입혔다 단장에게 원한이 있는 단장이 입고 나갔잖아 흉상에 망토를 입혔다 흉상의 왕쩔을 입혔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모르겠네 누가 입혔을까 나갈 때 입고 나간거 아니야? 나갈 때 입고 나간거는 나갈 때 입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천막으로 갔다가 나오는 걸 본거잖아 이 사람이 입고 나간걸 그쵸? 근데 거기에 그 어떻게 씌우냐 이 사람이 씌울 이유가 없잖아 맞고 이미 쓰러졌는데 이거 아닌가? 이거밖에 없는데? 잠깐만 이거 아닌가 아니고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가볼까요? 단장이라고? 단장이 왜? 왜? 왜지? 힘들어서 아 뭐 단장은 이미 맞고 그리고 이건 진짜 어려운데? 입고 왔으니까 맞고 쓰러져서 걸려가지고 쭉 올라간다 누가 돼도 없지 아닌가? 얘는 아니야 그쵸? 얘도 아니잖아 얘를 안일 이유는? 현장에 와야잖아 아 그치 그치 원래 얘를 죽이려고 했었지? 얘는 아니지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지? 얘가 입혔을 수도 있는데 암튼 아니야 얘도 아니지 그럼 원숭이밖에 없네 얘 아니면은 단장 아니면은 얘 얘 아니고 얘야 근데 얘는 현장에서 뭐 없어 아 원숭이 원숭이가 어떻게 입혀 원숭이가 그걸 왜 입혀? 반짝거리지도 않는데 그니까 이유가 없어 근데 그리고 그 여자애는 자기가 타겟이 된 걸 이미 알고 있었지 타겟이 된 거? 자기가 타겟이 된 거 알고 있었잖아 쪽지가 아침에 들어왔잖아 근데 그냥 누가 잃어버린 건가? 잘못 준 건가? 얘가 말한 게 잘못 준 건가? 해서 붙여놨대 난 일단 얘 한번 가야된다고 생각해 아빠가? 아빠 단장이? 나 어떤 왜지? 아니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설명해봐! 나라도 전부 알고 있는 거야? 괜찮아 지금까지의 파편을 연결시키면 그려지는 그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서 재현해보죠 아니 맞네 이거 맞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크로... 아크로씨는 로프를 써서 현장에다 나무상자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로프를 흉상에 연결시키는 창가에서 대기를 합니다 나무상자 내렸어요? 응 로프를 어떻게 풀어? 아 두 줄로 해가지고 두 줄로 해서 이렇게 내렸어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그리고 다시 흉상을 매달아서 다시 떨어지도록 준비해 한편 단장은 맥스의 방에서 기다리게 하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때 물론 단장은 맥스의 방에서 그러니까 이거 입고 나간 거 아니야? 이게 왜 물론이야 근데? 왜 남의 옷을 입고 나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가서 그 천막으로 들어갔잖아 공연장 그리고 나올 때 벤한테 걸렸잖아 입고 나가는 걸 그냥 추워서? 그거는 모르겠어 그건 아직 안 나왔는데 입고 나간 게 있어가지고 이 아저씨가 입은 게 아닌가 싶은 거지 아 본인 모양을 본인이 왔다 갔다 온 걸 실내에서 가리려고? 이 장소에 온 걸 하기 싫어서 모르겠다 왜냐하면 협박범 있으니까 모르게 얘가 정리하려고 걱정한 대로 그는 숙소 입구에서 목적되고 맙니다 벤씨와 리 로븐에 의해 그리고 단장은 현장에 도착 발밑에 나무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죠 그리고 대깨 꽝 근데 얘 아래에서 대충 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대마술이 시작된다고 아니 대 볼 수 있었으면 그 미리카가 아닌 걸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등치가 근데 일단 왔으니까 옮기면 그냥 들여두면 너 보이는데 잘 그냥 옮기면 내린 거야 아까우니까? 세팅한 거 아까우니까? 모르겠어 너무 보면서 내리는데 으쨰 피해자에게 흉상이 명중한 그 순간 피해자 너무 아프겠다 이게 이게 좀 말이 안 돼 아 저거 너무 억지다 야 이거는 아 이거는 억지잖아 우연히 만들어낸 리트쇼? 근데 우연인데 일부러 한 거야 안돼 계획이 안됐지 맞네 계획이 안됐지 왜냐면은 맥스를 용의자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마치 승헌이가 무거운 걸 찾아와서 이걸로 쓰기로 마음먹었고 단장이 이거를 입고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고 우연치 않게 걸려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이 우연의 일치들 때문에 맥스가 범인으로 몰리면서 자기가 용의선상에서 풀려난 상황이 되어버렸어 완전 우연의 우연으로 음.. 너무 우연인데 이게 말이 되니?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저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놀라긴 아직 일러요 카르마 검사 서커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서커스네 이거 뭐? 어? 쓰윽 아니 이게 영지 억지잖아요 이거는 흉상에 맞은 쇼크로 망토는 흉상이 살짝 걸리게 되었죠 이때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피에로인 도미씨입니다 도미씨가 목격했을 때 이미 흉상에는 망토가 걸려있었죠 그쵸 웃긴거 먼저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손에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앞에 망토가 앞에 걸려야돼 대가리는 앞에 있고 망토는 앞에 걸려 이상하잖아 실루엣이 나와서 그렇지 목이 돌아간 인간처럼 되어있잖아 지금 누가 봐도 맥스라고 봤다는 건데 망토는 앞으로 펄럭이요 그랬나? 그림이 그렇게 되어있었나?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손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카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지네 물론 그는 흉상의 망토도 도미씨가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죠 휠처에 앉아있기 때문에 창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흉상이 연결된 로프를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하고 자기가 빠져날 구식을 만든게 아니라 대깨로 떨어뜨린거야 그냥 나는 이거까진 우리가 마쳤는데 이 과정이 존나 입혀진게 졸나 이게 우리가 계속 의문이었잖아 어떻게 이걸 입혔나 그냥 억지로 억지로 억지야 그냥 하늘에 사라진 살인범 이게 대마술트릭의 정체입니다 이 범행을 행하는게 가능했던 것은 현장에 바로 위에서 흉기를 떨어뜨릴 수 없었던 인물 아크로시 당신밖에 없어 아크로시 참새와 이야기하고 있어 지 지 지금까지 내 죽이는 대체 뭐였지 그래서 뭐 뭐라고 당신은 아주 긴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게 진실이라는 증거는 있나 아 증거 그렇지 증거 다 네 뇌피셜 아니냔 말이야 그 증거 중요합니다 증거 어딨습니까 시인판의 정원에서 발언역을 가지는건 증거품과 이 채찌 이 채찌게 왜 증거품인데 물론 이 나무 망치 이 나무 망치도 기억해 주세요 변호인 카르마 검사가 말한대로입니다 하지만 나로도 증거라는게 있을까 범행은 틀림없이 지금 설명한 방법으로 행해졌어 그래서 토미씨의 목격담에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던거야 부자연스러운 점? 무슨 머리야 그럼 그걸 제시하면 되잖아 피밀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변호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죠 대마술 트립 공개가 진실이었다는 증거를 그 증거 어떤게 모순이지? 날아갔는데 이게 남아있으니까 아 그렇죠 나는 이거 일단 일단 하나? 킵? 그리고 터치미 당장 랭이오 15분 15분 이거 아닐까? 이거 같은거 그 밖에 없는데 빨리 해볼까요? 네 노래가 안 크기인데 실크모자와 망토 어제 법정에서도 몇번이나 문제가 제기되었지요 토미씨의 증언에 따르면 두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실크모자의 모순과 백장미의 모순 아까 말한 트립 공개라면 모든 모순점이 해결됩니다 무슨 바보같은 현장에서는 맥스의 실크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카리엘이 이카리엘이 20일 결구도 감사하십니다 하지만 토미씨는 어제 분명히 증언했죠 현장에서 날아간 범인은 실크모자를 쓰고 있었더라구요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한가지 토미씨가 본 실크모자 그것은 흉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가? 어떻게 된가? 네! 과연 그렇게 생각하면 모순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가지 모순은 어떻게 되는거지? 다.. 다른 한가지 그 복화술사의 증언을 기억해보시지 그들은 맥스의 가슴에 달린 백장미를 목격했었지 하지만 삐에로의 증언은 달랐어 삐에로는 백장미는 없었다고 증언했지 알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물론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형성이 망토가 걸려지는 순간을 기억해보십시오 까꾸로 걸렸구나 까꾸로 너무 열받는다 이게 실루엣이 앞을 봤으니까 가리고 있어 아니 장미가 안보이는데 망토 위치가 이상하잖아 실루엣이 근데 이게 망토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내려가버리면은 통으로 내려가버리면은 비슷해 그냥 앞뒤로 갈 수 있어 비슷할 수 있어 근데 이 깃이 있는데? 깃이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돼 암튼 뭐 안개가 살짝 꼈다니까 백장미는 등쪽으로 돌아가버리는 겁니다 억지재판 그렇기 때문에 도미식인 보이지 않았다 억전재판이 아이고 억전재판 백장미는 중상에 등쪽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조용 조용히 놀라운 사태입니다 변호인의 추리는 한편으로는 억지처럼 보입니다 아니 한편이 아니고 그래요 근데 억지입니다 억지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요 좋아 이것으로 카르마 검사도 카르마 채찍이 사실 더 억지야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 이 새는 이 새는 어떻쿠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네 나 로더씨 잠깐 괜찮겠어요? 침펄풍펄침님 세개월고도 감사합니다 흉상으로 찍는거 아니야? 갑자기 일로 와보라고 한다며? 우리 서커스단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만 그럼 아실거 같은데 주펄님 삼십개월고도 감사합니다 뭐 동기 말이지 이 증인은 타치미 단장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지 서커스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 딸인줄 알고 했다는거면 그림 덩치가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했던거 아니 아까 창문 밖으로 안 보고 했다고 그랬어 못 본다고 그랬어 근데 아까 이렇게 내리는 일러스트가 있던데 그거는 그냥 그냥 그렇게 그려진거 같애 응 그런 증인이 단장을 살아야다니 있을 수가 없잖아 아니 그건 그러네? 재판장 아크로씨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지 다치미 단장과의 관계 지금까지 생활 어쩌지 분명 아크로씨는 단장님을 무척 존경했었는디 아크로씨의 동기 말인가 아무래도 사건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휴식을 취하기로 하죠 아크로씨의 증언은 그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0분간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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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그 사상 최초로 izinが 다 풀렸어 이거 그 사상최초로 억지야 흐흐흫 아니... 제일 억지긴 해 제일 억지긴 해 아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재밌게 용납할 만한 정도였는데 이건 좀... 그니까 모든 게 다 우연으로 너무 우연인데? 설마 아크로가 역시 쇼크인가요? 그야 그렇지 이 녀석이 가장 진지하고 착했는데 네를 그렇게까지 미워하다니 아...에헴 그치만 아크로씨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건 아니에요 우연해 우연해 우연히 겹쳐서 정말 그런겨? 흐흐흐흐흐 콜록 내는 그저 재수없는 녀석 크크크크크크크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거야 응? 미디카를 죽이고 싶었어 만약에 응 아크로가 불러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데 네 쿵 소리가 나고 막 하면 올릴 때 응 탐의도 볼 수 있고 응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맥스로 보인 것 뿐이지 아니었으면 백방 걸렸거든 그렇지 이렇게 허술하게 할거면 그냥 미리카가 응 밥 갖다 줄 때 담그면 되잖아 아니 그때 그러면 사고사가 위장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다 이거지 알리바이를 하기에는 그러네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일단은 3층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안 걸릴 확률이 근데 조금은 있으니까 안 걸릴 확률이 높지 조금은 있으니까 밥 줄 때 담그면은 뭐 100%지 그리고 눈이 왔잖아요 그날 네 결행의 날 돌아가는 발자국이 없어서 굉장히 자기한테 좁혀일 확률이 높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을 잡았다는 것도 난 조금 의심스러워 사실은 발자국이 없었으면 누군가 죽이고 흩어졌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발자국이 없으면 이 건물에서 떨어뜨렸다는 생각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망토가 생각나서 지금 헷갈려진 건데 망토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끌어올렸는데 이제 망토가 같이 올라온 거야 뭐야 이거 이거는 맥스 갤럭티 저주다 지도 몰라 지도 놀래 그 옆에 숭원이는 숭원이대로 개지럴라고 그 반짝이는 거 가져가려고 개지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코멘이에요 밤에 그 소리 찬.. 소리 참들어 죽었겠네 그러니까 비명질렴 비명질렴 그리 사람에서 중거품을 가지고 왔는데 무심입까? 아 이 터놓고 형사님 네 됐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유전화 그냥 확 먹어버리면 됩니다 아 저기 이리 오세요 맛있는 우유도 있으니까 새로운 트럼프 맛으로 나왔대 미스터 하하하하 이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품이 뭐죠? 여읍다 아 이거 어제 아크로씨의 방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봐두는게 좋을 겁니다 이것도 후추잖아 후추가 발려있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이런 짓하면 카르마 검사한테 혼나지 않나요? 비밀입니다 헐 그닥 우리들은 당신에게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적의 적은 같은 편이구만 지금까지의 재판 흐름은 우리들 예상대로입니다 얘가 웬만해서는 잘 안그러졌는데 개그들끼하는 거여서 흑화한 거 같아 그렇죠 거기서 대가리가 깨진 거 같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카르마랑은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 그렇죠 카르마 검사 꽤 당황한 모양이던데 어차피 알게 될 겁니다 우린 어제 최후의 수단을 써뒀습니다 최후의 수단 아 그리고 검사에게서 전원이 있습니다 판결 결과는 최후의 순간에 결정된다 이상합니다 그럼 난 가만..그만 가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최후의 순간이라니? 그.. 글쎄 아 그러고 보니 짝! 피고측에게 서커스 단원들한테서 대량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피고측에게? 피고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술사? 마술사 맥스 뭐? 나.. 4개? 오염다! 아.. 단원들이 진정하라고 그니까 싫다고는 했는데 음 그래도 동료로서 걱정을 해준거지 나도 그날 호빵먹은 날 우유선물 되게 많이 받았어 카톡으로 기프티콘으로? 음 쏘맘 말고 또 누가 그..저희 펄수자님도 해주시고 저기.. 저기.. 저..저.. 바이코디님도 해주시고 접수대가 급식센터를 쳐지니 어서 마시기 바랍니다 단원들이.. 나한테? 얘는 되게 무시했잖아 단원들을 음 이건 또 약간 감동 포인트네요 얘가 이제 좀 약간 이제 마음을 좀 다시 음..음..음.. 동료애가 생기고 같은 날 오후.. 자 이제 재개됐습니다 어떻게 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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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그럼 재판을 재개하지요 카르마 검사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증인에게 증언을 부탁하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 후에 변호측 입증해야 할 거야 이 증인에게 대체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를 말이지 тогда.. 흡 흡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예 증언을 부탁합니다 드디어 동기 부분이야 괜찮겠어 나로도? 대답하기로 곤란한 질문 하지마 으으으으.. 피해자 다 치미단장이 대해서 나는 이거야. 미 뭐였지? 여자애. 미루카? 미리카? 미리카. 미리카를 죽이려고 했는데 단장을 죽였어. 굉장히 좋아했던 단장이야. 자괴감 개오지죠. 맥스에요 지금. 근데도 잡았다는게 너무 괘씸이야. 별로 안좋아했다는거야. 너무 자괴감 들어서 엉엉 울면서 자백을 해야되는게 맞아.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존경하고 신세를 졌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죽였다면. 아직 복수를 더 하려고 하고 있어. 살아남아서. 끝까지. 원한이 그정도 심했다면. 은혜보다 동생에 대한 원한이 컸다면 그럴 수 있겠네. 어렸을 때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치미 단장님의 서커 수단에 맡겨지게 되었죠. 아크로바트는 9살 때부터 해왔습니다. 단장님에게 은혜를 갖고싶었죠. 그러기 위해 살아왔는데. 아.. 기특한 잘못이군요. 들은 바와 같이 증인은 피해자에게 큰 은혜를 느끼고 있어. 그런 아크로시가 어째서 단장을 살해했다는거지? 정말 그렇군요. 어떤가요 변호인? 뭐.. 살해 동기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곳은. 아크로시가 왜 단장을 살해했나. 아직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마지막 찬수겠군. 신문은 해야죠. 신문하겠습니다. 신문은 변호식에 벌립니다. 보기 안쓰럽군. 나로 허덜리 위치. 어떻게 해서든 동기를 만들어낼 생각인가? 에에에에에. 좋아요. 그럼 신문을 부탁합니다. 비해자, 다치미 단장에 대해서. 어렸을때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뭘 보고. 우리들. 나와 친동생인 잇페이입니다. 허어 동생분이. 그럼 몇살때였지 증인? 제가 8살이 동생은 4살이었습니다. 4살 차이밖에 안나? 어 그러네. 동생을 반년전에 잃어버렸죠. 부상당했죠. 그죠? 그죠. 그럼 4살 차이인데 그.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던데? 사진 보니까. 어렸을땐 많이 낳을 수 있지. 어릴수록 많이 나지. 흠. 지독한 부모였군요. 지금 우리들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치미 서커스 동료들과 만났으니까요. 어? 재판장 눈물이 귓성거려. 으어. 나 이런거에 약해. 이런 슬픈 얘기에는 약한거 같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울지말고 와서 진행해. 이거 아파서 울어. 아 미안해요.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시오. 그래서 다치미 단장님의 서커스단에 맡겨지게 되었죠. 단장과 당신은 어떤 관계였죠? 큰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형님이요. 아 친척이구나. 그럼 사촌이네 걔는? 그치. 사촌을 죽이려고 해? 걔가 사촌이 아닐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혈통상으로. 그러니까 양녀일수도 있지. 뭐 그럴수도 있지. 걔도 뭐. 친딸이 아닐수도 있죠. 모르지. 한번 봐야지. 달리 의지할 친척이 없어서.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사촌한테. 사촌이랑 사귈려고 그랬어? 얘 동생은? 피가 안 섞였나보다. 그치. 피가 안 섞였어. 음. 써커스단 말입니. 오오옥. 일본은 괜찮다. 아 일본은 괜찮아요? 사촌까지는 괜찮다. 아 그냥? 이거는 그러면 우리하고 정서가 좀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 있겠다. 벌써 15년도 더 된 일입니다 당신은 손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돌보아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장님은 항상 우리들 앞에서 웃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얘기로군 단장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단장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흉상으로 넵닷 삼치기서 대가리 끼기 단장 대가리 끼기 큰아버지 머리 깨기 단장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늘 언제나 생각했어 천국 보내드리기 나라도 아크로바트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건 알고 있어 그래서 더욱 괴롭단 말이야 흉 그래서 당신은 언제부터 고개를 아크로바트는 9살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아크로바트를? 단장님을 졸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몸이 컸었죠 어느새 동생과 콤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침이 플라잉팀이라고 그래도 좀 유명합니다 나도 미국에서 들은 적이 있어 미국에서 들은 적이 있대 어쨌든 저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흠 보면 볼수록 기특한 젊은 또 울라 그래 재판장의 눈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 단장님에게 은혜를 갖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 살아왔는데 단장과 어떤 트러블은 없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루호도루이치 이 증언을 듣고도 당신은 모르는 건가? 증인의 애틱한 마음씨를 잘 새겨 들으라고 나루호도루이치 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흠흠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증인의 이 증인이 비해자의 생명을 노릴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아하하 왜? 왜 지랄이야 저이 그래 아 저 미친년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재판장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시계 법정이지도 노리토야 아 아 이제 충분하겠죠 이 증인이 피해자의 사례를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지 알겠나? 아 나도 흉상 하나 주문해야겠어요 쓸 데가 있어서 아 좋죠 흉상 변호인 당신에게 묻지요 예 가능합니까 당신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크로씨가 다치미단장을 살해한 그 물론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 일단 할 수 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믿음직스럽군 그럼 제시해 주실까요 아크로씨가 다치미단장을 살해한 동기를 나타내는 증거를 저 쪽지지 뭐 그렇죠 그거죠 미리 아 이거 밖에 없네 그렇죠 그거지 뭐 와 후추 사있네 음 다 다 그대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럼 상자 안에 후추는 왜 있었을까? 그거 그냥 아마 그냥 어떤 그냥 기분 아니야 기분? 너 이 넌 이것 때문에 죽는 거다 니가 한 장난질 난 알고 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복수? 아 동생을 후추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냥 응 사자가 우연치 않게 죽였다면은 응 그냥 원망 없이 그냥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을 텐데 응 내기를 한 걸 알고 미리카가 내기에서 이기려고 후추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 사이코패스로 스럽게 죽인 거를 알고 있어서 후추 때문에 응 그래서 후추를 증거품으로 아니 그걸로 넣어서 응 너는 이것 때문에 죽은 거니까 뭐 그렇게 알라고 하는 식으로 문 열지만 자기 나름대로 메세지를 넣은 거다 뭐 굳이 왜 넣었을지 퍼려놨고 왜 넣는 거 자기만 줘 자기만 줘 응 만약에 몰랐다면은 그 상자 아 일정 봅시다 변호에게는 확인을 부탁할 수 있을까 그런 중으로 대체 뭘 노리고 있는지를 올해 NG상인가 잘못했나 보다 경품을 하사하겠어 이거 아닌가 그거 아니야? 일단 저장 전거를 일단 제시하자 후추 상자 안에 후추 상자 안에 후추 상자 안에 후추 아 그냥 후추통 어 그 후추통 왜냐 왜냐 저거 땜에 이거 괜히 넣어가지고 비웅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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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맞나? 아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하하 하하 안 넣어도 되잖아 굳이 이거는 하하 내가 법인이요 하는 거잖아 바트가 이거라면 이유 아 비난했나요 제가 또? 네 돈 내시죠 아니 그 잠깐만 2D 캐릭터 비난도 왜요? 2D 캐릭터 비난도 2D 캐릭터 비난도 경고만 드리겠습니다 2D 캐릭터도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빡빡하네 이게 그거일 수도 있어 얘가 얘가 이유 단장한 동기 그니까 이유 동기잖아 얘가 아 안 돼 증거지 증거는 물걸로 가야지 그렇지 아 이거 아니네 괜찮아 그럼 들어볼까? 뭘 들어봐 더 모른다고 할까? 그만둬? 아니야 한 번 더 더 들어볼 수도 있잖아 여기서 아예 꽂아 항상 이런게 나오면 증거를 제시하거나 급증을 했는데 그래? 아니 왜 그거 안 받아주지? 다 나온건데 사실 여기서 지나가면은 그 후추가 나왔다고 알려주고 한 번 해봐 나로도? 그래 생각할 것도 없어 처음부터 명백했거든 아 이게 정답이네 뭐..뭐라고 단장을 살해할 동기 살해할 동기가 없었으니까 동기가 없는거야 그냥 그게 정답이야 아 난 이것때문이 아닌줄 알았어 네 이것때문이 아니고 네 듣다보면 어 나도 그렇게 나올줄 알았는데 아아 바보의 바보 바보의 수준에는 바보라도 놀라겠군 잊었나 당신이 이 증인을 고발했잖아 아앗 타치미단장 살해 진범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에? 결..결..결..결..가..적으로? 아크로씨 물론 당신은 단장을 살해할 이유는 없었죠 당신이 노린 타겟은 단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대로네 우리 예상 그대로야 우리 너무 처음에 잘 맞췄다 이거는 너무 깔끔하게 떨어졌다 진짜 아크로씨가 이 범행에서 죽이고 싶었던 인물은 다치미단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허허헤후 그럼 누구요? 누구요? 아... 조용하세요... 경비 시끄러운 자들은 가차없이 끌어내시오 제일 먼저 끌려 옛날 코미디 나도 허덜 위치 당신은 대체 누구라는 거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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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긴 누구겠어요 입문... 미리카? 미리카지 미리카위 미리카위 몇 살 차였지? 미리카 응 대답할 필요없어 이거 악질적인 유도심문이야 이 질문에는 간단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다면 그래 나루호도 류이치 거기까지 알겠습니까 나루호도씨 왜왜왜왜왜 내 발언을 막 가로막더니 백년은 이르다고 당신이 당신도 변호사라면 나루호도 류이치 증거를 보이라고 이 증인이 타치미리카에 대한 사리를 증명하는 증거를 이제 내면 되겠네 아까 내가 냈던게 너무 빨리냈어 너무 빨리냈어 그겁니다 내게 제시해 주십시오 아크로시가 그 소녀의 사리를 안고 있다는 증거를 두둥 역전재판 시리즈는 항상 범인이 흑화하면서 이지를 하는게 나와야지 재미있는데 아직 나올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지금 다 끝났을 때 나온다는걸 안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 막 이지를 하면서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양말 벗겨지는게 이게 포인트인데 그렇지 너무 점잖잖아 과목하고 순순히 인정할거 하자 결국에 종국연 해제 벌떡 일어나는거 아니야 나중에 드랍킥 그럴 수도 있어 로프반도 응 사건이었던 밤 10시 마당에 불러내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다치미 단장은 이 편지로 불려나간겁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아크로시는 이걸 어느 인물의 주머니에 넣었죠 하지만 그건 다치미 단장이 아니었어요 서.. 설마 그게 그렇습니다 그 인물은 타치미 리카였던 것입니다 근데 타치미 리카가 어? 맞죠 아침에 넣잖아 타치미 리카가 아니고 타치미 리카였어? 어 난 미리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 나도 미리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띄어쓰기 잘못한거죠 어 지금까지 미리카라고 하자 어 미리카요 아 예명이 미리카래 아 그래 타치미 리카 근데 이 뭐냐 이 서커스단 이름은 타치미 서커스단이잖아 그니까 단장님도 타치미가 단장님이네 맞네 뭐 그런식으로 아 예명으로 타치 아니 미리카였구나 어 아 타치미 리카 리카 아니 그니까 얘 얘가 이제 실패한 이유 걔를 못 죽인 이유 타치미 리카를 못 죽인 이유 타치미 리카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어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닐텐데 붙여놨어 늦고 아닌데 식당에다 붙여놨어 그니까 이 정도까지 진짜 몰랐어 상대가 너무 야빴어 뭔 소리여 뭔 소리여 되게 순진모고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였어 조용하시오 사실입니다 단지 미리카 씨는 그 편지가 자기한테 온 건지 몰랐죠 그래서 그걸 사건 당일 아침에 식당에 붙여둔 겁니다 그걸 단장인 아버지가 읽었단 얘기? 그렇습니다 단장은 미리카 씨 대신 현장으로 간 겁니다 대답 없이 님 이 일러스트를 너무 잘못 그렸어 너무 보고 있어 나도 이거 보고 헷갈렸어 그니까 헷갈려 이게 그런 일이 아까 전 아크로 씨의 증언을 기억해 주십시오 흉상을 들고 창에서 몸을 내미는 것은 무리에요 무리에요 제압 안시는 지금은 힘조차 널소 없으니까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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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떨어지고 말 겁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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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로 씨는 장 아래에 온 것이 누구인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 그래요 아크로 씨는 미리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흉상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겨? 이 지나로도 미리카는 지금 이걸 방청석에서 듣고 있는 거지? 응 지금부터 더욱 가혹해질 거야 빨리 법 좀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님? 에? 아크로 씨가 미리 가에게 이 메모를 썼다고 바보는 바보 나름의 바보 같은 바보가 바보의 바보스러운 바보의 바보 내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어쨌든 나루호도 류이치 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있지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요것도 후추 스카프네 요것도 이게 붙이긴 했는데 으흠 이 못 죽일 수도 있잖아 응 그때 이거 주머니에 넣은 거 응 바로 밝혀지면서 바로 잡힐 텐데 역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허술해 그렇군요 즉 다치미리카를 살인자로 고발한다는 의미 후추네 이미 잘 알고 있군 뭐라고? 후추네 후추 그래서 그날 밤 현장으로 간겁니다 사랑스러운 딸 대신을 어떻게 된 겨 어떻게 된 겨 단장도 알고 있었을거야 응 에에에에에에잠깐만요 나루호도 씨 당신은 메모에 적힌 사건을 알고 있는 겁니까 물론 알고 있죠 반년 전의 사건 변호 측은 물론 입증할 용의가 있습니다 바보같은 하지만 그것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지 반년 전의 사건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뭐가 시작된 게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 그랬어? 나로도? 어, 어머 그렇다면 어서 얘기해보시지 이 메모에 적힌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이건 대체 무슨 말인지 여기에 제대로 대답 못하면 트집이라고 오해받을꺼야 저장이다 열심히 나왔네 이거지 결정된다 이건... 어? 이거 아닌가 보다 어? 이거 아니다 저장 일단 그냥 후추야, 그냥 후추통이야 그냥 저거 후추 스커프가 아니고 후추야 그냥 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넣은거지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었어 그렇죠 죽어서 못 보는데 당사자는 그렇죠 상자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데 그렇죠 이건 어떤 농담일까? 나로도 류이치 농담이 아닙니다 어...어떻게 된거죠? 기회자는 나무상자를 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상자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 저게 들어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잠겨있는데 타치미리카는 이 작은 병으로 누구를 살아야 했다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보의 바보스러운 바보소당이라는 거군 그렇다면 이야기해보신 나로도 류이치 타치미리카의 손에 이에 희생이 된건 누구지? 바트죠 바트 형은 아크로고 동생 바트야 그래서 아크로바트 아크로네? 나 왜 인지 알았지? 흐흐흐흐흐 무슨 말이지? 그는 아직 죽지 않았어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트씨는 반년전부터 의식 불면 아크로씨가 살해되었다고 느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마리카가 그를 바보 같군 증인의 동생 키노시다 이페인은 당연히 검찰 측도 조사했다 그는 반년전 사자에게 물려 식물인간이 된거라고? 사자에게 물려 말입니까? 미리카 타치미리카는 맹수조련사지 하지만 사자는 사람을 해치는 훈련 따윈 받지 않았어 즉 미리카 양은 사자에게 인간을 공격하게 하는 일 따윈 불가능하다는거다 그저거 그거 어떻게 해? 흠 그럼 이 동생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그저 사고였다 과연 어쩌지? 아무도 납득해주지 않아? 정말 사고였어? 바트씨? 사고 아니죠 사고 아니죠 사자가 바트씨를 물은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빨리빨리카라구 한심한 남자로군 나로 허더리우이치 미리카 양이 사자로 물려 한 것은 무리라고 안했나? 유감이지만 사자가 물어 뜯은 원인은 미리카 씨가 만든 겁니다 후치 저기 저거 저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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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스카프입니까 어크로씨 빨리 무너져라 빨리 무너져 이것은 바트씨가 두르고 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스카프를 바트씨에게 선물한 것은 미리카입니다 미리이카 이 스카프에는 귀 말고도 다른 것이 묻어있습니다 대체 뭡니까? 후춧가루입니다 후추까루~~~ 맞습니다 미리카씨는 사고 직전에 마티씨에게 이걸 건넸죠 후추까루를 잔뜩 뿌려서 같은데 미리카가 흑화하는거 아냐 특화 한 명씩 나오잖아 원래 보통 미리카 표정 한번씩 비춰줘야 되는데 이게 진행될때마다 어떻게 한 번을 안 비춰주지? 이제 나와. 완전 흑화된 모습으로. 그럼 진짜 싸울 듯. 뭐야 갑자기! 뭐야 뭐야! 이거 벌새 아니야? 아까 왔다 갔다 하는 새, 세 번째 새. 안 해? 저, 저기 변호인. 꽤 기세 좋게 손가락을 들이댔지만 대체 그게 어째다는 거지요? 후추가루를 뿌린 스카프를 선물했다. 그게 뭐 죄가 됩니까? 저, 번전. 아직 모르나 보곤. 얘는 알았어. 응. 나로도 주이치. 사자는 웃었다고 했지? 으, 웃었다. 사자가 말입니까? 바트씨가 물리기 직전에 사자는 한순간 얼굴을 찡그리고 웃은 것처럼 보였지. 사자도 웃습니까? 들은 적 없어. 하지만. 토미의 개그를 들은 것일까? 사자가? 그럼 웃을 수 있죠. 재채기는 합니다. 버버버버버베벘베베베베베베베베라의 거να일 것.. 메 Carton 미 레오는 바트씨를 불 생각은 없었어요. 잘 Druid concepts 그저 재채기를 해줄 수 있는데 둘 구 Institute 재채기 한 번의 의식불명 viens 대적으로 이걸 총 맞았어. 개 억울해. 재채기 한 번에 의식불명이 됐어 그래 총 맞았어 개 억울해 스카프에 뿌려진 후춧가루 때문에 미래구 바보 같은 아니 말이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믿을 수 없습니다 럴수럴수 그럴수가 왜 왜 왜 그러죠 카르마 검사 너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다 날 얻을 위치 당신은 진심으로 이따위 이런 농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 셈인가 물론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티씨는 의식을 잃었죠 이런 농담 같은 사고로 아크루씨는 동생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죠 미리카에게 바 바보 같은 ㅎㅎ こ하나 농담 같다구요 당신의 상상력에는 탄복했습니다 나루호더씨 설마 이런 사고를 진지하게 주장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제가 말한 것은 들림이 없죠 아크로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크아 설마 설마 증인 인정하는 겁니까 변호 측의 주장을 나루호도시 나 난 아직 잡혀들어갈 수 없어요 흉상 던지는 거 아니야 지금 있잖아 저기 미리카 후춧가루 스카프 사자 이런 억지스런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더구나 무엇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부자들의 배균식 같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뭡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단장님을 향해서 맥스의 흉상을 던졌다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까 그 경우 문제는 역시 흉기가 되겠군 흉상이 지금 어딨지 흉기 변호인 변호인이 주장하는 흉상 예를 들면 혹시라도 아크로시 방에서 그 흉상이 발견되어 거기에 피해자의 혈액이 채취된다면 결정적이겠지만 분명 그것은 결정적이군 그 흉상 말인가 나라도 어떻게든 안되는 거야 이제 이게 마지막 한 걸음이야 정확하게 디디면 이길 수 있어 야 이건 진짜 어려운데 일단 저장해 일단 여기서는 뭐 수색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면 난 상황을 시켜본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해결된다고? 창작물이니까 할 수 있는 꼬기 너무 당연해서 꼬기 아 그거 너무 창작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 아님? 가택수자를 요구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 제가 그냥 한번 뒤지면 되는데 왜 한번 이렇게 뻗대? 난 이걸 한번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럼 뭐 미리카든 뭐든 누가 갑자기 급발진하는 게 나오지 않아? 안 될까? 그래요? 과택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쩌서 왜 안 함? 어쩌면 당신도 이제 알아챘나 보군 카르마 검사의 가문이 지난 완벽주의 의미 이 새끼가 숨겨놨어 아니 이게 말 지가 지 입으로 말했어 그리고 아니 죄송합니다 얘는 제가 감옥 가야 돼 진범을 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이길라 그래 그래서 막 증거 막 은폐하고 막 숨겨놨 결정적인 증거 있는데 카르마를 또 쌌네요 이렇게 분명 당신이라면 그 정도는 처리해 두었을 거라 생각했죠 당연하지 우린 이미 어제 아크로씨 가택수사에 맞췄다 저, 저 결과는 말할 것도 없지 혹시 그런 게 나왔다면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어 이 증인방에 맥스 흉상은 없었다 흉기는 지금도 행방불명 들으신 대로입니다 나로도씨 검사가 이거 가져가서 처리해 준다고 그러니까 넘겼네 내 방에 흉상은 없어요 까택수사는 이 노코오기리 형사가 사사치 조사했지 나 알 것 같아 어? 뭐야? 숭원이 못 참고 나 또 가져갔어? 가져가려는 거 가져갔어 막 여기서 막 이러고 막 여기 있다고 막 갖고 와서 재판장에서? 피 묻은 흉상 들고 막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춤추면서 그래서 혈액 채취해 보니까 아이 설마 그 말도 안 돼 아 그건 무슨 재판장이야 여기 원숭이가 어떻게 와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와 크로씨는 곧바로 검사국에 출두한 거야 발짝이는 건 못 참지 짜잔 이상 저, 잠깐 그럴리는 하하하하 역시 최후의 순간에서 좌절하게 되는군 하지만 그 메모와 스카프는 그게 어떻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단장을 살아야 한 증거잖아요 어떻게 해봐 적어도 그래 그 동상이 지금 어디 있는가 동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거지? 아는 거지? 단서는 제로 알턱이 없지 자, 숭원 나와주세요 나와서 그라가스 춤춰 설마 말도 안 돼 아무래도 여기까지인가 보군요 변호인의 반증은 한 발 미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짜잔 수고했어 죄송하군요 나루호도씨 그럼 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어? 아 그렇지 밑주르기가 등장? 원숭이가 등장? 밑주르기가 원숭이랑 같이 등장? 하하하하 맥스의 흉상이 어디에 있는가 변호 측은 입증할 준비가 됐습니더 으, 긴장해서 혈을 깨물었어 빙의했어 어, 언니 나오나? 오랜만에? 아니, 했습니다 뭐라고? 어째서 당신이 가장 놀라는 거야 저, 정말입니까? 변호인 나루호도씨 저, 저 말입니까? 뒷일은 맡길게 나루호도 뭐 질러놓고 해 미친 뭐하는 거야 아쿠로바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너도 목숨을 걸어 아쿠로씨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아니 우리도 오징어게임 하는 거지 왜 우리지? 이럴때는? 그러고 보니까 원래 이게 원전재판이 영매사가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네 고곡이긴 하는데 가끔 단서를 결정적인 걸 주기도 하죠 얘가 고곡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더 심도있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미친놈인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그렇게 영향을 안주네 설마 알 리가 없어 논리에 외줄타기 실수는 용납되잖아 죽이되든 박이되든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어 빙이 한번 해주지 근데 동생이 죽지가 않아가지고 빙이를 못하는 아 우리 딸피야 근데 맥스의 흉생은 어디에 있지? 자, 스무스 3지선자거든 자, 봐봐 숙소 안에 어딘가에 서커스 천방 안에 어딘가에 법정 내에 어딘가에 아! 난 그냥 법정 나 알았어 휠체어에 달려있어 어? 휠체어에 부착돼있어 아래? 아래쪽에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암튼 거기 붙어있어 휠체어 구성이 얘가 어떻게 왔어요? 얘가 어떻게 왔어? 휠체어 타고 휠체어 타고 온 게 아니고 택시든 뭐든 타고 왔을 거 아니야 휠체어 어떻게 해 접잖아 적어야지? 석상인데 어떻게 접어 그렇게 논리적인 게임이 아니야 물론 이 법정 아닌가 물론 저번에도 무슨 금속탐지기로 해가지고 법정 안에서 찾았잖아 총알 법정 안에 있어 모든게 어? 이거 맞나봐 증인석에 그러니까 휠체어야 이거? 이거? 검사석 검사를 가져가야되는거 아냐? 검사가 저기 숨겼으면 검사한테 있고 필체어 밑에 숨겼으면 증인석이 재판장이 저 검사 맞출라고 맞출라고 확보한거는? 검사 맞출라고 그건 아니야 검사석 아니면 증인석이 제가 만약에 증거인멸했으면 어? 휠체어 아 말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이건 나 못참겠어 진짜로 아니지? 아니 휠체어가 옆에 다 뚫렸는데 어떻게 안보여 휠체어가 좀 크던데 덩치에 비해서 아 나 하기싫어 하기싫다지 아 이번 에피소드는 좀 억지가 심하네요 어? 억지 심하다 설마 발을 잘라내고 거기다 그 위치에다 넣은건 아니겠지? 이거 약간 억전재판이야 억전재판 신경 다시 못살릴거라고 생각하고 발 잘라내고 넣은건 아니겠지? 대답 안하는거 봐 이 악물고 참 잘 안들리는데요 나로도씨 당신은 신체가 무척 크죠 당연히 휠체어도 커요 그 무릎담요 아래라면 웬만한건 감출 수 있어요 아니 저기에 동성이 어떻게 들어가 아무리 동시가 커도 그래요 동성 하나정도는 최용만씨도 아니고 최용만씨 미니미 시리즈 아니 이게 실제 마이크 들면 추파축수 되잖아 실제 사람 크기랑 똑같은 흉상인데 그래도 남자 상반신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다리 사이에 들어가냐구요 최용만님이 2000cc 피쳐 들고 있으면 맥주잔 되잖아 그니까 500잔 되잖아 흉상인데 그것도 머리통이면 모를까 이거 올리면 흑화되어 있는거 아니야 다시 올라가면 농담을 좋아하시는군요 나로호도씨 이 상황에서 웃는다는건 대단하군요 인정해드리죠 하지만 중성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숙소에서 나올 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카르마 검사가 수색영장을 가져왔어요 흉기인 동상이 발견되면 모든 것이 극정입니다 재빨리 그걸 감출 수 있는 장소는 단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항문 왜냐면 덩치가 크기 때문이죠 그냥 덩치가 크면 치트키야 어 항문에 숨겼을 것입니다 왜냐면 덩치가 크니까 아크로씨 당신은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크로씨 근데 이렇게 말해도 사실 이 논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릎담뇨로 치워주시죠 근데 없어 무릎담로 치워면 돼요 항문을 조사해주세요 나와 한 번 덩 봐서 나루오도가 지고 후일담으로 숙소에서 호이포이 항문이야 자 자 검사가 분명히 네가 가지고 있었을텐데 어디있지 어 하면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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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군요 폭 밖 바 괄 바보같은 끄럴리가 내가 졌습니다 역시 프로군요 두분 다 두분 카르마 검사 뭐지? 한가지 묻고 싶은데 어째서 어제 갑자기 가택수사란거죠 결정적인 증거는 두개 망토와 맥스의 흉상 망토는 방에서 태워버리고 쓰레기와 함께 버렸습니다 쓰레기는 매일 아침 미리카가 가지고 나가죠 하지만 흉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가택수사 나는 그걸 숨길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숨길 장소는 이 필체 아래밖에 없었죠 모든걸 읽고 있었던게 아닙니까? 나는 당신들의 쿨한 작전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가지고 나온게 해서? 법정 한가운데서 흉기를 숨기고 있는걸 들켜버리면 이미 더이상 변명이 필요 없겠죠 어? 그러면 저 여자도 도와준거였어? 연기하는식으로? 졌습니다 나로도씨 카르마 검사님 카르마 아니였던거 같은데? 역시 대단하군요 카르마 검사 거기까지 생각 안했던거 같은데? 저 얼굴을 보니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있을 수 없어 내가 지다니 그래 딱봐도 아니구나 어째서 나는 과택조사를 한거지? 설마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우리들은 진상에 도달한거 같군요 아크로씨 당신은 타침단장을 살해했습니까? 네 제가 저질렀습니다 아크로씨 동생은 미리카에 관심을 끌려고 장난을 치곤 했어요 어느 날 동생은 미리카에게 후추가루를 뿌린겁니다 그래서 복수로 사자 깨물게 모습 아니 미리카는 엄청나게 재채기를 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카는 동생에게 보복을 근데 미리카 그걸 모르잖아 현실감각이 없잖아요 일부러한건 아닌거 같은데 그것이 스카프였던겁니까? 근데 마침 사자 머리에 들어갈때 된건가? 그니까 그니까 아기는 없었어요 아 나는 진짜 사자 머리에 들어갈때 대비해서 한건줄 알았어 그저 단순히 동생에게 재채기를 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 아 그냥 재수가 없었구나 근데 그걸 알면은 왜 죽여 아 그냥 용서가 안됐어? 응 그래 그럴 수 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녀는 알 수 없을거에요 동생이 별림이 됐다 그런 바보같은 말을 믿고 천진난만하게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카를 그렇다고 그러 어떤 의미에서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저 그저 살인범인 뿐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나만 자수를 할까 하거든 하지만 저는 아직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갔으면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맥스가 맥스만 줬다는거지 어 그래서 맥스에게 내 죄를 맥스 이 안에 안 터져요 나는 아직 사라져버릴 수는 음 불가사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그래요 서커스를 보는 듯하네 바보같은 내가 당신 따위에게 두 번이나 어찌됐든 이번에야말로 의문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리기로 하죠 사형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잠깐만 무죄라고요? 아 맥스는 무죄지잖아 맥스는 무죄죠 배정 이제 복잡해지는거는 이제 미리카도 아마 재판에 들어갈거 같고 저 저기 이 친구 아크로도 재판에 들어가야겠고 미리카는 그거라서 안되지 않나? 과실치사 뭐 이런거 그래도 뭔가 뭐 돼야 되는거 아냐 재판은 뭐 해야돼? 고의는 없었지만 스읍 천한 미필적 고의라 그러나 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해당 꼬러스 꼬러스 가 아니고 솔직히 기뻐할 수 없군 아크로시도 단장님도 미리카도 바트도 아무도 나쁜사람은 없었던 거잖아 글쎄 난 모르겠어 다 나쁜 사람들 뿐인데 축하해 바라기 축하해 삼몽게 미스터 맥스 아 고마워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 우울한 분위기는 아 그러실 생각하면 안되지 안되지 다른사람 걱정하면 평생 기뻐할 수 없다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미리카도 아까부터 이렇다고 미리카때문이야 처음으로 울고있어 얘는 진짜 이상한 애네 파트도 아크로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거지 이대로 모두 흩어지는거지 변호사 오빠 제발 가르쳐줘 뭐를 아까 아크로가 말했잖아 나는 아직 사라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참수되는데 이미 역시 아크로 아직 미리카를 미리카에게 복수하려고 하는거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해 그러면 사이코패스에겐 사이코패스로 대항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그렇잖아 정말? 그래..정말로 그래? 미리카 믿어도 돼? 아크로씨는 이제 복수같은거 생각하지 않을거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널 노릴거야 그럼 미리카한테도 미리카한테도 증거를 보여줘 앵? 아크로가 그런말 했던 본심으로 알려주자 본심이 어딨어? 본심이 어딨어? 이게 우리 1탄에서 예 마요이한테 보여주는게 있었잖아 어 동생 동생 사.. 동생 사진 동생 사진 예? 이거 왜? 본심 딱 증거품이 뭐가 있어요? 증거품이 뭐가 있어요? 아니 얘는 모르는데 살인자에게 고한다 이러면 당연히 지 아닌줄 알지 그니까 얘는 지금 동생 사진일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동생? 동생 사진 바트 사진 그냥 왜? 아크로가 그런말 했던 본심 동생이래? 동생이 안죽어서? 동생을 보살펴야 되고 이거라고? 응 동생을 보살펴야 되고 삶의 이유니까 그렇죠 그거라고? 아크로 그랬구나 하지만 잡혀버렸잖아 아크로 그래 응? 미리카가 미리카가 대신 계속 바트 옆에 있을거야 바트도 눈을 뜨고 아크로를 만나는 날까지 잘 됐네 그래 그건 좋은 ¡x2 ADX2 미안해 바트 아크로 이걸로 된 걸까? 그리고 그.. 자고 있는 나한테 후추뿌려 재채기하면서 깨어날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깨어나 그럼 해피엔딩 아니.. 죽어 아니 왜 죽어 에이 아니 의식 지금 불명인데 후추를 뿌리면.. 얘는 진짜 약간 깨끗하잖아요 머리가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의식불명인 애도 깨.. 그게 어? 자연의 섬리대로 안되고 그냥 뿌린다고 마법처럼 일어나 아이씨 아이 그.. 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들은 많이 되냐? 아 이거 별개지 이걸 뿌려가지고 일어나는건 이봐 맥스 왜 당신에게는 정말 패만 끼쳤군 야 증언을 잘못해서 서커스단을 언제 떠나든 좋을대로 해 계약은 말소한다 돈도 지불하지 단정.. 단장 역할을 해 지가가 단장 됐어? 고저스 알아서 내일이라도 떠나지 이제 이 서커스단은 어떻게 되는거지? 아 그건.. 우리 단장의 힘은 정말 대단해 엥? 죽은 뒤에도 아직 모두를 감싸주고 있거든 고개사도 스태프도 모두 말이야 다들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그래서.. 계속 하기로 했지 내가 단장이 되서 말이야 전원사페 당신에게 질 수 없어 고저스한 세계최고의 서커스단을 목표로 전원사페 아이고 전원사페 엔딩 세계최고라구? 아 그렇지.. 웃지 말라구 그거.. 대단하네요 와.. 기대된다.. 개구리 노래도 준비되고 있단 말이야 개구리 노래 여기서 또 기대를 해버리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군 엥? 세계최고의 서커스단에는 무조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지 세계최고의 환상적인 스타 그런 대마술이야 매.. 맥스? 고저스하게 가보자구 단장님 어우 나 같으면 여기 침백 바로 나갈 것 같은데 이 꼴 당했으면 얘도 정상 아니거든 전원 비정상 골도 먹이실 것 같은데 이 서커스단은 근데 얘는 얘대로 미친놈인게 병을 깬게 그냥 기분 나쁘다고 깬 거였어 아무런 이유가 있었겠지 뭐 모욕이 있었겠지 했는데 그냥 열받는다고 고백했다고 깬 거야 그리고 복화술사는 끝까지 안 나오네 그냥 그게 끝이네 그러니까 얘도 얘도 미친놈이야 그냥 병에 머리통 맞은 역할 밖에 없네요 그 복화술사는 얘가 막 되게 피해자처럼 느껴지는데 얘가 실제로 성격이 개차반이었던거지 얘 성격은 좋아해 고.. 고마워 자 미리카도 미리카는 이제 됐어 무슨 소리야 미리카 오늘 무엇 때문에 데리고 온 것 같아 어? 어? 모두 다시 태어나는거야 다 침이 섞어쓰다니 말이야 도.. 톰이 아저씨 바로 그거야 스위트하니 맥스 다로우 톰 왜 리루 안아? 응? 리루 왜 이렇게 안아? 왜 리루? 흉상맞았나? 꼭 보러가자 세계 최고의 서커스 최고로 고저스한 자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뭐.. 조금은 시간 걸리겠지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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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 이건 진짜 조커야 진짜 조커야 하하하하 이건 진짜 조커입니다 하하하하 나중에 연습장 보면서 할 듯 음.. 박가지가지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지시대로였습니다 어제 가택수사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저기 간파하고 있었습니까? 어제 시점에서 진상을 어? 설마.. 그냥.. 혹시 그가 범인이라면 미치룩이 같아 아! 미치룩이다 그치 그리고 변호사가 그 남자라면 말이지 나루호도 류이치입니까? 아.. 여기서 자.. 슬슬 비행기가 뜰 시간이다 아크로치라면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해주시 카르마가 아니었어 내가 그쪽으로 가서 검사국장과 단판을 벌일 셈이다 오우 옷이 좀 바뀌었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미치룩이 검사.. 아 코트를 입은거구나 하.. 옆에 아주 좋네 하하.. 끝까지 안나와? 벤? 연습판을 안하는건가? 안녕이.. 역전 야.. 요 서커스는 좀.. 뭔가.. 뭐랄까.. 좀.. 아 옛날에 서커스는 하고 가라고 했거든? 껄쩍 지근하네 껄쩍 지근해 서커스는 꼭 하고 가라고 했어요 서커스요? 그만한다고 하니까 서커스까지는 꼭 하라고 했거든요 서커스는 뭐 얼마 안걸려서 하라는거 아니야? 아니 명작이라는 식으로 말했거든 열받는거 볼라고 한거였구나 그렇구나 열받는거 볼려고 누가 그랬어 서커스까지는 하라고 꼭 아무튼 내가 지금 이게 네 번째인가? 같이 한게? 항상 감탄했어 뭔가 오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근데 서커스도 재밌긴 한데 뭔가 억지가 많다 유독 많았어 다리 사이에 흉상은 좀 심했어 흉상이 얼마나 큰데 망또 망또 걸리는거 망또 걸리는거? 안보고 던지는데 일러스트 아래 보고 있는거? 야 망또는 중력을 역행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누가 이렇게 씌워주는 것처럼 귀신이 아쉬운 점 아쉬운 점 해볼게 아까 말했던거 흑화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흑화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이 섬짓한 이 역전재판할때 소름끼치는 그 느낌이 없었다 또 아쉬운 점 리로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너무 중간에 안나온다 소리 허무하게 그냥 사라졌다 또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던거 같아 이번 에피소드는 악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게 없었고 한게 없었고 뭔가 사연이 있는 예 그전에는 악인이 한명씩 있었잖아 종수라던가 이렇게 나오는 호텔 종수라던가 그게 없었다는걸 보여주고 싶어서 흑화하는 애가 안나온거 같은데 흑 흑 좀 밋밋했고 흑 흑 그래도 뭔가 엔 exponent 흑 정도 흑 아 콘센트 저흑 흑 그리고 누나가 안나왔어 마요이 비행위가 왜 안되지? 좀 약간 만들다 만 느낌이야 조금 아쉬웠어 다음 편은 기대합니다 4화 기대합니다 4화 밑줄기가 오는거였나? 그게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이죠 다음주에 하시죠